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족실록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화로는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건국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왕실의 집안이 전주이시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성계의 조상들은 대대로 전주에 살다가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 이 안사가 함경도까지 멀리 이주합니다. 함경도 지역은 추후 몽골족이 세운 나라 원나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함경도에 유지가 된 이성계 집안은 대대로 함경도의 천가구를 담당하는 천호옥장이 되어 원나라에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고향이 지금의 함경남도인 겁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아버지 때 원나라의 국력이 많이 쇠퇴하고 있었고 당시 고려였던 우리나라의 공민왕이란 왕이 빼앗긴 함경도 지역을 수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공민왕의 수복작전에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 내부에서 호응해준 덕분에 영토로 회복할 수가 있었죠. 이로써 이자춘과 이성계가 고려의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함경도자리가 당시에는 동북면이라고 불렀는데 공민왕은 그 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하고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던 이자춘에게 동북면 자체를 맡깁니다. 이성계는 고려의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이성계의 활실력이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날아가는 세대를 한 번에 꿰어버리고 공민왕도 고려 내에서 이성계의 활숨실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필 공민왕 때가 원나라가 막 무너지기 시작할 때여서 국제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이 시기에 북방에서는 홍건적이니 요동의 군벌이니 원나라의 잔당세력이니 해서 고려를 끊임없이 교륩했고 이 중엔 수도 개성이 함락된 적도 있을 정도였죠. 심지어 남쪽에서는 일본의 외구들까지 고려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많은 시대에 이성계는 맹활약을 합니다. 전적 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이성계가 이순신보다 승전 횟수는 훨씬 많고 이성계는 전쟁에 나갔다 하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답니다. 적장들도 모두 이성계의 전투실력과 지휘능력에 감탄하고 돌아갈 뿐이었죠. 아버지 이자춘 사후에는 이성계가 동북면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을 하면 고려는 사회적 입지도 상당할 것 같지만 이성계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고향 동북면이 외진 지역이라 지역차별이 심했고 또 한때 원나라에 북역했던 집안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 붙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성계가 데리고 다니던 자기 병사들에는 여진족들도 많이 껴있고 고려인들이라고 해도 워낙 여진족과 어울려다니다 보니 지체누프신 귀족들이 봤을 때는 같이 어울려줄 수 없는 격떨어지는 시골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냥 전쟁 내면 투입시키는 군인 관리하기 애매한 함경도 동북면을 관리해주는 말 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이성계를 예뻐해주던 지체누프신 귀족 집안의 군 장교가 있었으니 바로 최영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최영장군을 아버지 모시듯 모셨죠. 고려에선 공민왕이란 왕이 죽고 우왕이 직위하면서 사회가 몹시 어지러워집니다. 우왕 자체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인임이라는 대귀족에게 모든 국정운영을 맡겼습니다. 이인임 등의 고려 후기 귀족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불렀는데 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하여 재산을 축적하고 백성들 핍박하고 부정부패로 관직을 독차지하고 그러나 왕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인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기만 하고요. 신진사대부라고 유학을 숭사하며 고려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부르지는 학자들이 권문세족의 부패함을 문제 삼았지만 정치 고인물이자 대대로 기를권을 공고히 해오던 권문세족의 판을 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임의 횡포가 극에 달하자 최영, 이성계가 군대를 동원해 이인임 등의 무리들을 숙청합니다. 정작 이때는 우왕이 이인임 편을 들어주지 않고 최영을 지지해주었거든요. 우왕도 어느정도는 이인임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이인임이 사라진 시점에서 이제는 최영의 세상이었습니다. 우왕이 최영의 딸과 혼인하여 최영은 왕의 장인어른이 될 정도였죠. 그런데 이때 때마침 중국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든 명나라가 고려정부에게 옛 원나라가 지배했던 고려의 영토를 명나라에게 넘기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최영은 분노심에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동정벌을 주장하며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성계조차 반대했지만 상관 최영의 강력한 지시에 우왕마주 최영을 지지하니 별수없이 함께 요동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최고사령관인 최영은 우왕과 함께 평양에 머물고 우군도통사 이성계와 좌군도통사 조민수만이 요동으로 떠납니다. 이제 압록강만 넘으면 되는 시점에서 도저히 잔쟁이 무리임을 판단한 이성계는 조민수를 설득한 후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라는 섬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회군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조선 건국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석되는 1388년 위화도 회군 사건입니다. 엄연히 쿠데타였죠. 이성계는 평양과 개성을 군사로 장악하고는 최영을 탄핵시키고 얼마 안 있어 최영은 사형당합니다. 더불어 우왕도 패위시키는데 우왕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패위당한 왕의 아들을 차기 왕으로 추대하면 안되겠죠. 나중에 커서 복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성계는 왕실 종친 중 먼 친척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이성계와 함께 위화도 회군에 참여했던 조민수는 이성계를 경계하기 위해 날치기 수법으로 우왕의 어린 아들을 창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은 전부 이성계 편이었고 신진사대부들이 조민수의 비리를 캐내 조민수를 제낍니다. 여기에 패위된 우왕이 이성계를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몇 명이 모여 우왕과 차왕을 모두 죽이기로 하고 원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왕실 친척을 왕으로 새롭게 추대하니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었습니다. 이제 권문세족이란 귀족들은 없고 오로지 신진사대부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고려개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간 권문세족이 헤쳐먹은 전국의 토지들을 해체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토지 개혁의 정도를 두고 신진사대부들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급진과 온건으로 나뉜 건 비단 토지 개혁의 정도만 두고 나뉜 게 아니라 공양왕 추대 후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노골적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자 온건 신진사대부들이 이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온건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몽주는 공양왕과 함께 급진사대부들의 비리를 캐내 전부 탄핵시키고 사형 판결까지 준비합니다. 하필 이성계는 낙마사고를 당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고 정몽주만큼은 이성계가 포섭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정몽주에게 반격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답답했던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 허락 없이 정몽주를 백주대낮에 살해합니다. 정몽주 사후 다 풀려난 급진사대부들은 일사천리로 왕을 압박해 옥세를 받아냈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1392년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되었죠. 이성계가 왕이 될 때까지 모든 걸 계획한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브레인이었던 급진신진사대부의 대표가 있으니 바로 정도전입니다. 누가 먼저 고려를 멸망시키자고 제안을 한지 역사에 기록된 바는 없으나 아마 정도전이 먼저 이성계에게 접근하고 제안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설계자는 누가 뭐래도 정도전이었거든요. 정도전은 우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새로운 사회의 시스템을 정비해갑니다. 이때 많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수도를 바꾸고 싶다고 하자 정도전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을 추천하며 수도 이전 사업을 총책임하기도 했습니다.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 만들고 한양 도성 쌓고 종료사직 만들고 경복궁 자리까지 정하고 공사한 이 모든 걸 다 설계한 사람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새로운 사회의 정치 이념은 국왕은 상징적으로만 존재를 하고 정사는 유능한 재상들이 담당하는 재상 중심의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도전은 우선 왕자들과 왕실 종친들의 힘을 약화시켜 나가며 그들과 척을 집니다. 개국공신 명단에도 넣어주질 않았죠. 결정적으로 정도전의 왕실 종친과 사이가 멀어진 건 세자책복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아내는 조선 권국전 사망하는 바람에 어리고 예쁜 두 번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굉장히 좋아했고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왕자들을 다 제치고 신덕왕후 강씨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정도전도 막내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사실 조선 권국에 이바지한 사람들은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그럼 이 왕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야망덩어리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룡주를 죽였기 때문에 조선이 권국될 수 있었던 건데 화가 나겠죠. 이러던 중 태조 제위 5년째이던 1396년에 세자 이방석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시리에 빠지며 가뜩이나 노년의 몸이라 태조 이상기는 몸이 급격하게 나빠지는데요. 그때 1398년 그동안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 군사들을 모집하고 있던 이방원은 야심한 새벽 군사들을 동원해 정도전을 비롯해 그 일파들을 전부 죽이고 해가 밝자 대신들을 불러 포섭한 후 이복 막내 동생이었던 세자 이방석을 살해합니다. 이때 죽은 이방석의 나이는 지금으로 따지면 겨우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태조 이상기는 매우 분노했지만 이미 대사는 이방원으로 쏠려있었고 노년의 이상기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모든 정치적 환난에 신물이 난 태조 이상기는 1차 왕자의 난이 벌어졌던 1398년 곧바로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이 다음은 2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성기의 가기에 대해 살짝 언급해보겠습니다. 이성기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는 여섯 명의 아들들을 둘째 아내에게서는 두 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내는 조선 건국 전 사망하는 바람에 둘째 아내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왕후 강씨가 되었죠. 따라서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조선 건국에 공이 많고 나이 많은 형들이어도 엄밀히 따지면 왕비의 아들들이 아니었고 막내 동생 두 명이 정식적인 왕비의 친아들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형들 여섯 명 가운데 여섯째는 일찍 죽었고 첫째 이방후는 아버지의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에 반대하던 사람이어서 아버지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는 은둔해버리면서 둘째 이방과가 막형이 되었답니다. 그래도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네 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더 좋아했던 둘째 아내 신덕왕후 강씨의 두 아들들 중 막내 아들 이방석을 차기 왕으로 지목하는 세자에 책봉합니다. 이성계의 브레인 정도전도 이방석을 지지했고요. 정도전은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선 위에 이복형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계국공신 명단에도 누락시켰고 심지어 사병 소유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서 왕자들의 군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왕자들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야망덩어리에다가 고려를 멸망시킬 수 있던 가장 큰 공은 정봉주를 죽인 본인이라고 생각한 다섯째 이방원은 처가의 도움으로 몰래몰래 무기를 사고 군사를 양성하면서 1398년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 일파와 신덕왕후 강씨 소상의 이복동생 두 명을 모두 죽입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몇 년 전 이미 죽은 상태였고 태조이성계도 노년의 몸이라 몸이 허약하여 세자를 보호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원도 유혈사태를 일으키며 비도덕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기에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면 민심이 안 좋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괜히 적장자 원칙을 내세우면서 맏형이었던 둘째 아들 이방과를 세자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관은 전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왕자였습니다. 이방과 역시 젊었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장을 누비던 군인 장교 중 한 명이었고 무예도 출중하며 강단도 있었으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권력욕은 전혀 없었죠. 그러나 동생이 피를 낼 정도의 쿠데타를 일으킨 마당에 거기선 왕하고 싶지 않다고 한사껏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태조이성계도 이방원의 속셈 다 알고 있었지만 막내 아들들의 죽음, 정도전의 죽음 등으로 왕 자체의 환멸을 느낀 이성계는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던 1398년 그 해에 바로 이방원의 요구에 따라 둘째 이방과를 세자로 임명하고 곧바로 양위를 해버렸습니다. 태조이성계는 7년의 재위기간을 끝으로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방과가 조선의 이대왕 정종입니다. 정종은 한양의 터가 좋지 않아 이런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다며 그래도 자기에겐 더 익숙한 고려의 수도, 개성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천도하자고 제일 주장했던 게 이성계랑 정도전이었잖아요. 이성계는 개성 천도에 반대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정종의 의지대로 개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여기서 이미 이성계가 얼마나 뒷방 존재로 뒤처졌는지 알 수 있죠. 이성계는 끝까지 개성 가기를 거부하며 본인은 한양에 남기로 합니다. 안에 신동왕후 강씨의 무덤도 한양에 있고 한양은 정도전이 또 설계한 곳이잖아요. 쉽게 떠나기 힘들었겠죠. 개성으로 돌아온 정종은 그다지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 격구라는 스포츠에 빠져 삽니다. 격구라고 한국 전통 스포츠인데 나무채를 쓰는 골프, 혹은 말타면서 나무채로 공을 치고 가져가서 골대에 공을 넣는 운동인데 정종이 또 무에 출중한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런 스포츠 취미 정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너무 격구에만 전념하자 여러 신하들이 문제를 삼기도 했지만 정종은 계속 격구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입니다. 정종이 무능한 국왕이었다기보다는 격구에 빠져 사는 건 정종이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동생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는 안목적 메시지였어요. 나는 권력에 관심 없다. 정종도 알았죠. 실권은 전부 동생 방원이한테 있던걸요. 실제 정종 제위의 정사로 도맡은 건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우선 국가의 군권을 왕자들끼리 다 나누고 개인이 보유하는 사병제도를 다시 한번 혁파합니다. 아니 예전에 정도전이 사병혁파할 때 이방원이 거품 물고 반대하지 않았느냐고요? 그건 이방원이 당할 때 입장이고 이제 이방원이 권력을 주었으니 자기같이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들 더 안 나오게 해야죠. 또한 이방원은 그간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고위직 신하들의 최고 의결기구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시킵니다. 현대의 총리실 비슷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형제들이 많으면 이 중에 꼭 눈치 없는 형제가 있기 마련이죠. 지금의 왕 정종은 둘째 아들이고 실권을 쥐고 정사를 운영하는 이방원은 다섯째잖아요. 이 사이에 넷째 형이었던 이방관이 불만을 품은 겁니다. 아니 모든 건 나이 순으로 해야지. 정종 형님이 있으면 그 다음은 당연히 셋째 형이나 자기가 차기 왕권 후보지 왜 막내 방원이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하느냐는 겁니다. 참 눈치 없죠. 이방관이 이런 이야기를 셋째 형 이방이한테 말하자 딱히 욕심 없고 유순했던 이방인은 그냥 가만히 방원이를 밀어주자고 합니다. 이런 눈치 없는 사람 옆에는 꼭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박포라고 한때 이방원의 부관이었는데 1차 왕쟁이 난 이후 이방원이 공신 명단을 발표할 때 이등 공신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하도 해대서 화가 난 이방원이 박포를 유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 더 불만이 쌓인 박포는 왕이 되고 싶어하던 넷째 왕자 이방관에게 접근했던 거죠. 박포의 부추김으로 이방관은 최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규합해 1400년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방관도 쿠데테일의 길 깜냥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보가 다 새가서 이방원의 형이 군대를 동원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다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방간이 형이 사단을 내자 병사들이 이방원을 찾아가 어서 방간왕자 손봐주러 가자고 했는데 이방원은 어떻게 친형이랑 싸울 수 있냐 난 못한다 라며 이렇게 적당한 제스터도 좀 쉬해주고 삼촌의 손에 억지로 나오는 척 갑옷을 입고 나가 개성 시가전에서 가볍게 방간이 형을 제압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방관이 군대를 일으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정종은 자기 비서를 방간이한테 보내서 너 제정신이냐 자기가 책임져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무장해제해라 고 했고 아빠 이성계 또한 네가 방원이랑 엄마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친형제끼리 뭐하는 짓이네 이 소같은 놈아 라며 역정을 냈답니다. 정종이나 이성계나 둘 다 이방관을 말리네요. 이 사건이 2차 왕자의 난입니다. 2차 왕자의 난 이후 정종은 방원이에게 이방관에 대해 적당히 처벌하고 용서해주자고 제안합니다. 이방원 역시 1차 왕자의 난 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친형까지 죽인다면 이방원은 추후 왕이 됐을 때 정통성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옛날이어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에게 도덕성 문제가 나름 중요했거든요. 이방원은 이방관을 유배보내는 선에서 그치고 박포만 처형하며 좋게좋게 마무리합니다. 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방원에게 좋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언젠간 형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딱히 왕위를 물려받을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때 2차 왕자의 난이 터지고 본인이 허수아비 왕임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던 정종은 자기가 계속 왕으로 있다간 더 안좋은 사단들이 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동생 방원이를 차기의 국왕후계로 지목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게 정종은 아내 정한 왕후 사이에선 아들이 없었습니다. 뭐 있었다면 이방원에게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는건데 정종의 적자 아들이 없어서 아주 평화롭게 이방원이 차기 국왕후보로 지목이 되었죠. 이방원이 이렇게 세자로 책봉된 이후에 정종이 연회를 베푸는데 이때 술에 취한 이방원이 형 정종을 백허그 했다고 합니다. 정종은 자기를 백허그한 동생에게 이게 너의 진심이구나 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다고도 하죠. 1400년 정종은 재위 2년을 끝으로 스스로 동생 이방원에게 양인을 선언하고 이방원이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정종은 아내 정한 왕후와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생 태종 이방원이 아내와 자주 다투자 유일하게 정종이 동생 태종 이방원에게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역정을 냈다죠. 정종은 확실히 왕위에서 물러나자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아내와 오순도순 무려 20년이나 더 살다가 조카 세종대왕이 직위했을 무렵에 사망합니다. 정종은 태조 이상계와 태종 이방원 사이의 과도기적인 왕이라고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정왕이란 시호로 불리다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정종으로 조선의 공식적인 2대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드디어 이방원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국왕으로 직위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어떤 국왕이 될까요? 1401년 태종 이방원의 재위가 시작됩니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직위하기까지 고려 멸망부터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피리를 봤습니까? 드디어 이방원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태종 이방원은 어떤 왕이었고 또 어떤 정치를 펼쳤을까요? 우선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이방원은 이성계가 그토록 존경하고 좋아했던 정몽주 정도전 등을 살해했고 자기 막내 아들 2명을 죽였고 심지어 이성계의 사위까지도 이방원이 죽여버렸습니다. 당연히 이성계가 이방원을 좋아할 리 만무했고 개성에서 이방원이 직위했다는 소식에 한양에 있던 이성계는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태종 재위 2년째였던 1402년 지금의 함경도에서 조사이에난이 터집니다. 조사이에난은 조선 개국 이래 최초의 반란사건으로 조사이는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자 최초의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게 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이성계가 개성에 있을 때 혼인한 여인으로 그 집안의 베이스는 개성입니다. 그런데 왜 조사이는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냐는 거죠. 당시 함경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성계가 있었죠. 조사이에난은 이성계가 사주하여 일으킨 반란이었으며 실제로 이성계가 함경도 내 영향력을 발휘해 조사이를 지원해주었고 심지어 나중에는 직접 반란군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반란 세력은 평안도 안주까지 내려오지만 이곳에서 토벌군에게 진압되어버렸고 조사이는 체포되어 처형당했죠. 이 토벌군은 태종 이방원이 직접 지휘하기도 했답니다. 결국 이성계대 이방원의 대결이었고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잡은 적 없는 이성계의 유일한 패전이었죠. 그러나 이방원은 차마 아버지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고 주동자 몇 명을 제거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 짓습니다. 이성계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고 이후 개경으로 돌아와 태종 이방원의 정권을 인정하고 조용히 지냅니다. 그런 아버지를 의식했던 걸까요?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한때 염원이었던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단 이방원은 자신이 죽인 정도전이 설계한 경복궁에 기거하고 싶어하지 않아 있고 경복궁 동쪽에 궁궐을 하나 더 만드니 이 궁이 창덕궁입니다. 비록 도덕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건 아니지만 태종 이방원은 굉장히 유능한 국왕이었습니다. 태종 이성계 때는 솔직히 아직까지 새로운 왕조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못했으나 태종 이방원 때에 이르러 조선은 개국된 지 30년도 안 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체계를 갖추고 안정화되어 갑니다. 태종 이방원의 정책들이 너무 많지만 조금 추려보자면 언론기관을 우선 활성화시킵니다. 당시에는 사헌부라는 감찰기관이 있었는데요. 태종 이방원은 사헌부에서 사관원이라는 기관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사헌부에서 정치인들의 비리를 감찰하면 사관원에서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었죠. 더불어 국가의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 만들을 체포하거나 고문하거나 처벌을 이행하는 사법기관 의금부를 신설해 국왕 직속기구로 두었습니다. 굳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검찰기관과 정보원 기구를 대폭 강화해 너무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신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즉 태종 이방원은 국왕의 힘을 한없이 증대시키는 왕권 강화가 그의 정치적 일념이었습니다. 권력을 높이려면 권한이 많아야 합니다. 그 뜻은 주관하고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지금의 각 행정부처라고 할 수 있는 육조에서 업무를 올릴 때 의정부라는 총리실 기관을 패스하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합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른바 최고 관직의 신하들 가장 권력이 많은 신하들이 근무하는 곳이기에 국가 업무를 이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라는 것은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국왕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태종 이방원의 왕권 강화는 비단 자기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책뿐 아니라 더 넓게 봤을 때 각 지방에서도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명령과 지시하에 움직이도록 중앙 집권을 시키는 정책들도 포괄되어 있었습니다. 지방 세력들이 국왕과 정부의 지시를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런 게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특수 행정구역들을 거의 대폭 최소화 시킵니다. 가급적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들을 다 파견했으며 고려시대 때는 일반 행정구역 외에 동북면, 서북면이라고 군사 특수 행정구역이 있었던 말이죠. 이러면 자기 아버지처럼 군벌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이런 특수 행정구역을 없애고 전국 모두 일반 행정구역으로 엮어서 조선 팔도가 이때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과 조선의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한 호폐법을 실시하기도 하죠. 호폐법은 일종의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교적으로도 태조 이산계 때는 그다지 좋지 못했던 명나라와의 외교를 아주 우호적인 관계로 잘 회복시켜주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 영락제도 왕위천탈로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나봐요. 단, 태종 이방원이 유일하게 실패한 외교책이 여진족과의 외교였는데 여진족들이 조선정부를 등지고 명나라와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자 태종 이방원은 북쪽 국경지역 여진족과의 무역소를 전부 폐쇄해버리면서 태종 이방원 제위 말년엔 북쪽 국경지대가 여진족들의 약탈로 인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 업적들을 남긴 유능한 태종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태종 이방원을 옹호할 수가 없네요. 비단 국왕이 되기까지 피를 너무 많이 봤을 뿐 아니라 왕이 되고도 조금이라도 권세를 누비며 태종 이방원과의 친분을 믿고 권력을 과시하는 대신들을 아니, 그럴 것 같은 대신들을 깡그리 숙청합니다. 우선 왕실 종친들을 이방원은 많이 내칩니다. 이방원이 초창기엔 이 정도전에게 불만이 많은 왕실 종친들을 모으며 세력을 키웠으니 이방원의 등극에 그들의 기여가 나름 컸거든요. 그렇다면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들도 상당한 권세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이러니깐 이방원이 종친들부터 내치죠. 이방원이 왕이 되기 전 형동생을 하던 이숙번조차도 내칩니다. 이숙번은 1차 왕자이 난 당시 가장 최전선에 나섰던 이방원의 행동대장이었거든요. 이런 이숙번도 권력을 얻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갑질을 하며 평판이 매우 안 좋았고 태종 이방원은 이숙벌도 내치죠. 유일하게 화를 피한 신화는 하륜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처럼 정성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들에게는 늘 옆에 킹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던 것처럼요. 이 이방원에게는 하륜이 있었습니다. 하륜은 고려말 신진사대부 출신으로 조선관국에 반대했던지라 조선계국 직후에는 정계에서 멀어져 있었지만 하륜의 친구가 이방원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하륜은 성리학 외에도 관상, 풍수지리 등 잡다한 지식이 많았는데 이 친구의 소개로 친구 사후의 얼굴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륜은 이방원을 도와주었고 이방원이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설계했던 사람이었으며 태종 이방원 직위 후 오랫동안 국무총리인 영의정을 역임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음에도 하륜이 태종 이방원에게 제거되지 않은 건 하륜은 태종 이방원의 성격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특유의 뛰어난 처세술로 괜히 권세미껏 깝치지 않아서였죠. 태종 이방원은 제1중반기부터는 박은, 조말생 등 신진 세력들을 적극 등용하며 자기를 왕으로 옹립해준 공신들의 권력을 견제시켰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칼부림의 하이라이트는 외척 척결입니다. 외척은 왕과 혼인을 한 외가 혹은 처가를 뜻하는데 이방원의 처가 민씨 집안은 이방원의 왕의 등극에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병 협파됐을 때 처가 민씨 집안에서 삽이 탈탈 털어 무기 마련하고 하륜을 소개해준 사람도 이방원의 장인어른이잖아요. 특히 이방원의 아내 민씨는 남편의 의지를 다잡아준 강인한 여걸이었죠. 이방원의 처남들도 이방원이 정도전에게 털리기만 할 때도 끝까지 한 편이 되어주었고요. 그런데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이들이 자기에게 충청할지는 몰라도 자기 아들이 차기 왕이 됐을 때는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진 외척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죠.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계속 후궁들을 들이며 왕비가 된 원경하고 민씨와 부부싸움을 하게 일쑤였고 뭔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처남들이었던 민무부 민무질 형제를 유배보낸 후 자결 명령을 내립니다. 6년 뒤에는 또 다른 처남들인 민무회 민무율도 자기 형들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죽입니다. 이렇게 자기 처가 집안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죠. 태종 이방원의 생애가 알려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놈은 자기 자식도 내 가슴에 못을 박는다. 왕자의 난을 일으키며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일찌감치 어린 장남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커가면 커갈수록 문제야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기생과 건달들을 궁궐로 들이질 않나 밤에 몰래 담을 넘어 이 저자에서 양아치들이랑 어울리질 않나 세자 수업 전혀 관심 없고 이렇게 점점 아버지 태종의 신경을 건드리다가 몇 번이고 여자 문제로 태종 이방원을 여러 번 화나게 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충령대군은 효행, 학식, 성품 등 신하들이 뭐 입을 닳도록 칭찬일색이니 첫째 놈과 셋째 놈이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자는 탈선을 멈추지 않았고 양반의 첩이 예쁘다는 이유로 자기가 뺏어버리자 태종은 그 여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지만 세자는 그녀를 임신까지 시켜버립니다. 이 여자 이름이 어리입니다. 일명 어리게이트인데 태종 이방원의 꾸질함에도 세자는 편지를 써서 아버지도 여자만이 만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아버지나 정신 차려라 뭐 이런 내용이었고 화가 난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폐유시킵니다. 폐위된 세자는 양령대군으로 강등되었고 유배를 가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셋째 아들 충령대군을 세자로 임명했고 세자로 임명한지 얼마 안되어 태종 이방원은 아들에게 양위를 하고 본인은 뒤에서 왕위된 아들을 감독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1418년 18년의 제휴를 끝으로 이방원은 셋째 아들에게 양위하니 4대왕이 된 이 셋째 아들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1418년 태종 이방원은 세자를 첫째 양령대군에게서 셋째 충령대군으로 교체하고 곧바로 세자에게 양위를 하며 본인은 물러납니다. 이렇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퇴임한 왕을 상왕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산의 4대왕 세종으로 지기했는데 그렇다고 상왕 이방원이 정치에서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었습니다. 왕위는 물려줘도 국가의 군사권과 조종의 인사권은 여전히 자기가 쥐고 있겠다며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핵심 두 권한은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매체에서는 이방원이 상황으로 있을 때 두 부자 사이를 갈등관계로 묘사합니다. 이방원은 왕위된 자기 아들을 감시하고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군사권 인사권만 쥔 채 물러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 세종을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종은 세자 교육들 제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왕자 시절 평판이 좋았어도 정치적 지지세력이 두텁지 못해서 행여라도 나중에 세종을 업신여기는 권세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방원은 그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늘 외척부터 조졌던 상황 이방원은 세종대왕이 즉위하자마자 세종의 처가인 심씨 집안을 역모죄로 엮어서 아주 초토화시켜놓습니다. 이 일 가족이 풍비박산나버렸고 세종의 아내 소헌왕후 심씨마저 폐위될뻔했지만 소헌왕후만큼은 세종이 구해줍니다. 물론 아버지의 이러한 과도한 외척 척결을 세종인 찬동하지는 않았지만 압도적인 권력을 쥐고 있던 이방원에게 뭘 할 수가 없었고 또 이방원 입장에선 아들의 왕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조금 강한 방식을 택했을 뿐이었죠. 또 한 번은 세종재위 초 한동안 조용했던 외구들이 다시 약탈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상황으로써 신하들에게 자신의 존재감과 입지를 재확인시켜주기 위해 대마도 정벌을 준비해서 1419년 세종 1년에 이종무를 사령관으로 삼아 대마도로 보냅니다. 어쨌든 당시 국왕은 세종이었기에 세종 치세의 대마도 정벌이긴 하지만 실상은 대마도 정벌은 상황이방원의 작품이었습니다. 사령관이었던 이종무도 이방원의 측근 중 한 명이었고요.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병력으로 대마도에서 초반 상륙작전에 성공하여 많은 외구들을 토벌하고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하지만 폐잔병 수색작전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조선군의 승리였고 대마도의 도주가 외구들을 잘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조선군은 철수합니다. 이렇듯 젊은 세종의 재위 초반은 상황이방원의 꼭두각시 왕인 듯 했으나 그렇다고 세종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종 재위 2년째이던 1420년 학술기관 겸 국왕직속 싱크탱크 기관인 지편전을 신설해서 이 지편전 학자들을 세종에 측근화하며 세종만의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구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황이방원이 아들 세종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강한 방법으로 세종의 왕권을 보호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세종 개인의 정치 방식에 대해서도 각종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반대하고 꼽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상황이방원도 1422년 세종 4년째 세상을 떠납니다. 이로써 세종은 유일무이의 절대 분주가 되었고 확실히 이방원의 상황으로 있었던 초반 4년 덕에 교체된 세제가 교육들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국왕이 됐음에도 정치계가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세종은 정말 정말 호기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특정 분야에 제한 없이 다방면에서 아주 호기심 덩어리였는데요. 지펜즈는 만든 이유도 정치 지지사력을 육성하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국가 운영을 위해 혼자는 다 못하니깐 이 다방면에서 학술적 데이트베이스와 연구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종의 호기심을 유독 많이 보였던 분야를 꼽자면 우리 고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근대 시대에는 중국이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신문물을 많이 수입해서 써왔는데 중국의 풍토와 우리의 풍토가 맞지 않으니까 그 괴리감에서 오는 불협화음들이 늘 있어왔습니다. 세종은 일찍이 이를 문제시여기고 있었는데요. 세종 제2초반 기록들을 보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달력개산법, 농법 등이 맞지 않다며 거론하기도 하고 왜 국가인세 때 중국 음악을 연주하느냐고 신하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단순한 민족주의적인 감정이 아니라 한국은 한국만의 특수성이 있는데 무조건 선진국이 문물이라고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입만 해오면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고 세종은 이를 정확하게 캐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은 한국의 3대 음악인 중 하나인 박연에게 조선만의 독자적인 악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박연이 조선만의 악기 편경을 만들었는데 세종은 아직 부족한 음이 있다며 직접 악기의 음계를 지적했고 중국 편경이랑 비교도 하고 수정작업을 거쳐서 조선만의 편경을 완성해내죠. 세종은 절대음감이었으며 박연은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한 획을 그었다고 인정받고 있죠. 더불어 세종은 정초, 변효문 등에게 직접 늙은 농부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조사해서 우리나라의 토양에 맞는 농법서를 편천하게 하는데 이 농서가 농사직설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령들에게 다 뿌려서 이 농부들에게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법들을 살펴하게 하죠. 더불어 문제의 달력계산법, 즉 역법 각 국가별로 당연히 시차라는 게 있는데 이전까지는 시차 다 무시하고 오로지 중국 시간 기준으로 연, 절기, 계절, 월일, 시간 등을 계산하니까 당연히 맞지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나 당시 조선은 독자적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시간을 계산하고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관노 출신의 과학자 장영시를 명나라 사신단에 합류시키고 베이징에 갔을 때 몰래 중국의 천체 관측기구 혼천일을 보고 온 뒤 조선에 와서 조선만의 혼천이, 간이 등 천체 관측기구를 만들어냈고 시간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시계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장영실은 해식의 앙부일구, 물식의 자격루와 옥루 등을 만들어냈죠. 더 나아가 천체 관측기술을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을 비롯해 당시 수학천재를 유명했던 이순지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을 동원해서 조선만의 역법서 편찬 작업에 착수합니다. 세종은 군사적인 방면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3화 태종 이방원 편에서 태종이 유일하게 대여진 외교에 실패를 하는 바람에 여진족의 북쪽 국경지대 약탈이 극심했다고 했죠. 이는 세종 때까지 이어집니다. 세종은 언제나 군사훈련, 무기관리 및 개량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고 고려말 화포를 개발해낸 최무산의 아들 최해산이 화력무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세종은 제위 초중반까지는 망명원 여진족들을 귀화시켜주고 관직도 내려주고 많이 달랬으나 여전히 약차를 일삼는 여진 부족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토벌을 하겠다는 강경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외교 분야에서도 정보전에 신경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다 싶을 때 1433년 세종 15년 최윤덕을 압록강으로 보내 여진족들을 토벌했고 같은 해 김종서를 두만강으로 보내 그쪽 여진족들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4년 후 1437년엔 이천을 다시 압록강으로 보내 여진족들을 정벌합니다. 이게 세종대왕의 여진정벌이고 이로써 현 대한민국 국토의 국경선이 확정지어지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저 무력만으로는 토벌하고 끝내는 이 군공의 욕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인 4군을 두만강인 6진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을 설치해 합쳐서 4군 6진이라고 부르죠. 이 외에도 정부에서 관리를 파견하지 않고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현지인을 관리로 섭는 도감제도 그리고 여러가지 특혜를 주며 남부지방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주하는 3인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3인정책은 실패합니다. 세종이 유일하게 실패한 정책인데요. 북쪽 국경지대가 너무 춥고 치안이 안 좋다는 인식에 백성들이 가기를 거부했고 일정 부분 세종이 강제 이주시켰음에도 큰 효과를 보진 못했답니다. 그리고 세종의 제위 후반부에는 약간 이상한 낌새들이 포착이 됩니다. 우선 몇번의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남이었던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겼으며 태종 이방원 이래 6조에서 국가업무를 의정부를 패스하고 국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이젠 의정부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로 전환합니다. 이러면 국왕의 업무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의정부 재상들의 업무 비중이 커지겠죠. 이건 세종대왕이 국가 업무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저 워커홀릭이 국가 업무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건 신경쓰는 다른 일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종이 장영실을 내치고 그간 궁궐에 두었던 모든 시계들과 관측기구들을 다 숨깁니다. 장영실이 왕의 가마를 대충 만들어서 권장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 천재가 정말 왕의 가마를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아마 명나라 측에서 조선이 천체 관측을 한다는 소식을 접한 듯하고 이에 세종은 장영실을 내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대충 마무리 지은 듯한데 아마 천체 관측보다 더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기에 천체 관측은 그 산에서 마무리 짓지 않았나 합니다. 다들 눈치 채셨겠지만 한글 창제입니다. 한자는 문명국의 상징이었고 한자를 쓰지 않는 건 야만국의 특이라고 당시 사대부들은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세종이 대놓고 글자 창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종은 초극비리의 한글을 창제했고 이 때문에 한글 창제 과정을 두고는 야사와 전살만 전해질 뿐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조선왕족 실록에 1443년 세종 25년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28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3년 후 1446년 공식적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하죠. 한글 창제 과정은 워낙에 비밀 프로젝트였던지라 각종 해석들만 분분한데 그만큼 훈민정음의 과학성이 우수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종이 절대음감이었잖아요. 이러니 우리나라 말의 음성과 의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글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세종은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소개해드리지 못한 업적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국왕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일 땐 조정의 안정을 담당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걸 황희, 맹사성 등 당대 명제상들이 그 역할을 해주었죠. 정치점이 어마어마한 원로 정치인들이었기에 국정 운영 능력이 상당히 원숙했고 이러니 황희가 집안 비리 사건이 터져도 세종을 더 덮어주고 황희가 건강 때문에 퇴직을 원해도 세종이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이토록 유능한 세종이었지만 세종은 육식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식습권 여기에 운동 부족 그리고 완벽주의자의 지나친 과로로 만성적인 당뇨병을 알았습니다. 말려낸 병이 도저히 시력도 매우 안 좋아져서 거의 뭐 실명에 가까웠다고 하죠. 1450년 제위 32년의 끝으로 세종은 사망합니다. 세종대왕의 치세가 조선의 500년 중 가장 눈부신 전성기였던 시절은 그 모든 걸 이룩한 각기 각 분야에 알맞은 인재들이 있었기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그저 그런 인재들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운 좋게 위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좋은 세상이란 이런 세상인 듯 합니다. 누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을 어떤 사회적 제약 없이 펼쳐보일 수 있는 세상 세종이 운이 좋아서 그런 인재들을 만났던 게 아니라 어떤 능력이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와 세상을 세종대왕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종대왕에게 배워야 할 점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과 사람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장점과 영향을 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알맞게 활용하는 이런 리더십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5화의 주인공은 1450년 세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5대왕이 된 세종대왕의 장남 문종입니다. 조선왕조의 역사를 처음 접할 땐 5대왕 문종의 재위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문종을 병약하고 일찍 죽는 힘없는 군주로 설명하곤 합니다. 일찍 죽는 바람에 나중에 자기 동생이 자기 아들의 왕위를 찬탈했다고 나오죠. 이는 각종 사각 매체에서도 문종을 묘사할 때 그렇게 다뤄지고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본명은 이항 향인은 세종 3년이었던 1421년 8살의 나이에 세자로 적봉됩니다. 어릴 때부터 세자향은 이 주변으로부터 칭찬 1세기였습니다. 가장 칭찬받았던 게 의외로 세자향의 외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어릴 적 세자향은 외모가 옥처럼 곱고 예의가 발랐다고 적혀있으며 명나라 사신들은 어린 세자를 보고 조산은 산수가 좋아 저런 아름다운 인물이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귀여워서 명나라 사신들은 세자를 데리고 차를 마시거나 마을을 함께 타는 등 같이 놀기까지 했답니다. 세자향은 커가면서 외모에 더 물이 오르는데요. 세자향은 체격이 건장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수염이 그렇게도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물론 외모만 출중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세자향의 학식에 숱한 신하들이 놀랐으며 조선 내부는 물론 중국 명나라에서조차 세자향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자향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정통성이거든요. 그런데 태조 이성계 이래 전부 적장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왕자의 난이 두 번 일어나면서 정종과 태종 이방원이 지기했고 세종대왕도 형 양양대군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자로 교체된 거잖아요. 어릴 적부터 세자에 임명되어 세자 수업 착실히 받아가는 향이는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세자향은 공부만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자향이 만든 아주 유명한 과학 발명품이 있죠. 바로 치구기입니다. 부전자전인지 세자향도 어릴 적부터 천문학, 기상정보 등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27살 때 세자향이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 아이디어를 장형실한테 가져가서 만들어달라고 했죠. 이게 바로 치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구기는 장형실을 만들었다고 아시는데 물론 만든 사람인 장형실이긴 하지만 최초의 설계자와 기획자는 세자향이었던 거죠. 1442년부터는 세자향이 28살의 나이로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대리청정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왕이 국가업무를 돌보지 못할 때 그의 아들 세자가 국왕을 대신해서 국가업무를 돌보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세자가 대리청정 시작한 그 바로 다음해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표하거든요. 세종대왕의 온신경이 한글이가 있었고 건강도 별로 좋지 못했을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눈을 감는 1450년까지 약 8년간 대리청정을 도맡았습니다. 8년간은 사실상 국왕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제위기간은 짧지만 정치 경력만 놓고 보면은 결국 짧은 게 아니었죠. 명재상들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세자향은 정사를 아주 잘 살폈고 사실상 세종재위 만련의 모든 정치는 세자향이 도맡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사회의 공은 세자향에게도 있는 거죠. 그리고 1450년 세종대왕이 죽자 조선 역사 최초로 세자 교육도 FM대로 받은 장남 세자가 정석 루트로 5대왕 문종이 됩니다. 세자 기간만 29년 대리청정에 8년인데 야 이 정도면은 웬만한 국왕 평균 제위기간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된 문종은 어떤 왕이었느냐 문종은 어마무시한 밀리처리 덕후 소위 말하는 밀적이었습니다. 문종은 활도 뭐 굉장히 잘 썼다고 하고 궁사 문제와 국방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군사 훈련을 매우 중요시 여겨오며 조선의 국방력이 한층 더 강화되었고 치구기에 이은 문종의 두 번째 발명품 문종 1년이었던 1451년 화찰을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냅니다. 문종 이전에 신기전이라고 해서 화약의 폭발로 장거리까지 날아가는 대형 화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전은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쏘기도 불편해서 초창기 공격용보다는 신호용으로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종은 신기전의 위력을 더 배괄시킬 방법을 생각하다가 신기전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발사틀을 만들고 그 발사틀을 바퀴로 실어가는 화차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면 휴대하기도 운반하기도 발사하기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냥 발사틀에 신기전을 꽂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발사 지점과 발사 거리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발사틀을 위아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실록에 의하면 화차는 평지에서 두 사람이 쉽게 끌어갈 수 있었고 험한 곳도 두 사람이 앞에서 끌고 다른 두 사람이 뒤에서 밀면은 못 가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종은 1451년 한 해에만 무려 700여대의 화차를 생산해냈죠. 화차 설기뿐 아니라 당시 조선 군인들의 검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아 걱정된다며 무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을 선보이기도 했고 그 외 화포를 포함한 각종 무기들에 대한 규격화 작업을 시행합니다. 그냥 무기에 대해서만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이론과 진법에 대해서도 빠삭했는데 조선 군인들의 새로운 진법을 직접 고안해 내어 신진법을 창간한 후 수양대군 김종서 정인지 덜어 자문하게 했습니다. 전쟁사에도 관심이 많던 문종은 고조선 이래 한국에서의 모든 전쟁사들을 정리한 동국병감 역사서를 간행하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연에서도 문종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신숙주는 주상께서는 무만 숭상하시니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라고 상소할 정도였답니다. 자 이렇게 모든게 완벽해 보이는 문종이지만 문종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문종의 여복은 정말 없었는데요. 세자 시절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세자였기에 세자의 아내가 될 세자빈도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세종 9년이었던 1427년 세자향은 첫번째 아내 휘빈 김씨와 혼인합니다. 휘빈 김씨가 많이 못생겼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세자향이 워낙에 워커홀릭의 모범생이라 여자의 관심이 없었는지 합방하기를 굉장히 자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휘빈 김씨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민간신앙들에 빠졌고 무슨 뱀의 체액을 닦은 수건을 간직한다던지 여자가 신던 신발을 태운 가루를 술에 타서 세자에게 먹이려고 했다던지 이런 짓들을 하다가 세종한테 걸려서 휘빈 김씨는 세자빈에서 쫓겨납니다. 1429년 세종은 이번엔 미모를 상당히 중요시여겨서 얼굴 보고 새 세자빈을 간택해주니 이 여인이 순빈 봉씨입니다. 순빈 봉씨는 얼굴도 예뻤는데 세자향은 계속 합방을 거부하니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아들이 있는 세자와 없는 세자의 정치 안정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자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절실을 생각한 세종은 후궁들을 좀 붙여주었는데 그 후궁 중 권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후궁의 임신 소식에 분노한 순빈 봉씨는 자기도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치기도 했고 술에 빠져 살면 궁궐에서 매우 안 좋은 시선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시녀와 동성애를 한 사실까지 발각이 되자 세종은 순빈 봉씨를 폐출합니다. 세 번째 세자빈을 간택해야 했는데 세종은 두 반의 며느리 실패해 신중히 생각하다가 지금 임신한 세자향의 후궁 권씨를 그냥 세자빈으로 임명해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아내가 된 권씨가 처음 낳은 아이는 딸이었고 5년 뒤 세종 23년이었던 1441년 아들을 낳습니다. 세종은 굉장히 기뻐하며 자기의 손자를 새 손으로 임명하죠. 그러나 세자향이 그나마 사랑했던 세자빈 권씨는 아들을 낳자마자 산후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두 번의 결혼식회가 했던 세자향이 낳은 아들은 너무 늦둥이었고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대로 세자향이 문종으로 왕이 되었어도 아직 아들은 어렸죠.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를 잊지 못해서인지 문종은 이후 다른 왕비를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궁금할 문종과 동생 수양대군의 사이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수양대군이 문종의 아들 왕위를 뺐거든요. 그렇다면 문종이 살아있을 적 수양대군은 어땠을까요? 우선 세종대왕은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유능한 것처럼 아이들도 다 하나같이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종 본인도 원래 유능했지만 세자가 아니었던 시절엔 장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능력을 썩혀야만 했잖아요. 혁이 삭고 뭉치여서 세자가 교체가 됐지 아니면 그냥 똑똑한 왕자 정도로만 남았을 거라고요. 그런 분함을 어릴 적 겪었던 세종이었기에 세종은 장남이 아닌 아들들과 딸들도 엄청 챙겨주고 아들들에게는 국가업무도 일정 부분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건 문종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생들을 엄청나게 챙겼던 문종은 자기 동생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며 국가에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왕실 종친들은 원래 국가업무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이 신하들이 반대를 해도 자기 동생들이 얼마나 유능한데 그 능력을 썩히냐며 문종은 동생들에게 관직을 내렸고 특히 수양대군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더불어 수양대군도 이 각종 사극에서 다뤄지는 것처럼 형을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세자 기간만 29년 대리창정 기간 8년 정서코스를 밟았기에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었으며 다른 왕자들이 욕심을 부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양대군도 형 문종을 엄청 치켜세우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문종은 나약한 이미지가 생겼으며 아들은 왜 어린 나이에 직위해서 나중에 삼촌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뺏겼을까요? 우선 문종이 직위하기 전부터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도 엄청 걱정할 정도로 피부병이 심했다고 하죠. 그래도 뭐 일상생활이 전혀 안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직위 후 2년째가 되던 해에 피부병이 갑자기 크기에 도져서 그대로 사망까지 이어진 겁니다. 문종이 사망 나이가 39인데 이는 조선의 27명 왕들 평균 수명과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딱히 문종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애당초 문종은 늦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재위기간이 짧아서 약한 이미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생활이 두 번이나 실패해 너무 늦은 나이에 아들을 보는 바람에 아들과 나이차가 많이 나서 문종은 그다지 젊은 나이에 죽은 게 아니지만 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육대왕 단종으로 즉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문종은 아내가 아들을 낳고 바로 죽었고 또 재혼을 하지 않았기에 왕비가 없었고 어린 단종을 보호해줄 외척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452년 문종 사후 문종의 어린아들 단종이 육대왕으로 즉위합니다. 1452년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조선의 육대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지난번 5대왕 문종 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백그라운들로 인해 단종은 아주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에게는 정치적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어린 나이에 등극할 경우 그래도 엄마 외가 쪽지반이 정치적 지지자가 되어주지만 문종은 세자 시절 아내를 잃고는 재혼을 하지 않아 왕비가 없었고 단종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외척조차 없었죠. 대신 재상들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정권 이래 재상들의 권한이 강해져 있었습니다. 세종 때 황희, 맹사성 등 유능한 재상들이 국정을 아주 잘 운영했고 세종은 집권 후반기에는 육조의 업무를 국왕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의정부의 재상들에게 먼저 보고하라는 의정부 서사제까지 시행하면서 재상들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했고 이는 문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종 때에는 재상으로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우의정 정분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 같은 개념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삼정승이라고 부르는데 영의정 황보인과 우의정 정부는 성격이 소극적이라 튀는 걸 싫어했고 반면 성격이 대쪽각기로 유명하고 육진 개척의 주역이었던 백두산 호랑이 좌의정 김종서가 조선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단종 직위 시점에는 의정부의 황보인 김종서가 단종에게 인사명단을 올리고 특정 인물 이름 옆에 노란색 표시를 해두면 단종은 도장만 찍어줄 정도로 재상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황표정사라고 합니다. 이토록 재상들의 정치적 힘이 강하고 이들이 단종의 후견인이 되어주니 문종은 눈을 감을 때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어린 아들을 걱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문종은 자기 동생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역시 세종 이래 문종 집권때까지 세종의 아들들이자 문종의 동생들은 워낙에 아버지 세종 큰형 문종과 사이가 좋아서 세종 문종은 왕족들에게 국건모를 맡기면 안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관직들을 주고 국정일부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이토록 정치적 권력을 줄 정도로 문종은 자기 동생들을 믿었고 오히려 자기 어린 아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삼촌이 되어주리라 믿었죠. 문종이 죽고 단종이 딱 즉위했을 때는 일단 재상들과 각 부처 신하들의 정치적 권한이 상당했고 또 단종의 삼촌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중 투톱 삼촌이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한국의 4대 서약으로 손꼽히는 예술천재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이때 재상들인 황보인 김종서 등은 성격이 다소 다혈질적이고 제멋대로식이 강한 수양대군보다는 성격이 온화하고 예술적 조회도 깊은 안평대군과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묘하게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사이에 정치적 경쟁구도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 재상들도 혹시 왕이 어린 정국을 틈타 정친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강화해 나가지는 않을까 우려를 했고 재상대 정친 딱 이 구도로 가면은 명백히 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서 황보인 등은 차라리 안평대군과 수양대군을 더 갈라치기해서 안평대군을 지지해 수양대군을 정치적으로 고리시켜 나가죠. 김종서가 본인을 멀리하는 걸 알고 김종서가 자기를 멀리하면은 조선의 온 조정이 자기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던 수양대군은 자기는 권력에 딱히 욕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음지에서 지지사력들을 몰래몰래 키워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명회인데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왕이 된 자들에게는 늘 킹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이성계에겐 정도전이, 이방원에겐 하룬이 있었던 것처럼 수양대군에겐 한명회가 있었죠. 킹메이커들이 늘 그렇듯 제주는 비상하고 야망은 거대하나 모종의 이유로 정계의 주류파에 끼지 못해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왕족들에게 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명회도 똑같았어요. 이후 수양대군은 권력에는 큰 욕심이 없이 그저 주어진 일만 하는 왕실 종친 정도로 보이게 몸을 숙였고 무엇보다 사은사라고 조선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면 명나라 황제가 승인을 하는데 이에 대해 담래의 사신단이 가야만 했습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자처해서 본인이 가기로 합니다.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명나라 한번 왔다갔다 그게 몇 개월이 걸리는데 그 오랜 기간 국가를 잘 비우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보복을 가할 때도 특정 임무를 꼭 중국으로 사신을 보내놓고 그 사이에 그 측근들을 조지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수양대군이 자기가 갔다 오겠다고 하니 다들 수양대군이 그렇게까지 야심덩어리는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명나라를 갔다 와서도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주는 등 남들이 봤을 때는 권력욕이 있어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종친 되는 정도지 쿠데타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추천으로 한명회의 친구 홍달손을 만났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홍달손이 궁궐수비병력을 이끄는 관직에 승진을 한 겁니다. 이방원의 사병혁파일에 사병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양대군에게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생긴 겁니다. 단종 제위 1년이었던 1453년 10월 사냥을 나간다는 빌미로 사냥을 갔다 온 후 야심한 저녁 수양대군은 자기 종 한명과 사냥에 참고했던 무사 3명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에 찾아갑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의 종을 시켜 자기가 김종서 대감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니 대감더러 나와달라 부탁했고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수양대군이 미친 짓을 벌일 거라고 생각 못한 김종서는 의심 없이 나왔고 김종서는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적어왔다며 편지를 건넸는데 김종서가 그 편지를 읽는 와중에 부하가 철태로 김종서의 머리를 그대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김종서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들을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김종서의 집을 나와 홍달손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으로 빠르게 궁궐을 장악했고 단종을 찾아가 김종서가 안평대군을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영모 혐의가 있는데 상황이 급박해서 김종서를 먼저 죽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모의 잔당들을 토벌해야 한다며 전 대소신료들을 입궐하라는 어명을 내리게 했고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대소신료들은 그 새벽에 입궐합니다. 한명회는 궁궐 문 바로 앞에 병사들을 대기시켜 놓았다가 궁궐 문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황보인 등 살생부에 적힌 이름들을 전부 죽입니다. 한편 철퇴를 맞은 김종서는 아직 죽지 않았고 정신을 차린 김종서는 새벽에 여장을 한 채 사돈 집안의 몸을 숨기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관군이 들이덕치곤 김종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더불어 친동생 안평대군을 유배 보낸 후 사약을 내렸죠. 이 사건이 개유정난입니다. 흔히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한 사건을 개유정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개유정난은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죽인 사건이며 단종은 폐위되는 데까지 2년의 시간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영화 관상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랍니다. 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스스로 영의정 부사, 영경연 선관사, 겸판 이병 조사가 되어 단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고 나란히는 전부 수양대군이 관할했죠. 그리고 김종서의 뒤를 이어 두만강을 관리했던 김종서의 부하이자 친한 동생이자 또 절친이었던 이징옥이 여진족들을 동원해 함길도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젊은 시절 맨손으로 호랑이도 때려잡았다는 이징옥은 부하의 배신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조정과 지방에 대한 지배력도 다 장악한 수양대군이었지만 그래도 피를 보고 정권을 장악했기에 도덕적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수양대군은 이기적 권력욕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무마하고 포장하고자 단종에게 왕비를 드릴 것을 장려합니다. 그렇게 결혼한 단종의 부인이 정순왕후 송씨인데 단종보다는 한 살 연상의 누나였습니다. 비록 강제결혼이었지만 두 어린 커플 사이가 나름은 좋았던 듯합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 단종이 13살이었는데 삼촌이 눈시퍼렇게 감시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등 2년간 공식적인 왕의 일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가끔 어린 나이에 혼자 훌쩍이면 곁에 있던 국녀들과 내시들도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내의 정순왕후 송씨에게도 크게 의지했다죠. 그래도 단종은 은근히 수양대군에게 윤리적 프레임을 씌워 혹시라도 수양대군이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면 도덕적으로 욕 처먹도록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등 그 어린 아이가 나름 자신의 살길을 도모합니다. 그렇게 2년 뒤 1455년 단종이 15살이 되었을 때 단종을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으니 수양대군은 단종의 최측근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단종의 또 다른 삼촌 중에서 세종대왕의 여섯 번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친동생이기도 했던 금성대군이 있었는데 금성대군은 단종과 가장 가까운 삼촌이었고 형 수양대군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에게 누명으로 내란죄를 조작하고 금성대군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들이 전부 단종에게는 가족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단종의 유일한 직계가족이었던 친누나 경혜공주 어릴 때부터 유모 역할을 해주었던 박상궁 세종대왕의 후궁으로 단종에게는 할머니같은 존재였던 해빈 양씨까지 바로 유배령이 떨어집니다. 왕이 최종 결정권자였기에 단종은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최측근들을 내쳐야 했죠.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던 단종은 1455년 결국 양위 입장을 발표합니다. 단종이 직접 옥세를 삼촌 수양대군에게 건네주죠. 이렇게 단종은 15살, 제위 3년 만에 왕위에서 물러났고 결국은 삼촌 수양대군이 조선의 칠대왕 세조로 직위합니다. 1455년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이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칠대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빼앗은 왕이지만 어쨌든 단종은 선대왕이기도 했기에 세조는 단종과 아내의 정순왕우 송씨를 창덕궁에 기거시키고 나름 상황에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세조는 직위하자마자 정권의 안정을 위해 자기 장남을 바로 세자로 책보합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기에 꼭 나오는 두 사람이 성산몽과 신숙주입니다. 두 사람은 세종대에 세종대왕의 측근 양성기관이자 싱크탱크, 지편전의 학제 출신들로 세종대왕이 특히 두 사람을 총애했으며 한글창지 프로젝트 후반부에도 참여할 정도였습니다. 나이차도 한 살밖에 나지 않는 두 사람은 지편전 학제들 중에서도 유독 친한 절친들이었고 한 번은 명나라 사신이 성산몽과 신숙주 두 사람의 문예능력을 보고 동방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고까지 했답니다. 이토록 끈끈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세조의 왕위 찬탈기를 두고 신숙주는 세조의 편에 성산문은 폐위된 단종의 편에 서면서 두 사람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신숙주를 변절의 상징으로 성산문을 충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답니다. 세종대왕은 문종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신숙주는 세조를 지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끝까지 반종 보기를 염원했던 성산문의 충절이 얼마나 감동적이냐고요. 그러나 실상은 천천히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문종이 오늘 내일 할 때 두 사람에게 어린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는 했지만 이 뜻이 문자 그대로 내 아들이 아직 어리니 옆에서 잘 보피려고 가르침도 주라는 뜻이지 내 동생이 왕위를 찬탈할 것 같으니까 잘 지켜달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번 단종편에도 말씀드렸듯 어느 누구도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 못했고 더군다나 동생들 아꼈던 문종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신숙주는 수양대군이 정난을 일으키기 전부터 수양대군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두 사람이 함께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이후는 부쩍 더 친해졌습니다. 즉 신숙주는 원래부터 수양대군의 최측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양대군을 지지하는 쪽이었던 겁니다. 더불어 성산문의 경우도 의외의 행보가 있었는데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살해한 계유정난 직후 수양대군은 정난에 공을 세운 공신 리스트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신숙주가 2등 공신 성산문인 3등 공신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뭘 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친했던 신숙주조차도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집현전 학자 출신들은 세종 문종 때에 워낙에 대우를 받았던지라 그들의 정치기만이 굉장히 탄탄했고 쿠데타를 일으킨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해서 의도적으로 공신 명단에 올려준 겁니다. 이때 성산문은 자기가 왜 3등 공신이냐며 투달된 기록도 있으며 자기가 먼저 수양대군에게 김종서와 안평대군을 엮어서 안평대군을 제거해야 수양대군의 정치 입지가 안전해진다며 제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성산문은 단종인 폐위가 되고 나서야 세조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세조 제위 직후에 성산문을 비롯해 집현전 학제 출신들이 세조의 왕권 강화책에 반대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산문은 수양대군 시절 김종서를 죽인 일과 세조의 왕위 찬탈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세조 즉위 후 세종 문종 때의 정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는 왕권 강화책에 반대를 한 것이었으며 과거 재상중심 국왕의 권력과 신하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는 정국을 위해 비슷한 뜻을 품은 이들끼리 단종 보기운동을 계획합니다. 마침 성산문의 아버지가 명나라 사심 접견 행사에서 호위 병력을 이끄는 임무를 도맡았고 성산문과 일행은 그 병력으로 세조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죠. 이때 성산문이 신숙주도 포섭하려고 했지만 신숙주는 거절하죠. 그래도 사전에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숙주는 세조에게 말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한명회의 주장으로 행사장에서 호위 병력을 빼기로 하며 계획은 틀어졌고 막연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자며 계획이 틀어지자 겁을 먹은 내부 고발자가 찔러버렸고 그제서야 세조는 사건 가담자들을 체포해 조사 후 모두 신인하자 세조는 그들에게 극혐을 내립니다. 사건 주동자 중 박팽년은 고문을 받다가 바로 사망하고 성산문은 포함해 나머지들은 영모죄가 적용되어 팔다리가 찢기는 거열형으로 사용됐고 목은 3일간 효수되었습니다. 이때 희생된 단종보기 운동을 주도했던 6명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융부 등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세조는 1457년 창덕궁에 있던 단종에게 상황의 자괴를 모두 박탈하고 노선군으로 강등시킨 뒤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때 세조의 친동세 중 한 명이자 단종과 사이가 가까웠던 금성대군이 반란 미수 사건까지 발격되자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동생 금성대군을 죽이고 단종마저 1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런데 단종의 사망 경과는 기록마다 조금 다릅니다. 조선형적 실록에는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오며 각종 야사에서는 세조가 사약을 내린 것이다. 사약을 건네러 간 의금부도사 왕방연은 평소 단종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었고 차마 사약을 주지 못하자 이러면 당신만 다친다면 단종이 알아서 목매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왕방연이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자 그의 노비가 공을 세워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일화도 있죠.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 송신은 폐위된 후 동대문 밖 초라한 집에서 80살까지 살듯 죽었고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는 비군이가 됩니다. 참고로 사육신과는 달리 무언가 사건을 터뜨리지는 않았지만 세조의 정권에 일조하기 싫다며 사퇴를 하고 고향으로 낙향한 김시습, 원호, 이민전, 조려, 성담수, 남효운 등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피를 제대로 분 세조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을까요? 세조는 정치이념의 롤모델로 삼았던 사람이 할아버지, 태종이방원이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원했고 신하들이 국왕 앞에서 쩔쩔매는 정치를 원했습니다. 우선 육조의 업무를 의정부에게 먼저 보고하게 하는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한 후 의정부 바로 패스하고 곧바로 국왕에게 보고하라는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했으며 사육신 사건 이후로는 집현전을 폐지해버렸고요. 또 경현이라고 학식이 풍부한 신하들이 국왕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신하들의 잔소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서 세조는 경연도 폐지합니다. 그리고 세조는 특히 군사 및 국방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조는 군사 훈련 및 무기개량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조선의 기본적인 국방 매뉴얼과 시스템이 세조 때 완벽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세조 전까지는 조선의 군사체계가 행정적으로 깔끔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지방별로 제멋대로 식이 강했거든요. 세조가 지방의 군사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수직적으로 체계화해내죠. 세조와 태종이방원의 차이점이 있다면 태종이방원은 자기를 국왕으로 옹립해준 공신들을 자기가 왕이 되면서 대부분 제거해 나가며 토사굽행했죠. 그러나 세조는 이런 공신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명해 신숙주는 당대 최고 권세가였죠. 그래도 세조가 워낙에 왕권을 강화해놓은지라 이들이 감히 세조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세조 한마디에도 식은땀 흘리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더불어 세조는 자기를 도와준 왕실 종친들도 우대해주었죠. 특히 세조의 큰아빠 세종대왕의 형 사고뭉치 양령대분이 세조가 조카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세조를 지지해주고 종친들 의견을 모아주긴 했었거든요. 더불어 세조는 세상세상 이런 꼰대 부장님도 또 없었습니다. 세조는 술을 매울 좋아하는 애주가이자 주당이었는데 툭하면 신하들 데리고 술자리 뒤풀이 자리를 개최하기 일수였습니다. 술 못 마시는 신하들에게도 술 강권하고 신하들 싸움 붙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추고 그래서 어떤 신하들은 술 취해서 세조한테 말실수도 했고 또 취해서 세조한테 너라고 했던 신하도 있었습니다. 가오가 육체를 지배했던 세조는 말타는 기마묘기에 이상한 자부심이 있어서 말만 차면 각종 요기를 부리는데 그러다가 낙마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낙마면 진짜 몸 아플텐데 아무렇지 않는 듯 툴툴 털고 일어나고 태어난 척을 했다죠. 이런 세조가 독실한 종교인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혹자는 조카를 죽인 후 죄책감에 시달린 세조가 불교에 빠졌다고 하는데 세조는 이미 어릴 때부터 아주 대단한 불도신자였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세종의 부인이자 세조의 친어머니였던 소헌왕후 사후 세종은 당시 왕자였던 세조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경을 가능해보라고 했고 왕자 시절의 세조가 여러 책의 불경들을 한글로 정리한 최초의 한글 불경 석보성절은 문학적 가치와 더불어 불교에 대한 세조의 이해도가 수준급이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조 7년이었던 1461년 아예 간경도감이라는 불경을 가능하고 정리하는 국가공무관청을 신설했고 세조 10년이었던 1464년에는 수도 한의 한복판에 무려 민가 200채를 헐고 천기와 8만장을 투입해 원각사라는 절을 만듭니다. 현재 원각사 절은 없고 원각사지 10층 석탑만 남아있는데 이 석탑이 국부 2호이며 원각사 자리가 지금의 탑골공원입니다. 세조가 집권 후반에 신경을 매우 썼던 분야 중 하나가 여진족 문제였습니다. 세조 6년 1460년 세조는 신숙주를 함길도 최철사로 임명해 두만강으로 보낸 후 적 430명을 죽이고 900채의 집을 불태웠으며 우마 천마리로 확보하는 조선정부에게 대항하는 여진족 부족들을 토벌하는데 세종대왕의 4군 6진 전쟁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전가로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세조의 1차 북벌입니다. 여진족의 잔존 병력들은 이만주의 여진 부족들로 전부 통합이 되는데 세조는 이만주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정 지배력과 군사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자 함경도나 평안도에선 관리를 현지인으로 뽑는다는 토관 제도를 철폐하고 중앙정부에서 책임자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기관 토관으로 현지 기득권을 보장받던 지역 유지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세종 이래 반강제적으로 행해지던 사민정책 때문에 쌓인 주민들의 분노, 불안정한 치안까지 겹치면서 세조 제위 13년째이던 1467년 함경도 길주에서 길주 대토호였던 이시혜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시혜의 난은 함경도 21개 현 중에서 7개 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란에 가담했던 개인의 반란이 아닌 도호 전체가 일으킨 조선전기 최대 규모의 최악의 반란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긴 했지만 세조는 조카 구성군 이준의 총사령관으로 삼은 토벌군을 보내 함길도 북청전투와 만령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어 이시혜의 난에 지암을 파는 데 성공했고 세조는 그 토벌군을 그대로 압록강을 넘게 해서 이만주의 여진족들을 토벌시키며 세조의 2차 북벌도 엄청난 성과를 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여진족들은 몇십년간 재기를 하지 못할 정도였죠. 세조는 이시이 난쯤 건강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종 이방원과는 달리 세조는 자기를 도와준 공신들을 척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기대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막강원 권세를 누리는 집안이 되었고 이들이 세조 자기에게는 충성을 할지언정 자기의 뒤를 이을 자기 아들에게도 충성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뭐 왕을 능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조는 구공신들을 견제할 신공신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시이 난과 이만주 토벌에 협격한 공을 세운 젊은 무인들을 말년에 엄청난 관직을 주며 성장시켜줍니다. 구성군 이주는 27살 최연소의 나이로 영의종에 올랐고 전쟁에 참여했던 인간병기 남이장군 또한 최연소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는 등 이들은 신공신들이 되어 한명해 신숙주를 비롯한 구공신들을 견제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는데요. 그러나 정작 세조는 점점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1468년, 제위 14년을 끝으로 아들에게 양위한 후 본인은 상황으로 물러날 생각이었으나 양위한 바로 다음 날에 사망하고 맙니다. 세조는 의외로 이 장례식 투입 비용과 인력 그리고 규모를 반으로 줄이라는 유언을 남겼고 그의 아들 예종이 팔대왕으로 즉위합니다. 세조가 미처 마무리 짓지 못한 구공신대 신공신들은 예종 때에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대왕 세조는 1468년, 제위 14년을 끝으로 아들 예종에게 양위하고 양위한 바로 다음 날 사망합니다. 이렇게 즉위한 조선의 8대왕 예종 이황은 세조의 찬함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장남이 아니라 왜 찬함이 뒤를 이어 왕이 됐을까요? 세조에게도 장남이 있었습니다. 왕이 찬탈로 왕이 된 세조였기에 정권이 초반에 불안정하여 즉위하자마자 아들을 세자로 임명하니 바로 의경세자였습니다. 의경세자는 아버지와 완전 다른 성격이었는데 성품이 온화하고 공부하는 걸 즐겼으며 시문에도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죠. 아버지와 성격은 딴판이었어도 의경세자는 세조와 부자지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 세조와 세조의 아내 정희희 왕후가 이토록 주변 평판이 좋은 의경세자를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경세자의 건강이 좋지 못했고 세조 제위 3년이었던 1457년 20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세조가 직접 의약품을 공수할 정도로 아들 회복에 정성을 들였으나 치유하지 못하고 사망해버렸죠. 이를 두고 전설에서는 세조가 꿈속에서 자기 형수님, 즉 자기가 죽인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며 저주를 퍼부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들 의경세자가 실제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의경세자가 단종보다 먼저 죽었기에 이 이야기는 그저 재미로만 전해지는 전설이랍니다. 1457년 의경세자가 사망하자마자 그 해 바로 당시 8살이었던 차남, 해양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합니다. 사실 세자가 죽을 경우 그 동생이 뒤를 잇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즉 세조의 손자가 세 손에 책봉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조는 의경세자 사후 그 동생을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세조가 장남 의경세자를 워낙에 예뻐했던지라 왜 원칙을 무시하고 동생 해양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는지는 설만 무성할 뿐 정확한 세조의 의중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가장 유력한 선로는 손자를 세 손으로 책봉하면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처럼 삼촌으로서 왕 욕심을 낼까봐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둘째 아들을 세자로 임명했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8살의 나이로 세자가 된 세조의 둘째 아들은 3년 후 당시 최대 권세가였던 한명회의 딸과 결혼했고 다음에 12살의 나이로 아들까지 낳습니다. 무려 12살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로써 한명회는 이제 외척으로까지 군림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얼마 못 가 갓난아이였을 때 사망하고 한명회의 딸 세자빈마저 사망합니다. 별수없이 세자는 다른 후궁들 중 한시를 세세자빈으로 책봉했고 1468년 19살의 나이로 직위합니다. 19살이 젊은 나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살이 분별은 다 할 줄 아는 나이잖아요. 왕이 된 예종도 예종 나름 정치판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말년에 매듭짓지 못한 게 궁공신대 신공신의 대립구도였습니다. 세조는 태종 이방원과는 달리 신숙주 한명회 등 자신의 쿠데타에 도움을 준 공신대를 토사구팽시키지 않고 그들의 기득권과 권세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조 말년 세조는 세조의 두 양팔 한명회와 신숙주를 일시적으로 하옥시킨 적이 있을 정도로 조금씩 공신들을 견제하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세조는 새로운 공신들을 육성해서 기존의 공신들의 세력에 대항시키고자 이시인왕과 이만주 토벌전쟁에 공을 세운 젊은 피들을 파격승진시키며 하나의 새로운 세력을 만들도록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대 후반 최연소로 영의정에 오른 구성군 이준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20대의 나이로 최연소 병조판서에 오른 남의가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병조판서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이렇게 신공신을 육성한 게 말년이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채 사망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예종은 아버지 세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듯합니다. 예종은 즉위하자마자 공표한 인사개편에서 남의의 병조판서직을 파직시키고 좌천시켜버린 겁니다. 새롭게 즉위한 왕의 총애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남의는 자기 측근들을 만들어 자기만의 이 남의 라인을 키워나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남의가 접촉한 사람 중 한 명이 유자광이었는데요. 훗날 간신의 대명사가 되는 유자광은 서자 출신으로 조선시대에는 서자면 과거에 응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진출이 대단히 제한적이었는데 그래도 주먹겨나 쓸 줄 알았던 유자광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전문화사 같은 작은 무관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시이 난 당시에 반란군 토벌책전을 두고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세조의 취향에 딱 맞아 떨어지자 세조는 유자광을 등용했고 이시이 난 이후론 유자광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특혜를 줍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유자광을 떨어뜨리자 세조가 직접 합격시켜주고 또 정산품 관직까지 초고속 승진을 시켜줄 정도였죠. 아마 세조는 이 유자광도 신공신 중 한 명으로 키울 생각이었던 듯하고 그래서 남의가 유자광에게도 접촉을 했던 거죠. 그러나 유자광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새롭게 즉위한 예종인 남의를 좌천시켰습니다. 세조가 육성하려 했던 신공신들을 예종은 별로 탐탁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본인도 신공신 중 한 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남의는 자기들끼리 뭉치자고 생각했다면 유자광은 발빠르게 꼬리 자르기를 하기로 합니다. 남의가 유자광을 만나곤 유자광은 그대로 예종에게 달려가 남의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을 해버립니다. 예종은 그대로 남의와 그 측근들을 체포해 노골적인 표적 수사를 진행했고 남의는 몇 차례 모진 고문을 받다가 역모죄를 시인한 겁니다. 결국 남의는 거열형으로 사지가 찢겨 처형당합니다. 국가에 반역같은 중범죄가 있을 때 국왕이 반역자들을 대거 처형하는 사건을 옥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남의의 옥사 혹은 남의의 옥이라고 부릅니다. 남의가 실제 역모를 꾀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남의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뻔히 결말을 알았기에 그냥 순순히 시인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실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를 억울하게 희생된 구국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죠. 반면 유자광은 배신자로 찍히고요. 실제 유자광은 남의를 고발한 공으로 상도 받고 남의의 집도 하사받거든요. 그렇다면 예종이 신숙주 한명에든 구공신을 지지하는 왕이었는가 하면 그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종은 과거 장인이었던 한명해와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분경이라고 권세가의 집에 사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 위치가 높은 분의 집에 사적으로 간다는 게 정말 침묵도모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침묵도모가 맞죠. 그들만의 카르트를 형성하고 또 인사첨탁 등이 오고 가겠죠. 이건 그 권세가들의 추종자들을 더 만드는 거잖아요. 예종은 이런 분경을 앞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수령들 중 비리가 적발되거나 권세가문들과 무언가 물질적으로 오고감이 있다면 극향에 처하겠다고까지 하죠. 이건 노골적으로 신숙주 한명회 등 당시 구공신 권세가들을 겨냥한 정책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실록을 작성하는 한 관리는 한명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이 왕조차도 본인에 대해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도 열람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는 실록의 사초기사를 수정하다가 예종에게 걸린 적도 있었습니다. 고작 신하 한명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가 후환이나 보복이 두렵다고 수정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예종이 알았을 때 예종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종에게는 세자 시절 사별한 어린아내가 있었잖아요. 바로 한명회의 딸. 이런 경우 세자가 왕으로 등극하면 죽은 세자빈에게 왕비의 준하는 시호나 자기를 내려주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예종은 그런 시호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한명회를 의식한 것이었겠죠. 신공신도 척결하고 구공신도 사이가 안 좋고 아니 그럼 대체 예종은 누구 편인 건가요? 아마 예종은 강력한 왕권을 위해 신공신이든 구공신이든 지나치게 권력이 비대하거나 비대해질 신하들을 모두 까기로 견제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종의 이런 정치는 어떤 결실을 맺을까요? 그 결실을 보기도 전에 예종은 갑자기 평소 알았던 지병이 도져서 제위 14개월 만에 만나이로 스물살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예종이 죽자 한명회가 나섰는데요. 예종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후사를 잃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차기 왕위 계승서열은 과거 죽었던 예종의 형 바로 의경세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에게는 월산대군과 잘산대군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의경세자가 죽지만 않았더라도 자기는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의경세자의 아내 정빈 한씨는 자기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치적 지지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두 아들들은 모두 구공신 집안에 장가를 보냅니다. 첫째 아들 월산대군이 장가를 간 집안도 나름 빵빵한 집안이었는데 둘째 아들 잘산대군을 무려 한명회의 다른 딸과 혼인시키는 월척을 낚은 겁니다. 낚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게 한명회는 외척이 될 수 있었지만 예종에게 시집 보낸 자기 딸은 왕비가 되지 못한 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경세자의 두 아들들 중 뭐 이미 결혼한 첫번째는 어쩔 수 없고 둘째 잘산대군을 사위로 맞은 겁니다. 이런 쿵짝이 잘 맞아 예종 사후 한명회와 같은 세력이었던 신숙주가 잘산대군을 차기 왕으로 밀었고 당시 가장 권력이 강했던 한명회 신숙주의 백에 어느 누구의 반대도 없이 잘산대군이 왕위를 이으니 바로 구대왕 성종이었습니다. 지난번 8화 예종편에서 말씀드린 배경하에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잘산대군 이혈이 구대왕 성종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즉위 당시 성종의 나이 13살 아주 어린 나이죠. 그래서 성종의 할머니 즉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 아니 이제는 대비가 된 자성대비가 수렴 청정을 합니다. 왕후는 왕의 아내 왕비를 말하며 대비란 왕의 어머니 내지 할머니를 뜻하는데 정희왕후는 세조의 왕비였다가 그의 아들과 손자가 각각 예종 성종으로 주기하면서 자성대비가 되었던 거죠. 수렴 청정이란 왕의 나이가 어려 정치를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왕실 어른인 대비가 대신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자성대비는 성종 제위 초반 7년을 수렴 청정하면서 부패한 권력욕을 탐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국정을 운영해갑니다. 우선 왕이 어리기 때문에 무시당해선 안된다며 왕이 되지 못한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전해주었고 역시 왕비가 되지 못한 채 바로 왕의 어머니가 된 성종의 어머니를 인수 왕대비로 격상시켜주었습니다. 더불어 새로 직위한 왕의 도덕적 선정을 위시하고자 과거 억울하게 죽은 단종과 관련된 인물들의 가문들을 복권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종 5년이었던 1474년 세조 이래 10년 넘게 걸린 조선시대의 헌법 경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기도 했답니다. 더불어 본인도 외척이면서 외척을 비롯해 왕실 종친들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시켰고 이 과정에서 한때 세조가 키워주려고 했던 조카 구성군 이준도 탄핵당합니다. 사실 외척과 왕실 종친들의 정치 개입을 최소화시키려고 했던 건 신숙주 한명회 등 구공신들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애당초 성종은 한명회의 딸과 혼인한 덕에 형을 제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 구공신들도 언제까지 그 권력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종 때 수양대군의 정란을 도운 이래 세조 예종 그리고 성종 초반때까지 엄청난 권세가로 군림하던 이 고인물 구공신들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백발의 할아버지들이 되었고 자성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던 7년 사이 신숙주를 포함해 대부분의 공신들이 늙어 죽습니다. 유일하게 구공신의 보스 한명회만이 조금 오래 살았는데 한명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는 해오고 성종을 왕위에 올려준 성종의 아내이자 한명회의 딸 공해왕후 한씨가 성종 제위 5년째에 사망합니다. 더 이상 한명회는 왕의 장인어른이 아니게 된 거죠. 성종 7년이었던 1476년 자성대비는 20살이 된 성종에게 친정을 맡기겠다며 수렴청정을 거둡니다. 이때 한명회가 반대했는데 그래도 자성대비의 결단은 강고했고 이렇게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자신의 친정을 반대한 한명회를 문제삼는 발언을 합니다. 성종의 발언에 과거 남의를 배신한 유자광이 한명회의 불충을 벌하라는 상소문을 울리고 여기에 감찰기관들까지 다 나섭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던 한명회를 이젠 젊은 정치인들이 건드리는 수준까지 된 겁니다. 성종은 좋게 좋게 한명회가 사직을 내는 모양으로 한명회를 쳐냅니다. 이로써 공신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죠. 친정을 시작한 성종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갔을까요? 성종은 여태까지 나온 왕들 중 유일하게 세자 시절을 겪지 않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수렴청정을 하던 7년 동안 국왕 수업을 열심히 봤는데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자발적으로 수업과 경연에 참가할 정도로 성실했고 성품과 효행으로 주변 평판이 아주 좋았으며 개인적으로 공부 자체를 상당히 즐겨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흘하는 똑똑이었고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가 어린 나이 치고 수준급이었다고 하죠. 학문에 대한 애정만큼은 거의 세종대왕은 젊은 수준이었다죠. 실제 성종은 자신의 롤모대 왕을 증조할아버지인 세종대왕으로 삼았습니다. 성종이 꿈꿨던 조선은 철저한 유교이념에 입각한 도덕적 사회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자신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집현전을 만들었었죠. 그러나 집현전은 세종대 없어졌고 집현전 대신에 이 성종은 홍문관을 만들곤 왕을 교육하고 왕의 정책을 자문하고 왕과 토론하는 경연을 주관하게 합니다. 더불어 두 감찰기관이었던 사허무사권은 두 기관의 힘을 대폭 강화시킵니다. 아무리 구공신들이 늙어 죽었다지만 그들이 형성해놓았던 기득권 가문들의 카르텔은 여전했습니다. 지방 관직을 두고 인사청탁이나 로비, 뇌물수수 등은 여전했고 중앙정부의 권세가문들은 그들끼리 서로 뒤를 봐주면서 그 정치결탁이 아주 견고했죠.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죽인 사건 이래 수양대군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시에 난 토벌했을 때 예종 때 남의 옥사 사건이 있었을 때 성종이 직위했을 때 늘 공신들이 발표가 됐고 이때 재산 받고 관직받은 공신들 수가 수백인데 쉽게 그들이 사라지겠습니까? 이런 공신가문들을 유식한 말로 훈구파라고 하는데 성종은 이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견제하고자 감찰기관들의 대폭 강화에서 작은 비리라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던 거죠. 결정적으로 성종은 이 훈구파들과 대립시킬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양성하기로 합니다. 세종은 구공신들을 견제시키기 위해 신공신이라는 또 다른 공신을 만들려다가 잘 안됐잖아요. 성종은 공신 자체가 하나의 기득권을 만든다며 아예 기존 주류에서 벗어난 사력들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고려 말 조선권국에 반대했다가 태조 이승계가 직위하자 전부 낙향했던 사대부들의 제자들입니다. 조선권국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대부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은 이젠 서서히 벗을에 임했지만 주로 지방관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인파라고 합니다. 이 중 함양군수 선산부사 등 여러 고울들에서 선정을 베푸며 잘 다스린 것으로 이름을 알린 김종직을 성종은 중앙으로 불러들여 홍문관 그리고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하며 자신의 최측근으로 만듭니다. 어디 뭐 김종직만 불렀겠습니까? 김종직의 제자들과 그 일파들도 등용해 그들을 감찰기관에 투입시켜 훈구파들의 비리를 감찰하게 했으며 이들은 성리학 제1주의를 원칙으로 했기에 성종이 꿈꾸었던 유교의 도덕적 이상사회와 부합했죠. 1483년에서 84년에는 왕실 어른들이 많아 그들을 위해 창덕궁 옆에 붙어있던 별궁을 더 크게 중창시키면서 새로운 궁궐로 만드니 이 궁궐이 창경궁입니다. 여태까지 성종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들로만 칭찬일색을 했죠. 하지만 성종도 비판의 화살은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성종에게는 후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성종 제위 5년째에 왕비였던 공예왕후 한씨가 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후 왕비는 한동안 공석인 채 성종은 후궁들만 계속 들이다가 성종 제위 7년째이던 이제 갓 친정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왕비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성종의 후궁 중에서 수기윤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이 윤씨 집안이 양반 집안이기는 했으나 가난한 집안이어서 빼기라든지 정치적 기지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씨는 정말 예뻐가지고 성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행실이나 언행도 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무엇보다 성종의 어머니라든지 왕실 어른들에게 그렇게 싹싹하게 잘했더랍니다. 여기에 윤씨가 성종의 아이를 임신까지 하게 되죠. 새롭게 왕비를 드리는 것보다는 후궁 중에 한 명을 왕비로 임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성종의 어머니 임수대비는 수기윤씨를 왕비로 삼습니다. 왕비가 된 후 윤씨가 출산을 하니 야 심지어 아들인 겁니다. 이 아들이 성종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축하를 한몸에 받았고 도선 개국이나 장남세자 출신의 국강들이 많지 않아서 그 아이는 온 신하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된 윤씨의 행동이 이전과 180도 달라집니다. 성종의 어머니 임수대비를 포함해 왕실 어른들에게 매우 불량하고 거만하게 대하는 거 하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이 적힌 책과 심지어는 독약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걸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성종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씨는 다른 후궁들이 자기를 음해하려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윤씨 이미지는 순식간에 급락하여 성종과 임수대비는 그녀를 후궁으로 강등하려고 계획까지 서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의 반대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성종과 대비가 윤씨를 후궁으로 강등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윤씨의 악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후궁들을 못살게 굴었고 성종이 다른 후궁이랑 동침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문을 열지를 않나 성종과 몸싸움을 하며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성종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말을 떠벌리고 다니기도 합니다. 궁궐의 국인들과 후궁들까지 중전이 너무 무섭다며 성종에게 울고 불며 고해받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성종 10년이었던 1479년 엄마 인수대비를 꼬들겨 윤씨를 아예 패서인시켰습니다. 후궁으로 강등된 정도가 아니라 민간인이 되어버린 거죠. 시간이 흐르며 조정에서 패비 윤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자 그 착하고 신하들 말에 귀리 기울이는 성종이 패비 윤씨 문제만 나오면 신경주의를 부리고 강경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신하들도 성종의 눈치를 살핍니다. 성종은 자꾸 동정 여론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니 인수대비와 같이 성종 13년이었던 1482년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종은 세종대왕을 롤모델로 삼아 철저한 문치주의로 유교사회를 꿈꿔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에게 잘못 배웁니다. 세종대왕은 문치주의를 내세우면서도 국방문제와 군사력 강화에 엄청난 신경을 쓰지만 성종 때부터 조선의 국방력이 급격하게 퇴보합니다. 연례 큰 군사훈련을 대부분 스킵하고 무기관리도 똑바로 하지 않았으며 군 깊이 현상이 조금씩 만연해집니다. 노장 장교들이 성종에게 올린 장계를 보면 젊은 장교들의 진법을 전혀 모른다며 장교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군사훈련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하소연한 기록도 있습니다. 1479년에 명나라와 함께 여진족을 토벌하러 가지만 조선군은 무임승차만 하고 왔고 성종 22년에서 23년 1491년에서부터 1492년 조선군 4만을 동원해 조선군 단독으로 여진토벌을 보내지만 빈짐만 털다 나왔고 오히려 돌아오는 길에 동상으로 죽은 아군 피해가 훨씬 더 컸다죠. 이렇게 겉으로는 태평성대 같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폐단들이 쌓이던 성종은 제위 25년을 끝으로 1494년에 사망합니다. 여담인데 성종은 개, 고양이는 물론 매, 물소, 원숭이, 낙타, 공작새 등을 궁궐해서 키울 정도로 엄청난 동물 애호가였다고 하고 또 키가 무슨 180에 이르는 장신이었다죠. 성종이 죽고 성종의 장남이었던 세자가 10대 왕이 되는데요. 아 그런데 이 10대 왕의 생모가 바로 사약을 먹고 죽은 폐비윤씨였죠. 맞습니다. 이 10대 왕이 연산군입니다. 폭군의 대명사 조선 역사 최초로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 연산군입니다. 보통 1대 태조 이상기에서부터 구대왕 성종까지를 통상적으로 조선전기라고 하고 성종 이후부터는 조선중기라고 부른답니다. 본 내용에 앞서 역사 입문용 조선왕적실로 구화 성종편을 꼭 보고 오셔야 오늘 영상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종은 세조 이래 형성되어 강력한 기득권을 누리던 공신권세 가문들 이른바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온건 신진사대부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특히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육성해 살인파를 형성합니다. 엄격한 도덕적 성략 원칙을 고수했던 살인파들은 훈구파들은 물론 성종에게도 성인 군자의 자질을 강요했고 세종대왕처럼 왕의 힘과 신나의 힘 사이 균형을 추구했던 성종은 살인파들의 싫은 소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의 아들 연산군은 태종 이방원이나 세조처럼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신하들 위에 군림하는 왕 한마디에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왕권이요. 그러나 성종치세에 익숙해진 조선의 조정은 연산군의 뜻대로 움직일 기미가 안 보였는데 1498년 연산군 제위 4년째의 사단이 터집니다. 조선의 관청 중에는 조선족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실록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의 총책임자였던 이극돈이라는 공신지반의 훈구파 사람이 있었는데 실록청 직원 중 김일손이라는 살인파의 한 사람이자 김종직의 제자가 쓴 실록기사를 보고 적잖이 당황합니다.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된 세조에 대해 조이재문이란 글을 실었는데 조이재문의 의제는 중국 역사에서 억울하게 황위를 빼앗겨 항우에게 살해당한 황제로 세조를 돌려서 도덕적으로 맹비난하는 의도였죠. 이 조이재문 글은 김종직이 쓴 일종의 칼럼이었고 제자 김일손이 실록에 자기 스승의 글으니까 실어준 거죠. 이극도는 유자광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고 이 강도 높은 실록의 기사를 실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털어넣습니다. 여러분 유자광 기억나시나요? 예종 때 남의를 배신했던 그 유자광이요. 유자광은 그대로 연산군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성중 때 살인파들 때문에 국왕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던 연산군은 왕은 절대 실록을 열람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무시한 채 실록을 확인했으며 김일손을 비롯해 그 세력들 대부분 김종직의 제자들을 불러다 모진고문을 하고 김일손은 능지처참형에 나머지 김종직의 제자들과 실록사건에 관계된 사람들도 대부분 처형되거나 유배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라 연산군은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한 번 더 베어버리는 부관참시 처분을 내렸죠. 조선 중기, 살인파들이 당한 정치적 보복의 화를 살인의 화, 줄여서 사화라고 합니다. 사화는 총 4번이 있었는데 1498년 김종직의 조이재문 글과 김일손, 그리고 그것을 고해받친 유자광으로 인해 벌어진 첫 번째 사화사건에 1498년이 무후년이라 모사화라고 한답니다. 모사화 이후 몇 년간 연산군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연도 잘 참석하고 신하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의 여러 병패들을 찾아내 개선시키거나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왕으로서 나름 제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음흉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내실을 비롯해 연산군을 모시는 궁인들이 곤장을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복궁 궁궐 단높이를 높이고 높은 곳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절과 사가들을 전부 헐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장록술을 후궁으로 들이면서부터 연산군의 사치벽도 점점 심해져 왔습니다. 1503년 연산군 제위 9년째가 되던 해 연산군이 신하들을 불러다 뒤풀이 연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연회 자리에서 이쇄자라는 예조판사에게 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쇄자가 술을 마시면서 술 몇 방울을 연산군의 옷에 흘렸나 봅니다. 술자리에선 연산군이 모르는 척 넘어간 듯 했으나 며칠 뒤 어떻게 왕이 준 술잔을 왕의 옷에다가 흘릴 수가 있냐며 예조판사 이쇄자를 유배보내버렸습니다. 몇 개월 후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듬해 1504년 이번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이유로 이쇄자와 그의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연산군이 의도적으로 이쇄자를 싫어하는 느낌인데 이쇄자와 그 아들들까지 곤장을 치고 유배보낸 그날 연산군은 자기 방으로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와 정씨를 불러 미친 듯 구타를 했고 엄씨와 정씨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연산군은 이복 동생들을 속이고 자기 손으로 자기 친엄마를 구타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성종의 엄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를 찾아가 울면서 소리질렀답니다. 제 어머니에게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요. 가뜩이나 건강하지 못했던 인수대비는 이날의 충격 때문에 다음날 바로 졸도 후 사망해버립니다. 연산군은 지난번 9화 성종편에서 말씀드린 성종이 내쫓고 사약까지 내린 페비윤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성종의 두 후궁 엄씨와 정씨는 페비윤씨가 왕비였던 시절 페비윤씨가 너무 무섭다며 성종에게 울고불며 일렀던 적이 있으며 이세자는 페비윤씨에게 사약을 가져간 장본인이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야 말할 것도 없이 성종과 함께 페비윤씨에 대한 모든 처분을 결정한 사람이었고요. 페비윤씨 사건이 있었을 때 연산군은 너무 어렸기에 성종은 페비윤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연산군에게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하들도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봤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이쉬이 했습니다. 모두가 연산군이 페비윤씨의 진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전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연산군을 다룬 숱하게 많은 사각에서 갑자사활을 다룰 때 어머니의 죽음을 우연히 알게 된 연산군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에 가까운 대학살을 벌였다고 다뤄지지만 여타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면 연산군의 핏빛 복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꾸준히 페비윤씨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어머니의 무덤과 사당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집안을 다시 복권시켜주었으며 신하들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웠는지를 물어보는가 하면 연산군이 사건을 일으키기 며칠 전에 임사홍이 연산군을 찾아가 본인은 페비윤씨가 사약을 받던 시절에 혼자서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어필을 했던 기록도 있는 등 여러가지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쇄자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약을 내렸고 자기 아버지 성종이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릴 때 동조했던 신하들 명단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유배를 가게 되거나 심하면 자살 명령을 받던지 능지처참당했습니다. 당시에 호응했던 신하들 중 이미 죽은 사람들 예컨대 정창송, 심회, 한명회, 정인지 4명은 시체를 끄집어다가 목을 더 베는 부관참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영화 관상에서 마지막 장면 때 송강호가 한명회 역을 연기한 김희성 배우에게 목이 잘릴 상이라고 하잖아요. 연산군의 행보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 조선의 최고위직 정승들 한치형, 이급균, 성준 등이 나서서 연산군을 말리자 연산군은 셋에게 전부 자결 명령을 내린 후 시체의 팔다리를 자르는 부관능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이급균은 죽기 전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자 연산군은 이급균의 팔촌 이내의 친척들을 전부 북방에 험한 것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성준의 경우 어머니 패배윤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은 그 늙은 정치인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다가 목을 벤 후 시체를 다시 5등분에 찢은 뒤 나중에는 해골을 빠와 뿌려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패배윤씨의 죽음에 동조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세조때의 권신들 훈구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훈구파에 대한 핏빛 복수를 자행한 후 공포감이 조성이 되자 연산군은 이 공포심리를 이용해 왕권 강화를 목표했고 기왕 사륙파티를 벌인 김에 애꿎은 살인파들에게까지 화풀이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과거에 자기에게 대들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말렸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뭐라 했거나 아니면 튀는 행동을 했던 살인파들을 싸잡아 처형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머리가 저작권에 효수되었고 국문장에는 고문을 받는 비명소리만 가득했습니다. 1504년이 갑자년이라서 이 사건을 갑자사화라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왕의 남자입니다. 연산군은 세자 시절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연산군이 세자 시절에 조용조용했던 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인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연산군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복수는 사실상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의 성종에 대한 복수였고 아버지의 성종이 일곤 모든 정치 형태를 다 뒤바꾸어 버렸잖아요. 또 연산군은 창기 출신의 후궁 장록수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성적 취향을 요구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도 나오듯 장록수는 연산군에게 야 너 라는 호칭으로 불렀으며 동침할 때는 장록수가 연산군을 악이 대하듯 역하극을 하기도 했답니다. 갑자사와 이후 연산군의 사생활은 각종 변태직과 사치스러운 생활들로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의 행사나 연회를 기획하고 담당하는 관청 장학원 내 악사들의 수를 몇 배 이상 늘렸으며 장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무희와 기생수도 늘렸습니다. 연산군은 장학원 소송의 기생들을 흥청과 운평이라고 명명했는데 연산군의 흥청 및 운평에 대한 선발 기준은 대단히 까다로워서 음악적 재능은 물론 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늘린 흥청과 운평의 수가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전국을 돌며 흥청과 운평을 선발하는 관리를 최홍사라고 했죠. 연산군은 사람들이 모두 버는 앞에서도 서술함 없이 흥청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어머니 기일에도 길가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죠. 여기서 유래된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연산군의 전행에 지방 도처에서 연산군을 비방하는 글들이 한글로 쓰여져 나돌았습니다. 연산군은 한글 금지령을 내렸고 한글로 기록된 사서들이 소실되었죠. 국문학사에서는 이 시기를 어둠의 시기라고까지 표현한답니다. 연산군은 어전회의, 즉 왕과 대신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공간에서 대신들은 무조건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의에 참여하겠죠. 연산군 12년째인 1506년은 연산군의 치세 마지막 해였습니다. 여기 박원종이란 군인 출신의 신하가 있습니다. 박원종은 주변으로부터도 신망도 높았으며 일철에도 일사천리라서 성종과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였는데 연산군의 횡포가 점점 심해지자 박원종은 왕을 내쫓기로 결심을 내립니다. 박원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희안, 신용무 등과 함께 그리고 한때 연산군의 칼이 되어주었던 유자관까지 반정을 기획했고 박원종은 군대를 집결시킨 뒤 궁궐로 들이닥쳐 연산군을 폐회시켰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다 무슨 무슨 조 혹은 무슨 무슨 종으로 끝났는데 신하들에게 내쫓긴 왕에겐 무슨 무슨 군이란 격화된 친구가 붙습니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분해졌다가 2개월 만에 병에 걸려 죽고 장록수도 처형됐죠. 연산군의 왕비와 아들들도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반정 딱 일주일 전 연산군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연애자리에서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며 왕비와 후궁들에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이런 말을 했댑니다. 장록수와 왕비 신씨는 눈물을 흘렸으며 연산군은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 사람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미안하다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반정 당일에도 연산군은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으며 이런 말을 했다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좋을 대로 해라. 조선의 구대왕 성종이 폐비윤씨를 내쫓고 후궁 중에서 새롭게 왕비를 승격시킨 왕비가 정현왕후라고 있었습니다. 성종과 세안의 정현왕후 사이에서는 진성대군이라는 왕자가 있었고 진성대군도 왕비소생의 적자이기 때문에 왕이 될 정통성은 있지만 형 연산군이 세자였던지라 연산군이 10대왕이 되었죠. 그러나 1506년 박완종, 성희안, 신윤무 등이 폭군 연산군을 폐위시키며 12년이라는 연산군 시기에 암흑기가 끝이 났고 반정을 일으킨 주도세력은 진성대군을 새로운 11대왕으로 옹립하니 바로 중종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폐위되고 진성군이 왕으로 등극한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종 본인은 반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을 내쫓은 반정세력들이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진성대군 집에 갔을 때 진성대군은 형 연산군이 자기를 죽이러 군사들을 보낸 줄 알고 숨어있었다고 할 정도로 진성대군 본인은 왕이 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종은 본인이 원해서 왕이 된 경우가 아니라 어떤 뚜렷한 정치적 비전이나 야심 같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더불어 박원종 등의 반정세력들이 대부분의 정치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중종은 신하들 눈치 보기 바빴고 직위 초에는 입버릇처럼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겠습니다 였습니다. 그저 반정공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기만 하는 힘없는 예스맨이었죠. 중종 제위 초반에는 연산군 시절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원상복구하느라 바빴고 더불어 박원종 등의 반정세력들은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간다며 또 어지러웠습니다. 중종 반정은 조선 개국 이래 왕이 신하들에게 쫓겨난 최초의 사건이라 전국이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반정이 일어나면 공신이 더 생겨납니다. 공신은 기득권을 더 공고히 만들어주고 이들은 보수적인 정치를 지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형성된 정치세력이 훈구파였죠. 성종 시절 훈구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파들을 등용했으나 연산군 때 두 차례의 사화로 살인파들의 기가 많이 꺾였고 훈구파들의 반정을 일으키고 또 공신으로 직봉되면서 훨씬 더 많은 훈구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중종 반정의 공으로 공신이 된 수가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종은 뭘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권력은 어마무시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던 이 반정의 가장 주도적인 핵심인물 박원종은 중종 5년에 죽고 중종 7년에 유순정이라는 원로 훈구정치인이 죽고 중종 8년에는 성희안이 죽고 신용무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역모사건에 휘말려 사형당하면서 반정세력의 주도자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축이 죽었을 뿐 공신으로 책봉되어 국가가 보장해주는 훈구파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득권은 뿌리 깊은 것이었고 중종은 이러한 훈구파들의 터세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왕이 됐는데 무늬만 왕뿐이라는 한탄이 있었겠죠. 이런 중종도 제10년째가 되던 1515년 충격적인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조선시대 수사기관의 양대산맥인 사헌부와 사관원의 전직원 물갈이를 주장하는 상소문이었습니다. 상소의 골자는 현재 사헌부와 사관원이 본래의 기능을 잇고 공신들 훈구파 눈치나 보고 있으니 이 대가리들이 저는 교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맞는 말이었습니다. 더 파격적인 건 이 상소문을 작성한 장본인인데 자르만인 과거 급제 후 겨우 3개월이 되어 정유품 사관원 관리가 된 쉽게 말해 이제 갓 행정고시를 패스한 젊은 청년이었던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조광조. 조광조의 상소문은 그저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의 객기로 끝날 문제이긴 했으나 실제 당시 몇몇 정치인들은 사헌부와 사관원이 훈구파들 눈치를 너무 본다고 안 그래도 이를 문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광조의 상소안을 확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중종은 정말로 조광조의 건의에 따라 사헌부와 사관원 전 직원을 실제로 싹 갈아버렸습니다. 조광조가 정확하게 이 중종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다 못해 가렵다고 생각 못한 부분까지 긁어준 것이었고 이 일로 이 젊은 청년 정치인 조광조는 이략 스타덤에 오릅니다. 조광조는 예전 성종 때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증용한 살인파의 대스승 김종직의 제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도 계보적으로 정통 살인파라고 할 수 있죠. 조광조의 상소사건이 있고 3년 후 1518년 조광조 품계는 정선품 그리고 또 얼마 안 되어 종 2품 사헌부에서 가장 높은 관직인 대사헌에 임명됩니다. 조광조에 대한 중종의 신임은 절대적이었고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를 남발하던 우리 중종이 이제는 광조의 말이 옳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중종을 등에 업은 조광조는 본인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야심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정통 성리학을 고수하던 살인파의 학품 그대로 이어받은 조광조는 조선을 더 철저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유교사회로 만들려고 여러가지 정책들이 시행됐죠.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려면 역사도표기 4화 4부작 3편 기묘사화편을 참고해주세요. 중종은 웬만하면 조광조의 개화관들을 다 들어주었으나 몇가지들은 중종도 동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나 중종이 난처한 입장을 표명하면 조광조를 따르는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 중종은 별수 없이 조광조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조광조가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보고 중종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찝찝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1519년 살인파 중 한명이 위훈 삭제를 들먹였습니다. 위훈이란 거짓된 훈장입니다. 중종 반정 이후 반정의 공을 인정받아 공신으로 임명받은 숫자가 너무 많다며 참여하지도 않은 채 이름만 올려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너무 많아 국가 재정을 좋은 먹는다며 이 거짓된 훈장을 받은 신하들에게 그 권한을 박탈하자는 것이었죠. 여기에 조광조가 지지를 해주었죠. 그러나 논공행상을 개정하는 건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 결정을 번복하는 행위거든요. 1519년 남군, 심정, 홍경주 등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살인파들의 개혁에 탐탁치 않아하던 보수적 성향의 훈구파 대신들이 갑자기 중종과 개인적 면담을 하는 빈도수가 늘어납니다. 이 면담 자리에서 무슨 대학을 오갔는지 실록에서조차 적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수적 성향의 훈구파들은 나뭇가지에 특정 글자 모양으로 꿀을 발라놓고 벌레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벌레가 먹은 꿀 모양대로 글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수파들은 이 나뭇잎에 새겨진 글자를 들고 중종을 찾아가 궁궐의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졌다며 조광조 휘하크 일당의 검은 마음을 경계하고 국왕의 권위에 도전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청했습니다. 주와 초를 합치면 조광조의 조자가 됩니다. 위왕은 왕이 된다는 뜻이니 주초위왕이란 조광조가 왕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문구였습니다. 주초위왕 일화는 사실 실력에는 없는 이야기이며 누군가의 사적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사실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에서도 벌레 실험을 해봤는데 벌레는 꿀에 상관없이 그냥 나뭇잎을 먹었다는군요. 위훈 삭제 결정이 내려지고 고작 4일 후 야심한 새벽 남곤, 홍경주, 심정 등이 군사를 내리고 경복군 북문에서 집결해놓고 조광조 포함, 조광조를 따르는 신하들 전부 체포하고 가혹시켰습니다. 체포 후 중종은 11월 16일 조광조와 그 일파에 대해 유배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조광조가 유배를 간 지 한 달 후 중종은 다시금 조광조를 언급하며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중종이 직접 발탁해 조선의 개혁을 도모했던 조광조는 중종이 내린 사약을 먹고 죽은 거죠. 조광조 일파 약 20명이 처형됐고 조금이라도 관계된 자들은 처형까지는 아니지만 집안이 풍미박상 납니다. 중종 14년이었던 1519년 이 사건이 무호사화, 갑자사화에 이어 조선시대 4번의 사화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기묘사화입니다. 이후론 기묘사화를 주도한 남곤 등의 훈구파 권신들이 다시금 실권을 주도했습니다. 남곤 개인은 청렴하고 유능했던 권신이었던 듯합니다. 남곤이 영의정으로 정권을 주도했던 몇 년간은 정치판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했는데 중종 22년, 1522년 남곤이 죽자 남곤 밑에 있던 심정, 이행 등 권력력 큰 훈구파들이 득실거렸죠. 그런데 중종은 원래 이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멀리하고 싶어 했잖아요. 조광조 사태 후 중종은 상당히 신중해지긴 했지만 훈구파들의 기득권을 견제시키기 위해 살인파들을 다시 등용하려고 했고 새로운 대항마로 중종이 키운 살인파가 기만로였습니다. 기만로는 감찰기관과 살인파 인맹을 동원해 심정, 이행 등 훈구파 대신들에게 피해 정치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세자의 처소 근처에서 그것도 세자의 생일날 끈찍한 형태의 쥐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세자가 쥐띄었거든요. 이건 누군가 세자를 음해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중종이 총회하던 후궁 경빈 박씨가 자기 아들을 세자로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니냐며 여론이 조성됐고 결국 경빈 박씨가 쫓겨난 일이 있었거든요. 기만로 등의 살인파들은 훈구파들과 이 경빈 박씨를 엮어 역무즈로 몰아갔던 거죠. 살인파들이 대부분 감찰기관에 포진해 있어서 증거 만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중종이 기만로 편이었고요. 기만로는 엄청난 관직을 겸임하였고 몇 년간 훈구파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이어나갔습니다. 조광조와 기만로의 차이점이 있다면 조광조는 꿈꾸던 정치 이상향이 있었고 기만로는 그냥 정치 권력 욕이 엄청났기에 개혁을 주도하지는 않았답니다. 대신 미친 사람처럼 칼부림을 해댔죠. 중종이 이런 기만로의 횡포를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기만로가 정권을 잡았던 6, 7년 정도는 이 기만로가 훈구파들을 견제해주고 있으니 중종도 그러려니 뒤에서 봐주고만 있었는데 중종 32년 1537년 중종은 느닷없이 기만로의 도덕성을 문제삼으며 유배보낸 후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이번에도 중종은 직접 키운 기만로를 직접 제거했죠. 조광조때부터 기만로때까지 중종은 정말 통수생이었습니다. 성격 자체는 소심해 보이지만은 뒤에서는 자기 필요할 때만 누구를 써주고 이제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토서구팽을 시켰죠. 아마 신하들에게 쫓겨난 자기 형 연상군을 보고 또 반강제적으로 왕위에 오른 상황에서 중종은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종의 재위기간은 39년으로 상당히 긴 재위기간인데 야 이 기간 너무 많은 정치적 사건들이 엎치락뒤치락 일어났었잖아요. 아마 중종 본인도 상당히 필요해 했을 겁니다. 중종이 유일하게 끝까지 신혐한 사람이 정치 권력과는 무관한 의녀 장금이었습니다. 중종 말령 건강에 좋지 못했을 때 중종의 소식은 반드시 장금일을 거쳐야 했다고 할 정도였다죠. 이렇게 39년을 끝으로 중종은 죽지만 중종이 쌓은 똥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1544년 제위 39년을 끝으로 중종이 죽자 그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12대왕 인종으로 죽여하였습니다. 인종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아버지 중종의 개인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종은 진성대군 시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성군이 쫓기면서 진성대군은 반강제적으로 중종이 되었고 아내였던 신씨도 월떨결에 왕비 단경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경왕후 신씨가 내쫓긴 연성군 아내 집안사람이어서 반정세력들에 의해 왕비가 된지 일주일 만에 폐출되고 맙니다. 이듬해 1507년 중종은 새로운 왕비를 들이니 파평윤씨 집안의 장경왕후 윤씨였습니다. 1511년 장경왕후는 첫째 딸 효해공주를 낳았고 4년 뒤 아들 낳아 중종에게 첫 적장자가 생겼으나 산후 후유증 때문인지 아들을 낳고 얼마 안 있어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중종은 아들이 태어나고 5년 뒤였던 1520년 왕세자로 측봉하여 공식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왕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왕비가 죽었다고 공속으로 둘 수가 없고 새로운 왕비를 들이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장경왕후가 죽고 2년 뒤였던 1517년 같은 파평윤씨 가문에서 새로운 왕비를 배출하니 바로 문정왕후였습니다. 당시 문정왕후의 나이가 17살이었고 자기에겐 양아들이 있었던 거죠. 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모는 자기가 퇴원할 때 죽었고 두세 살 때부터 양어머니 문정왕후가 키웠기 때문에 자기 친엄마 얼굴도 모르고 사실상 문정왕후가 세자에게는 친엄마나 동일하게 인식이 됐을 겁니다. 문정왕후도 자기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는 왕비고 세자가 있으니 처음에는 아들처럼 잘 키워주었습니다. 중종에게는 경빈 박씨라고 총회하던 후궁이 있었는데 경빈 박씨에게는 복성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종이 워낙 경빈 박씨를 아끼니 혹시 경빈 박씨가 딴 맘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세자를 교체시킬 생각을 하는 걸까? 이런 말들이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서의 변이라고 세자 처소 인근 세자의 생일날 끔찍한 형태의 쥐 사체가 나온 적이 있으며 세자를 저주하는 목각 인형이 궁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빈 박씨가 사주한 일인지는 증거는 없었지만 경빈 박씨가 뒷배라며 여론몰이가 됐고 경빈 박씨와 아들 복성군은 쫓겨났죠. 이때 중종이 힘을 써주던 김할로가 자기 정적 세력들을 경빈 박씨와 엮어서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자의 보호자라고 세자를 지키기 위해 그 음해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엄청 위시하고 내냈습니다. 그러던 중 1534년 중종 29년에 왕비였던 문정왕후가 30대라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중종의 아들을 덜커덕 낳아버린 겁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537년 중종 32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세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김한로가 중종에게 팽장해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자 이러면 관계가 서먹해지죠. 생모가 없는 세자 2호와 현 왕비가 낳은 아들 경원대군 중종은 당연히 자기 늦둥이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게 여러 신하들 헷갈리게 만들고 또 문정왕후 입장에서야 자기 배아파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겠죠. 문정왕후의 두 남동생 윤원형 윤원로가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파벌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자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었고 중종 38년에는 세자의 처소에 정말 큰 화재가 났답니다. 아직까지도 이 화재의 원인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문정왕후의 소행이 아니냐며 수군댔죠. 문정왕후의 소행인 걸 알았던 세자는 내가 죽는게 어머니의 뜻이라면 죽어들이는게 효도라며 모든걸 체념했는데 아버지 중종이 간곡하게 외치자 죽는건 또 아버지에 대한 효가 아니라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세자가 자는 사이 불이 퍼졌고 세자 빈이 급하게 깨워 같이 나왔다죠. 아무튼간에 이 이야기는 세자에게 상당히 위협이 있었음을 제시하는 일화죠. 세자에게도 아무런 정치적 지지세력이 없던건 아니었습니다. 기만로 사후엔 세자의 외삼촌 유님이 세력을 형성해 주었는데요. 유님 등 세자를 보호하자는 쪽을 대윤 윤홄형 윤홄로 등 문정왕후와 그의 아들 경원대군을 지지하는 쪽을 소윤 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종은 노골적으로 대윤을 멀리하고 소윤 세력들을 편애했습니다. 이제 다들 경원대군이 크기만 하면 중종은 분명 세자를 교체할 거라고 예측하던 찰나 경원대군이 고작 10살이었던 1544년 중종이 사망합니다. 경원대군은 너무 어렵고 실제 세자 교체의 제스처는 없었기 때문에 세자 이호가 12대왕 인종으로 직위합니다. 그럼 이젠 대윤의 세상이고 소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종은 과할 정도로 사람이 착했습니다. 비록 자기와 계모 문정왕후가 갈라졌지만 그래도 인종은 자기를 두살때부터 키워준 친모나 다름없다며 왕이 대고도 문정왕후를 깍듯하게 모셨고 문정왕후와 소윤들과 싸우기 싫다며 윤홄형 윤홄형 형제들에게 높은 관직을 재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동생 경원대군도 굉장히 인종이 아껴주었고요. 그래도 유님 등 대윤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 문정왕후도 제 살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에게 나와 내 아들을 언제 죽일 것이냐 죽일 거면 빨리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겁박했다는 야사의 내용도 있고 자기 멋대로 중종의 장례식 일부 행사를 스킵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가 결코 약하지 않음을 어떤 식으로든 내비추려고 했답니다. 만약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 안 있어 이렇게 경고하는 식으로 말이죠. 유님은 소윤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싶어 했지만 인종이 과격한 보복을 원치 않으니 무슨 일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은 재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이 때문에 인종이 문정왕후에게 독살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인종이 문정왕후가 준 떡을 먹고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다가 죽었다며 문정왕후의 독살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인종의 실제 사인은 거식증 이었습니다. 중종이 오늘내일 할 때부터 착함의 표본이었던 인종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며 중종을 옆에서 보살폈고 중종 사후 왕이 되면서부터는 밥을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밥을 피했는지는 착해도 너무 착했던 인종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너무 큰 시리에 빠져서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한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권레로 점차 밥을 안 먹기 시작했다는 해석과 본인이 문정왕후나 소윤파들에게 언제 독사를 당할지 몰라 밥을 안 먹었을 거라는 해석이 있답니다. 여하튼 인종의 안색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차 안 좋아졌고 조선왕적 실록 인종 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인종에게 제발 좀 밥을 먹으라고 간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며 인종의 몸이 점차 안 좋아지는 기사들이 점점 더 많아진답니다. 어희들은 인종을 진찰할 때마다 점점 안 좋은 의료 결과를 보고했고 그럴수록 인종은 더더욱 밥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기력은 눈에 너무 띌 정도로 안 좋아지니까 당장 곧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몰골까지 되니 아마 문정왕후와 소윤파들도 인종의 죽음을 예견을 했고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오히려 문정왕후는 주상전하의 몸을 걱정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이미지 관리를 했습니다. 인종은 약조차도 먹기를 거부했고 헛소리를 자주 해댔습니다. 그렇게 인종은 제위기간 8개월이라는 조선의 왕들 중 최단기 제위기간을 끝으로 눈을 감습니다.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보였던 모습들은 이 살인파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대윤파들은 물론 대윤도 소윤도 아닌 살인파들 까지도 인종의 치세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인종은 조광조를 복권시켜주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아버지 선왕의 뜻을 알았기에 바로 복권시켜주진 못했으나 죽기 직전에는 이 조광조를 복권시키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답니다. 인종도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 자신의 이복동생 경원대군을 후교로 삼는다는 유언을 넘기고 세상을 떠났죠. 제가 의료적 지식은 잘 모르지만 거식증은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현된다고 합니다. 분명 인종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듯합니다. 이제 경원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죽이겠고 문정 왕후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종이 후견인이었던 유님 등의 대윤파들은 이제 똥줄이 타기 시작했죠. 대윤과 소윤의 대결은 어떤 결마로 끝이 날까요? 일전에 제가 구대왕 성종을 마마보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진짜 마마보이는 13대왕 명종 입니다. 1545년 경원대군이 13대왕 명종으로 죽이했습니다. 당시 명종의 나이 12살 이었기에 어머니였던 문정 왕후가 수렴청 청정을 맡기로 합니다. 사실 남편 중종이 죽으면서 문정 왕후는 성렬 대비라는 대비의 자격이 되었으나 대중적으로 문정 왕후라는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어 해당 영상에서는 용어를 문정 왕후로 하겠습니다. 이 명종의 치기와 문정 왕후의 수렴청 청정으로 그간 인종을 지지하던 윤희 등의 대윤파들은 똥줄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윤도 소윤도 아닌 중도의 원로 정치인들은 그간 정치적 숙청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일어났던 치라 과격한 피바람에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도 주변 평판이라는 대윤의 리더 윤희은 성격 자체가 불같이 피바다를 만들 위인은 못됐습니다. 다만 소윤의 윤원형 윤원로 형제 중 형이었던 윤원로는 다혈질 성격이 다분해서 원로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윤원로를 탄핵하라는 간언을 합니다. 워낙 많은 여론이 모이다 보니 문정 왕후는 별수 없이 자기 남동생 윤원로를 유배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정 왕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여자는 아니었죠. 아직 남은 남동생 윤원형 과 함께 소윤파 사람들끼리 윤임 탄핵 여론을 그들대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중도적 성향의 원로 정치인들이 문정 왕후를 달래려고 했으나 문정 왕후의 뜻은 강경했고 처음에는 윤임 등 대윤파의 대표 3인방을 유배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더니 얼마 있어 유배 간 3명에게 전부 사약을 내렸습니다. 얼마 뒤 과거 윤임 등이 세력 을 모아 지금의 명중이 경원대군 이었던 시절 경원대군을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이 나오자 얽힌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앞서 사망한 윤임 등 대윤파 3인방의 가족들까지 교형으로 사망하거나 노비로 전락합니다. 한 차례 대윤파들이 갈려나간 뒤 소윤파들이 공신으로 임명되어 조정을 장악했고 이제는 유배를 갔던 형 윤원로 가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소윤파와 조정은 동생 윤원형이 주도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윤원로와 윤원형 사이에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사건이 1545년 조선시대의 4대사화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다툼에서 이 문정왕후와 소윤이 대윤들에게 정치 보복을 했던 겁니다. 대윤이나 소윤이나 둘다 훈구파입니다. 그런데 왜 을사사화라고 하느냐 문정왕후가 대윤파들을 몰아가는 과정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신하들을 부른 야합과 밀지로 일처리를 진행했고 이는 과거 중종인 누군가를 탄핵할 때 쓰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광조 때도 그렇고 김한로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그래서 이엌적이라는 당시 살인파 출신의 원로 정치인이 문정왕후의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가 문정왕후의 심기를 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문정왕후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윤파들을 척결하긴 했지만 아들 명종은 아직 어리고 더군다나 이 살인파들의 제동과 견제에 아들 명종이 힘없는 구강으로 클까 걱정을 했기에 미리 본인의 손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놓을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1546년에 이엌적 권벌 등을 삭탈관증시키며 살인파들을 멀리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고 싶었던 문정왕후는 살인파들도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해서 을사사화 2년 후였던 1547년 양재역 벽서 사건을 조작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은 윤홄형의 자작극으로 지금의 강남 양재에는 조선시대 역이 있었습니다. 이 양재역에 문정왕후와 조정을 비방하는 벽서가 붙는데 이 벽서를 쓴 사람이 군문하고 유배보내고 사약을 내렸죠. 이 연적을 변호하는 살인파들이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문정왕후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 연적 본인은 죽지 않고 평안북도 강계군 저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후로는 학문에 집중할 뿐 정치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일어난 숙청을 정미 대립 경쟁 형 윤원로 가 패배 숙청 당합니다. 그로부터 또 2년 뒤 1549년 정미 사화 때 죽은 선비 아들 이 홍윤 이라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탄 하는 발언 했다가 이게 빌미 되어 소윤 파들은 이를 역모로 확대 시켰고 이 홍윤 포함 정치에 입문 하지 않은 지방 소윤 파 잔당 들 과 일부 살인 파들 30 에서 40여 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홍윤의 근거지가 충주였던지라 충주의 지위가 강등되었고 일시적으로 충청도의 이름이 청홍도로 바뀌기도 했죠. 이후로는 완전히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세상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조선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악녀로 손꼽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문정왕후의 능력은 인정해줄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수환도 좋았고 지식과 학문만으로 많은 사대부도 입다물기한 일도 많았답니다. 좀 영악하긴 해도 이 일련의 과정들을 기획하고 자기 남동생들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우며 뒤에서 컨트롤 차와 역할을 했다는 게 결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문정왕후는 또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했는데요. 보후대사를 봉은사 주지스님으로 삼아 여러가지 불교진흥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유학자 신하들의 숱한 반대가 있었지만 몇 차례 피바람을 일으킨 문정왕후의 고집을 쉽게 꺾을 순 없었습니다. 정계와 종교계가 다소 결탁되는 바람에 불교계가 세속화됐고 이래서 유독 문정왕후에 대한 성리학자들의 평이 좋지 못한 편이죠. 명종 8년 1553년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정을 거두고 20살이 된 명종 본인만의 정치세력을 키워야겠다 싶은 명종은 왕비의 외숙부 이량을 적극 등용하고 권력을 몰아주자 많은 신하들이 이량에게 몰렸고 이량이 또 하나의 정치세력을 형성하지만 명종이 자기가 키워줄 신하를 통제할 깜량은 또 안되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2의 윤원형이 나온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량이 살인파들과 적대적 관계에 있자 명종이 살인파들과 겨턱해 이량을 자기 손으로 쳐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윤원형을 몰락시킨건 정작 아주 사적인 이래서였습니다. 윤원형에게는 정난정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정난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윤원형은 자기 아내를 내쫓고 정난정을 정실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의 전철을 굶기다가 독살시킬 정도로 악녀였는데 명종 제위 어느덧 20년째가 되던 1565년 말도 많고 문정왕후가 죽자 신하들 곳곳에서는 윤원형의 부패한 재산축제를 문제삼는 상소문이 빗발쳤고 여기에 정난정의 독살 사건까지 발각되자 정난정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난정을 지독하게 사랑했는지 정난정 사후 일주일도 안 되어 윤원형도 사망합니다. 이제 명종의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너무 오래도록 어머니 문정왕후와 외숙부 윤원형에게 짓눌려 있던 걸까요? 명종은 명민한 군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자기 아내 집안 심시세력에 의존하며 정치적 보호세력을 양성했고 윤원형 사후 살인파들이 아주 득실거리자 살인파들의 영원한 스승 퇴계 이황을 등용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며 살인파들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할 뿐 군주로서 민생 내지 국가정책 이반에 있어서는 아무런 신념도 이상향도 없었습니다. 명종 때가 조선의 사회가 썩어빠지게 되는데요. 조선 전기 때까지는 나름 시스템들이 잘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내반의 사화 등 각종 정치 숙청으로 얼룩진 조선 중기 때는 국가정책 과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습니다. 연상군 때야 말할 것도 없고 원치 않던 왕이 된 중종은 제위 39년간 자기 정치적 입지 다지기 바빴죠. 조광조 가 여러 사회 개혁들을 시도하려다가 이 중종에게 팽당한 이후로는 중종 제위 내내 개혁 자체에 소극적이게 됩니다. 명종 때도 문정 왕후 윤원영 이 재배만 불렸고요. 이러니 정치권이 부패하고 지방을 관리도 잘 못하니 탐관 우리들이 지방별로 판을 치게 됩니다. 임꽁정 활동하던 때도 이때입니다. 세금 제도와 군사 제도도 엉망 진청이 되어버렸고요. 실제 임꽁정은 의적이 아닌 그저 흉악한 도적이었는데 당시 백성들은 도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명종 실록에 적혀있는 논평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중앙정부가 청렴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지금의 중앙정부는 탐호가 풍습을 이루고 끝이 없기 때문에 수령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권세가를 섬기느라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백성은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 도적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에 몸을 던져 요행과 겁탈을 일삼는 건데 이를 어찌 백성의 탓이라고만 하겠는가 진실로 정부가 청명하여 재물만을 탐하지 말고 어진이를 수령으로 가려뽑는다면 칼을 든 도적들이 송아지를 사서 고향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군사를 거느려 추적하여 붙잡으려고만 한다면 붙잡는 대로 또 뒤따라 일어나 장차연을 다 붙잡지 못할 것이다. 명종에게는 순회사자라고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만 명종 18년 고작 13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후기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후 명종은 후기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고 왕실 종친들 중 나이 적당하며 괜찮은 아이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제위 22년 1567년 명종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신하들은 후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명종은 이복형 덕흥대원 군의 아들 하성 군을 후기로 지정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합니다. 1567년 하성 군이 후사가 없던 명종의 뒤를 이어 14대 왕 선조 가 됐습니다. 하성 군은 명종의 조카이자 중종의 손자로 명종의 이복형이기도 한 하성 군의 부친은 덕흥군으로 중종의 후궁 소생입니다. 즉 선조의 아버지는 서자라는 거죠. 국왕은 반드시 왕비 소생의 적자가 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명종에게 후사가 없으니 전례 없던 서자 출신의 아들이 왕유를 이었습니다. 물론 선조는 즉위 후 아버지 덕흥군을 덕흥 대원군으로 어머니 하동 군부인을 하동 부부인으로 격상시켜주기는 합니다. 덕흥군은 아들이 왕으로 직위한 덕분에 조선 최초로 대원군이란 호칭을 받았죠. 그래도 선조는 자기 아버지가 서자고 자신은 또 조선 최초의 반개의 국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출신 콤플렉스가 상당했을 것이고 이는 나중에 왕권 강화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즉위 당시 선조의 나이가 16살 아직 미성년자라 명종의 아내였던 인순왕후 심씨가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인순왕후는 한문을 읽을지도 몰랐고 정치 현실 의식도 없어서 대부분 원로 대신들이 국정으로 운영하면 인순왕후는 그저 결정만 내려주는 입장이었죠. 그래서인지 신하들도 인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딱히 바라지 않고 있었고 1567년 8월 시작한 수렴청정은 이듬해 68년 3월경 1년도 안되어 수렴청정을 거두고 선조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나이에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젊은 시절의 선조는 국왕수업도 착실히 받고 원로 정치인들과 유능한 대학자들의 보필로 나름 총명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하에 있던 퇴계 이황도 간간히 군골로 올라와 선조에게 성리학과 군주수업을 종종 해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정치감각을 배우던 선조는 성인이 되고 이 한 사람을 등용해 키우며 정치 일선에 나섭니다. 성리학계의 모차르트 율곡 이인은 29살 때 전국 1등으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일종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속과와 행정고시라고 할 수 있는 대과가 있는데 이인은 속과를 13살 때 합격을 했고 남들이 이제 겨우 천자만 뗄 때 이인은 경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과거 대과시험도 29살에 본건 어머니 신사임당 사후 20대에는 불교의 장갑 빠져있던지라 일부러 늦게 본 거랍니다. 지금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이 한두개가 아닌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과거 문과시험에는 절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전형을 이인은 늘 전국 1등만 했고 이이가 전국 1등한 시험만 총 9개 였습니다. 신하들끼리 토론하는 자리나 왕관 경연 가뜩이나 능력도 뛰어나면 보통 주변에 적이 많죠. 가뜩이나 이이는 영남 지방 출신이 아니라 성리학계의 정통임을 자부하는 영남 출신의 사림들은 이이를 무슨 이다나 취급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이가 성균광 학생이었던 시절 독학해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유생들이 이이를 왕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이가 말투도 엄청 공격적이라 주변으로부터 규탄도 많이 받아서 초반엔 선조도 이이를 탄핵시키기도 했지만 선조는 오히려 이이만큼 자신의 왕권을 위해 싸워줄 이이가 없다고 생각한 선조는 이이를 자신의 기수같은 역할로 삼기로 하고 이이를 재등용 후 압도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이는 선조의 지지에 힘입어 정말 여러가지 많은 개혁들을 건의하고 시도합니다. 이이는 동인들로부터 온갖 질타를 받지만 선조는 모든 불만을 무시하고 이이를 총애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선조는 나는 이이가 속한 붕당의 한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이때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일각에서는 이이의 10만 양병설이 사실은 없었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이를 숭성하기 위해 만들어낸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하는 설도 있습니다. 10만 양병설의 지인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때 이이가 내놓은 개혁은 정말 파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이의 이러한 개혁들은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과로 때문 이었는지 이이는 선조 17년 이었던 1584년 49세 이 나이로 사망 합니다. 선조 재위기에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이 바로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붕당 이란 아주 쉽게 말해 정치적 파벌 인데요. 선조 때가 되면 그간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살인파들이 있고 또 훈구파도 점차 살인화 되어가기도 했답니다. 훈구파는 정치적 개념이고 살인파는 학문적인 개념이 강해서 공신책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훈구파의 정치적 의미도 무색해지는 거죠. 전통적인 살인파들은 한국의 성리학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지방에서 대대로 학풍을 계승해온 이들이죠. 살인화된 훈구파들은 그간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운데 성리학을 고수하는 즉 인순왕후의 남동생이었죠. 그러니까 심의겸은 외척인 겁니다. 그런데 명종 때에 문정왕후와 그 남동생 윤원형의 횡포가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이런 외척들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형태를 척신정치라고 하는데 전통 살인파들은 윤원형 때 당한게 떠올라가지고 이 척신정치를 강하게 경계했지만 심의겸 입장에서는 본인도 외척이기에 전통 살인파 출신이 아닌 왕따시켰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퇴계 이황의 학풍을 유일한 학풍으로 치켜세우며 영남 지방 출신이라는 지연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 영남 외 지방 출신들은 아무리 성리학자여도 그들만의 카르텔에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영남 외 지방 성리학자들도 심의겸에게 붙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각자의 정치 출신들로 조정이 두파벌로 갈립니다. 이때 영남 지방 전통 사림파들은 김효원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심의겸 김효원이 서로 으르렁 거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조 정랑 이라고 풍계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은 벼슬 이지만 실무진 에 대한 인사권 을 쥐고 있었던 자리라 심의겸 이랑 김효원이 서로 저쪽에서 저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면 싸운 게 기폭제가 되어 선조 8년 이었던 1575년 조선의 조정이 두 개의 분당 으로 갈립니다. 경복군 기준 심의겸 집이 서쪽에 김효원 집이 동쪽에 있어서 각각 서인 과 동인 이라고 불렀죠. 동인 쪽은 대대로 내려오던 퇴계 이황 이라는 학문적 구심점 있었습니다. 반면 서인 은 그게 부족 해서 심의겸 측은 영남 출신 아니었던 율공 이의 사상을 전멸 내서 얻고 이의 추종자들과 이의 제자들까지도 전부 서인 합류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의와 선조는 붕당 정체를 반대하며 중립을 지켰으나 이의가 죽으면서 선조는 오히려 이 붕당을 왕권 강화에 역이용하기로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왕이 중재자 역할을 해주며 왕권을 다질 수 있잖아요. 그 일례가 선조 22년이었던 1589년 일어난 정여립 모반 사건입니다. 호남 출신의 정여립은 당연히 처음에는 서인이었으나 점차 동인 사람들과 어울리며 동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여립은 오래도록 전라도 신안군 죽도라는 섬에서 대동계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군사불란도 하는 사조직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서인들은 정여립의 대동계를 반란을 위한 사조직으로 몰아갔고 선조는 해사한 명령을 내렸으나 정여립은 거부 선조는 군대를 파견해 대동계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정여립은 현장에서 죽었으나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던 동인 소속의 정치인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이때 옥사를 기축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기축옥사라고 하죠. 몇 년에 걸쳐 천여 명이 희생됐다는데 이 옥사를 주도했던 지옥에서 온 서인의 사냥개는 정철이었습니다. 정철에 대한 동인들의 증오심은 이때 뭐 엄청났죠. 근데 이런 사냥개들은 자충수를 두는 법이죠. 1591년 선조 24년 정철이 선조의 심기를 건듭니다. 선조에게는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고 후궁들 사이에서만 아들들이 좀 많았습니다. 적자가 없으니 후궁 소생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세자로 삼아야 하는데 정철은 후궁의 아들들 중 그래도 가장 유능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라고 건의했는데 선조는 신성군이라고 다른 후궁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한 선조는 정철과 서인 동인들은 정철의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산해 등 정철을 죽여버리라고 했던 강경파들이 있었고 유성룡 등 굳이 뭐 죽일 것까지야 있냐 온건파들이 있었는데 동인은 이 강경파 북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또 나뉩니다. 자 이 사건이 159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임진왜란 1년 전 일이었죠. 1590년 4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대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임진왜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정보에 이어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유량으로 10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 낌새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조선에서 일본인 첩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조선 내 일본인들이 계속 본국으로 빠져나갔으며 심지어 일본 내 전쟁을 반대하는 일부 다이묘 내지 사무라이들이 정보를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정보의 입장은 설마 였습니다. 그래도 선조는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해보는데 돌아오더니 통신사끼리도 곧 침공해올 것 갔다와 전쟁 걱정할 필요 없다로 서로 다른 보고를 올린 겁니다. 선조와 조선정보는 침공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구태여 국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싶지 뭐 않았나 봐요. 그래도 성을 보수화하는 최소한의 방비는 하지만 이마저도 백성들을 고역에 시달리게 하고 세금 낭비라며 도중에 중단합니다. 설령 일본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이전처럼 노략질 수준으로 생각했지 설마 10만이 넘는 병력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그 설마가 일어납니다. 임진왜란 본 내용이 앞서서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정보의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충주까지 신격합니다. 특히 충주에서는 조선의 주력부대가 어이없이 전멸해버리죠. 일본군이 충주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선조는 수도를 떠나 피난을 가기로 합니다. 위급상황에서 왕이 피난가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선조의 결정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뭐냐면 한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도 내 백성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본인과 조선과 왕실끼리만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미리 백성들부터 피신을 시키고 최소한 대처 방안이라도 정부에서 발표를 해주어야 하는데 한양의 백성들은 아무런 소식도 못 듣고 있다가 심지어 전쟁이 터지지 않을 거라고 했으면서 그냥 도성을 떠나는 왕의 행렬을 급작스럽게 목격한 겁니다. 4월 29일 선조는 전시상황에 맞추어 아들 광해군을 억지로 세자로 임명한 후 4월 30일 한양을 떠났습니다. 배신감에 분노한 한양의 백성들이 직접 경복궁에 불을 지르죠. 개성에 도착한 선조는 한양이 떨어졌다는 소식에 이번에도 개성의 백성들 버리고 평양으로 도망쳤고요. 개성도 떨어졌다는 소식에 또 평양의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칩니다. 그나마 남해안에서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었고 일본 수군 담당이 보급 담당이라 보급이 끊긴 일본 육군은 진군에 차질이 생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화력도 상당했고요. 선조가 평양에서 의주로 출발하기 전에 세자 광해군에게 분조를 명령했습니다.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한개의 조정은 본인이 주관하고 다른 한개의 조정은 세자 광해군이 주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주는 중국과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조는 중국으로 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신 왕실에 가오가 떨어지니깐 세자로 하여금 조선에 남아 전쟁을 진두지휘하라는 취지로 분조를 시행한 겁니다.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요동의 사람을 보내 망명의 의사를 전달했지만 명나라 황제는 사실상 오지 말라는 뜻을 전합니다. 대신 명나라는 구원병을 파병해주는데요. 조명연합군은 1593년 평양성을 털어난하고 개성까지 수복하는 데 성공하지만 파주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서울 한양까지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보급까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 마당에 조명연합군의 반격까지 전세가 뒤바뀌자 명나라 측 대변인 심유경과 당시 일본 측 제1군 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 휴전 협상이 오고 갑니다. 정작 당사자인 조선정부 측은 없었고요. 그러나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사항은 서로 혼내고 싶어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고 서로 사기를 치기로 합니다. 이래서 얼떨결에 휴전이 됩니다. 이 휴전기에 선조와 조정은 한양으로 들어오는데 와 보니까 이제서야 선조는 도망친 자기 자신에게 민망해지는 겁니다. 자기 도망칠 때 활약했던 존재들이 있죠. 이순신 의병들 그리고 분조를 이끄며 민생을 위무했던 아들 광해군 이 사람들에 비해 본인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조는 분조를 철회하고 계속 광해군한테 양위하겠다는 양위 파동을 거듭 일으키며 광해군을 귀찮게 합니다. 진짜로 양위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랑 광해군 충성심 떠보는 거예요. 둘째 선조는 밀란과 의병장들을 엮어서 의병장 상당수를 역모죄로 제거합니다. 세번째 이순신을 파직시키죠. 한편 심유경과 고니시의 국제사기극은 결국 들통이 났고 1597년 전쟁이 다시 터집니다. 전쟁이 다시 터지는데 이순신의 후임 원균은 완전히 꼬라박았고 조선수군 전체가 괴멸됩니다. 별수없이 이순신이 복직되어 남은 열세척으로 명량대첩의 승리를 이끌죠. 1598년 8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전 일본군 철수 지시가 떨어집니다. 선조는 이순신 덜어 일본군의 7년이라는 기나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선조는 전시상황이라 원치 않던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선조는 원래 점찍어두었던 신성군 왕자를 세자로 교체할 생각이었는데 이 신성군이 전쟁 도중 병으로 죽은 겁니다. 더불어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왕비도 전후 얼마 안 있어서 사망합니다. 7년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권사업에 집중을 해야지 선조는 그 와중에 세 장각 거론을 했고 1602년 선조는 51살의 나이에 19살의 왕비 임목왕후와 재혼합니다. 4년 후 1606년 이 임목왕후가 덜커덕 아들 영창대군을 낳아버립니다. 광해군은 비록 세자이지만 후궁 출신이고 정통성만 따지고 봤을 때는 영창대군 쪽에 있었으며 얼마든지 세자를 교체할 수도 있었고 가뜩이나 선조는 광해군을 싫어하는 사이 영창대군이 교체는 기정사실화 였지만 1608년 제위 41년을 끝으로 선조는 사망했고 아직 영창대군의 나이가 어렸던지라 세자 광해군이 15대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과거 역사 인문류 조선한족 시록 10화 연산군 편에서 신하들에게 쫓겨난 왕들은 무슨 무슨 종 무슨 무슨 조라는 묘호를 받지 못하고 무슨 무슨 군 이란 강등된 호칭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광해군 역시 연산군처럼 신하들에게 반정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기존의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연산군은 쫓겨날만 했지만 광해군은 쫓겨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성에 희생된 유능한 군주였다고 하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광해군에게 아무런 과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의 공과 과에 대해 각각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시절 세자였던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독려하며 아버지 선조가 도망가기 바쁠 때 왕의 대리 역할을 아주 착신하게 해냈습니다. 선조가 아들을 질투할 만큼 광해군에 대한 평판이 남달랐고 명나라 또한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에게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었으니 광해군의 어머니가 후궁이라는 즉 서자 출신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선조는 인목왕후와 새 장가를 들어 영창대군을 낳습니다. 영창대군은 왕비 소생의 적자라 정통성은 광해군보다는 영창대군 쪽에 더 있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 때까지 조선의 붕당은 남인 북인 서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때 북인 내에서 무슨 소리냐 광해군이 세자이니 광해군을 지지해야 한다는 대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영창대군이 너무 어린 나이에 선조가 사망했고 세자였던 광해군이 즉위하였습니다. 소북은 남인과 서인으로 합류했고 대북이 북인 전체를 대표하며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비록 왕이 된 광해군이었지만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 인목대비와 정통성을 갖추고 있는 광해군에게 임해군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복형도 아닌 같은 어머니의 유일한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임해군이 워낙에 사고 뭉치여서 세자가 둘째 아들 광해군이 되었던 건데 아무래도 유교사회에서는 장남이 버젓이 있는데 차남이 왕이 됐다는 것도 광해군에게는 정통성의 문제가 되었고 광해군은 친형 임해군을 특별한 물증도 없이 역못지로 몰아가니 죽여버렸습니다. 말로는 어떻게 했으나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첩은 하나하나로 점점 형을 옥죄어가다가 형 임해군을 죽음까지 몰고 간거죠. 그것도 제위 1년 만에 말이죠. 그리고 후궁이었던 자기 생모를 왕비 자기로 추전합니다. 임진왜란을 직접 현장에서 몸소 겪고 민생을 안정화 하는 데 주도했던 광해군은 무엇보다 임진왜란이라는 7년의 이 지옥의 전쟁이 끝난 후 그 피폐해진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겠다는 열의가 컸습니다. 광해군 직인년이었던 1608년 한국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세금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이전 아주 먼 저 옛날부터 국가에 내는 세금 중에 고울 단위 마을 단위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산물 선정 기준이 애매하고 제멋대로라 특산물이 아닌데도 다른 지역에서 특산물을 몇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사와 세금을 메워야 하는 경우가 빌비지했습니다. 영화 광해를 보시면 심은경 배우가 연기했던 사월이란 역할이 농부였던 아비에게 전복을 세금으로 요구하자 이를 들어주지 못해 권장을 맡고 가족은 노비로 전락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한 정도였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국토가 쑥대밭이 되자 정말 특산물 세금 납부가 어렵다는 중론이 모아져 광해군은 몇몇 신하들의 건의로 특산물 대신 그냥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큼 쌀로 대체하라는 대동법을 내린 겁니다. 이 뜻은 재산이 없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재산이 많은 만큼 세금을 내라는 법안이죠. 이래서 재산 많은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고 별 수 없이 광해군은 대동법의 범위를 경기도에만 국한시켰으나 그럼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더는 파격적인 개혁을 처음 시행했다는 의미는 있죠. 더불어 전후 위생복원 상태가 엉망이라 광해군은 허준을 물심양면 지원하여 1612년 동의보감이 완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위 초반에는 임해군 사건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정치적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북인이 주도적인 집권 여당이었음에도 남인과 서인도 최대한 많이 등용해주는 등 균형있는 정치력을 진두지휘하는 유명한 군주였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출신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듯합니다. 의심병이 아주 심했는데 별것도 아닌 일을 확대시켰고 영모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표적 수사와 고문 자백을 강제로 받아냈으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고문할 정도로 재위 초반을 벗어난 시점부터는 피해 정치적 숙청을 연이어나가는 게 아닙니까 체포 기준은 그냥 평소 광해군이 마음에 안 드는 신화가 있으면 증거 조작해서 강제로 데려다 영무조로 엮었고 고문을 강행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시기였죠. 의심병이 심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지지세력이 아니면 어떻게든 제거해나가 왕의 공포심을 보이려는 의도였겠죠. 1612년대는 7개월간 340명이 모진 조사를 받고 100여개의 가문이 풍비박산을 났다죠. 그러나 광해군이 제일 표적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기 왕권에 가장 방해되는 인물 바로 새엄마의 아들 영창대군 1613년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타겟팅한 영모사건을 또 조작해냈고 국왕의 의도적인 영모조작에 많은 신하들이 또 희생되었으며 이를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와 엮어서 임목대비와 그녀의 딸 정명공주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은 강화도를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 후 1614년 영창대군이 유배되어 있던 강화도에서 9살의 나이로 의문의 죽음을 맞습니다. 실록에서는 그 사망 경위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으나 각종 야사에서는 그 어린 영창대군에게 밥도 안 준 채 굶기다가 방안에 가둬놓고 불을 피워 쪄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임목대비는 오열했으나 그녀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모두 광해군 손에 희생되었고 그럼에도 그녀는 궁에 유폐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양어머니이지만 그래도 광해군은 어미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이 일화를 광해군의 폐모살째라고 부르죠. 폐모살째를 두고 태종이방원이 동생들 죽인거나 세조가 조카 죽인거나 별 차이가 없냐며 변호를 하는 적도 있습니다만 굳이 폐모살째를 떠나서 광해군은 오로지 공포심만으로 신하들을 찍어내리기 위해 각종 증거 불충분 조작만으로 숱한 피바람을 일으킨 일화만 두고 봤을 때는 마치 연산군 때와 양성이 비슷했으며 실제 당시에도 연산 때와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죠. 광해군의 관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대동법을 통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많이 개선시키는 듯 했지만 정작 개인적으로는 이 지나친 사치백 때문에 각종 궁궐공사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키며 더 괴롭게 한 측면도 상당합니다. 우선 임진완한테 불타버린 창덕궁을 복원하는데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궁궐을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공사를 일으켜 무려 궁궐 4개를 새로 만듭니다. 나중에 덕수궁이 되는 경희궁이 되는 경덕궁 자수궁 그리고 인경궁이 있었죠. 나중에 없어지는 인경궁은 청기화로 가득했을 만큼 그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했으며 그만큼 국가지정에 말도 안될 정도로 과하게 투입되었다는 거죠. 궁궐을 하나 만드는데도 백성들 갈려나가는데 이걸 4개나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광해군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분야가 바로 외교 분야입니다. 임진왜란 시절 명나라가 원병을 보낸 병력이 요동병력이었습니다. 이 요동병력이 빠진 틈을 타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여진족이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는 내부적 병폐가 함께 쌓여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었고 누르하치의 여진족 부대에게 연전연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마지막 반격을 위한 회심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광해군에게 조선의 원병을 요청합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원병을 요청해 주었으니 우리도 보내주는 게 맞지만 딱 봐도 명나라가 질 것 같은데 광해군을 보내주기 싫어했습니다. 신하들 등 떠밀려 1618년 강홍립 장군과 1만의 병력을 만주로 보냅니다. 이듬해 조선군이 합류한 명나라군이 이른바 사르후 전투라고 누르하치 여진족과 싸웠는데 광해군 예상대로 완전 대패배를 합니다. 이때 광해군의 지시를 받은 강홍립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강홍립은 명나라 군사들보다도 더 잘 그리고 더 열심히 싸우다가 열사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조선군 병사를 잃고 나서야 항복합니다. 이 패전 이후로 광해군은 더더욱 명나라가 아닌 누르하치의 여진족과 더 친교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심지어 광해군의 지지정당인 북인들조차 성리학의 사대주의를 내세우며 명나라는 위대한 국가이고 우리를 도와준 국가이고 여진족은 또 오랑캐인데 어떻게 그들과 붙을 수 있냐며 광해군을 질타합니다. 광해군은 명분 원리 오케이 다 좋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여진족의 심기를 건드려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쩔 것이냐를 물었을 때 신하들은 그건 우리도 모른다 며 답답한 소리만 해댔습니다. 이를 두고 광해군이 명분과 원리가 아닌 신리를 추구했다 하여 명나라와 여진족 어느 쪽도 편을 안 들어주었다는 중립외교라고 하지만 이게 중립인가요? 중립은 너네가 싸우든 말든 난 상관 안 해잖아요. 이때 조선은 XX 쳐 휘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광해군이 현실적인 감각으로 외교를 잘했던 건 맞지만 아니 잘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중립외교라는 용어는 어폐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답니다. 광해군이 또 하나 욕을 먹는 것이 무속신앙을 지나치게 믿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광해군 주변에 늘 점쟁이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국가정책을 이 점쟁이들의 점으로 결정했던 적도 많으며 심지어 점을 쳐서 추도를 옮기려고 시도도 했고 궁궐 공사를 무리하게 백성들과 국가재정 갈아 넣어 가면서 진행한 것도 점쟁이들이 시켜서 그랬던 거죠. 이는 광해군 마지막까지 도 계속됩니다. 무모한 대역공사 광해군의 비윤리적인 폐모살제 광해군과 집권여당 북인들의 과도한 피해 숙청 비록 현실적으로는 잘한 일이었지만 당시 조정 분위기대로 라면 명나라를 저버린 듯 보이는 외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고 광해군에게 이복동생의 아들 능양군이 있었는데 이 능양군이 야당 서인들이 찾아가 핵심 세력들과 군대를 모아 1623년 창덕궁을 장악한 후 광해군을 강제로 폐위시켜버립니다. 능양군과 서인 세력은 임목대비를 찾아가 상황을 보고했고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10년간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살점을 뜯어먹겠다며 광해군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다죠. 능양군과 서인 세력이 겨우 임목대비를 말렸고 임목대비의 허가에 따라 능양군이 조선의 16대왕 인조로 지휘합니다.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가장 찝찝했던 마무리하지 못한 문제 바로 외교 문제 이 외교 문제는 인조대의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되는데요. 과거 연산군을 내쫓고 진성대군이 중중으로 지휘한 사건을 중중 반정 이라고 부르듯 1623년 광해군을 내쫓고 조카 능양군이 16대왕 인조로 지휘한 사건을 인조 반정 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중 반정에선 중중인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반정이 일어난지도 몰랐다는 것과 인종 반정에서는 인조가 가장 주도 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전 정권을 타도하고 들어선 정부는 새로 방침이라고 해도 그것마저 부정해야 하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반정을 주도한 인조와 서인붕당의 정권이 딱 그랬습니다. 광해군 제위기부터 북방의 만주에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누르와치의 여진족과 중국 명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그 사이 조선은 세우등 터지는 실정 광해군은 누가 봐도 지는 명나라를 지지할 수가 없었고 여진족들과 친교를 매질을 했지만 신하들의 반발로 그 사이에서 살떨리는 줄타기만 할 수밖에 없었죠. 인조는 광해군의 외교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선은 4대국가인 명나라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며 여진족이 세운 국가 금나라를 철저하게 배격하겠다는 이른바 친명배금 외교 노선을 표방합니다. 광해군 시절 명나라와 여진족 싸움에서 탈주한 명나라 백력 일부가 조선으로 그 병력을 이끄한 명나라 장수는 모문용 이었는데 압록강 지류의 작은 강에서 지나가는 여진족 십수명을 살해하고는 여진족 1만명을 격퇴했다고 과장 보고를 올리고는 앞으로 조선 땅에 있으면서 누르라치의 배후를 노리겠다고 합니다. 광해군은 싫지만 일단은 이 모문용을 평안북도 완전 끝자락에 있는 가도라는 섬에 숨겨줍니다. 모문용 이놈이 가도에서 별의별 뜻을 다하는데 명나라 본국으로부터 군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상인들과 무역을 해서 자본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명나라 실세들에게 로비를 하면서 정치적인 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명나라 본국에 있는 이 간신 실세들은 조선의 압력을 넣어서 모문용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던 중 인조 반정이 일어났던 건데 명나라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광해군이 정치를 잘했는데 무슨 명분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키냐며 인조의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이 명나라를 저버렸다는 건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이때 모문용이 나서서 자기 정치 라인들에게 부탁해서 명나라가 인조 정권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도와준 대가로 모문용은 인조와 서인 정권에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요구했고 빚진 이 투입되기도 했으며 흉년 때문에 곡식을 못보내주면 모문용은 육지로 상륙해 조선 백성들과 관할을 습격해 약탈해 갔습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이 혹시 모를 여진족의 침략에 대비해 아무런 대비를 안한 건 아닙니다. 총과 화포 등 화력만을 사용하는 군부대 어영청을 조직했고 위아래로 수도를 방해할 수 있는 별도의 정예부대 총영청과 수어 신설하기도 병력을 차출해서 북상시키는 것을 매뉴얼로 삼았습니다. 세계도의 병력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다같이 주둔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가 정말 많은 공을 들여 경기도 광주에 남한 산성을 개축시킵니다. 다만 이런 조선의 노력이 무색하게끔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인조 제위 2년째이던 1624년 반란이 터집니다. 반전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1등 공신이 아니라 2등 공신으로 임명되어 불만이 많았던 이괄이라고 했었는데 인조가 이괄 덜어 북방의 여진족 문제를 담당하라고 평안도로 보낸 인사이동을 이괄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좌천으로 생각한 거죠. 평안도 군 총책임자였던 이괄은 평안도 전 병력을 동원해 반란을 일으켰고 황해도와 경기도를 통해 내려오며 심지어 수도인 한양까지 점령합니다. 다행히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되었지만 이괄이 평안도 서울까지 내려오는 그 경로에서 그 방어선들이 전부 무너졌으며 이괄이 하필 동원한 반란군 병력이 여진족 막을 평안도의 병력이었던 지라 이괄의 난 이후 압록강에서부터 수도 서울로 내려오는 병력에 큰 공백이 생긴 겁니다. 한편 만주에서는 명나라대 여진족 전선은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누루하치 사후 그의 아들 홍타이지 가 여진족 을 새롭게 이끌게 되었는데요. 이 누루하치는 조선에 대해 그나마 우호적인 입장 이었지만 홍타이지 는 조선에 대해 강경 었습니다. 1627년 가도에 있는 명나라 장수 모문룡 을 토벌하는 것과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를 응징 하겠다며 압록강 을 넘습니다. 평안도 북방의 성들은 3만 병력이 여진족 병력에 마치 바람에 낙엽 날리듯 우수수 함락되어 버립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용골 산성인 정봉수 장군과 평안북도 용천군에서 이립장군의 의병을 일으켜 항전을 하지만 조선정부는 여진족과 강화를 체결하기로 하며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여진족이 철병하는 대신 여진족의 국가 금나라와 조선은 형제국이 되기로 합니다. 이 전쟁을 정료호란 이라고 합니다. 호는 오랑캐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죠. 여진족들은 귀국하는 과정에서 황해도와 평안도 민간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약탈을 자행합니다. 포로도 많이 잡혀가고 더 화가 나는 건 여진족이 다 철수하고 나서야 가도해 있던 명나라 모문용이 나와 설치되면서 조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는 그 목을 명나라 베이징에 보내 여진족이라고 모문용을 불려다 죽여버립니다. 한편 여진족의 홍타이지는 1634년에서 35년 몽골족까지 통합한 뒤 모든 유목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황제가 되기로 합니다. 1636년 나라 이름 기존의 금나라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부족명도 여진족에서 만주족이라고 공식화하죠. 정료호란 이후 조선은 강화조약 내용대로 매년 홍타이지에게 공무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며 인조는 공무를 양을 제목대로 줄이고 있었고 다른 강화 내용들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이 때문에 몇번이고 홍타이지의 질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무슨 자신감인지 계속 세게 나가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1636년 홍타이지가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등극했을 때 홍타이지는 사신을 보내 조선정부도 홍타이지의 황제 등극에 동참하라고 요구해옵니다. 그러나 조선정부 입장은 황제는 명나라 황제 한명이라 동참할 수 없으며 사신단이 가져온 공식 서한 역시 조선의 관례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홍타이지의 편지를 아예 인조에게 올리지도 않습니다. 화가난 사신단은 그냥 돌아갔고 인조는 앞으로 청나라를 배척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조선을 다시 한번 손봐줘야겠다고 생각한 홍타이지는 1636년 12월 용골대의 장수에게 3만의 병력을 주고 조선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전쟁이 병자년에 일어난 2차 호란 병저호란 입니다. 용골대의 청나라 군대는 이번엔 그 어떤 성도 함락시키지 않은 채 수도로 곧장 진격했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조는 이번에도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했으나 강화도로 가는 길이 청나라 군대에게 차단되는 바람에 별수없이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남한 산성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눈보라 매섭게 치고 유난히 추웠던 겨울 청나라 군대는 남한 산성을 포위했고 인조와 조정은 남한 산성에 갇힙니다. 1637년 1월이 되면 청나라 황자 홍타이지가 직접 내려옵니다. 남한 산성 내의 조정에서는 영화 남한 산성에서 이병헌이 연기했던 최명길이 제발 현실적으로 판단해 차라리 항복하고 후위를 도모하자는 주화파 그리고 그 외 대부분 영화 남한 산성에서 김윤석이 연기했던 김상원을 필두로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야 하며 오랑케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없으니 항전을 주장하자는 주정파로 나뉩니다. 비록 인조가 최명길을 아꼈지만 당장은 항복할 생각이 없었고 지방의 군대가 남한 산성으로 집결 중이었던지라 약간의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충청도 병력이 올라오던 중 기습을 받아 전멸했고 1월 28일 경상도 병력이 경기도 광주 쌍령에서 대패배를 나름 승전보를 울린 전라도 병력은 연락망의 실수로 진군을 멈추었고 경기도 양평에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병력이 집결했던 병력도 별달리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죠. 인조의 처소까지 대포가 날라왔고 결정적으로 왕실 사람들이 피난을 가있던 강화도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며 포로가 되자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인조는 항복을 결정 47일간의 남한산성 항전을 포기합니다.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는 1월 30일 단 위에 있는 청나라 황정 홍태지에게 3번 절을 하고 1번 절을 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박아 총 9번을 땅에 머리를 박는 아주 굴욕적인 항복 의식을 합니다. 당시 장소가 삼전도라 이 사건을 조선사 최대의 굴욕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며 이곳이 바로 지금의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곳입니다. 병저호란의 굴욕적인 패배로 수많은 조선인 포로들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이 와중엔 인조의 장남이었던 소연세자 소연세자의 아내 세자 빈 정작 포로로 청나라로 끌려간 소연세자였지만 청나라 내에서 소연세자는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엄청 박각다식하여 주변인을 놀래켰으며 인성은 물론 상업적 능력과 사업 수환도 좋아서 청나라 황시와 고위직들이 소연세자를 엄청나게 아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연세자는 조선정부의 국가예산으로는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해내지 못하자 소연세자가 사업해서 직접 번 사비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들여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조선으로 보내주었죠. 이러니 조선인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연세자는 그 인기가 어마어마했고 소연세자는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국 베이징을 점령할 때도 함께 동행하고 서양인들 과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식경과 안목도 늘게 됩니다. 청나라 내부에서는 조선의 왕을 인조해서 소연세자로 바꾸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고 이 말은 인조 귀에도 들어갑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마치 자기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것처럼 말해놓고는 지옥을 선사해 입지가 말이 아니게 된 인조는 국내외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아들 소연세자를 멀리하죠. 소연세자가 포로시절 두 차례 정도 휴가 느낌으로 조선에 온 적이 있었는데 첫째 방문 때는 인조가 신하들에게 굳이 소연세자 마중을 나가지 말라고 했으며 둘째 방문 때는 인조는 아예 소연세자를 만나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인조 23년 이었던 1645년 9년간의 포로생활을 접고 소연세자 내외는 영구 귀국 조치를 받습니다. 세간에는 귀국 후 소연세자가 청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으며 개방 정책을 펼치려다가 질투에 눈이 먼 인조가 소연세자를 독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는 소연세자가 귀국 후 이렇자 할 무언가를 한 건 아닙니다. 귀국하고 불과 세 달도 안 되어 소연세자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소연세자 사후 인조의 뒤 행동들이 아주 얄팍했습니다. 아들 소연세자의 장례식을 대충 끝내버리고 세자가 죽을 경우 손자가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조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임명했습니다. 인조는 별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며 어린 세 아들들을 제주도를 유배보내더니 그 중 두 명이 의문살을 당합니다. 1645년 아들 소연세자의 죽음을 시작으로 1년 단위로 1646년 아내 민혜빈 강씨가 죽었고 1647년 첫째 아들이 1648년 둘째 아들이 죽죠.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조선의 27명의 왕들 중 14대 선조와 더불어 가장 무능한 국왕으로 손꼽히는 무능하면 착하게라도 하던가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게 아들을 질투하기까지 했던 인조는 1649년 27년 이라는 재위기간을 끝으로 사망합니다. 인조의 장남 소연세자가 포로생활을 끝내고 귀국 후 세 달 만에 죽으면서 인조는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았고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 1649년 조선의 17대왕 효종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복림대군 시절 자기 친형이었던 소연세자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오랜 청나라 포로생활을 했습니다. 소연세자처럼 똑같이 청나라에서 개방적인 국가 분위기와 신문모를 접해왔는데 소연세자의 경우 조선도 그처럼 개방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청나라와 굳이 척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반면 효종 즉 복림대군은 그런 우수한 문화 중 조선도 군사적인 부분만을 배워서 반대로 청나라에 복수를 하러 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효종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어깨가 너무 넓어 시신이 관에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면 틈 만나면 왕의 개인 휴식 시간에 창을 들고 무예를 연마하던 헬창 이었습니다. 효종은 군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상남자 였던 겁니다. 효종은 우선 군부에 투입되는 국방비와 군사비의 재정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합니다. 기마병을 중심으로 전국의 군부대에 병력을 늘리는 건 예사고 군인들의 훈련 강도와 빈도수가 이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게 되죠. 무기관리 상태도 철저하게 검사하여 조금이라도 무기관리에 부실함이 보이면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조선에는 벨트브레이라고 네덜란드인 서양인이 표류해 훈련 도감의 장교 고문으로 부임해 있어서 벨트브레이의 도움으로 조선의 조총이 크게 개량 되기도 합니다. 나중엔 하멜까지 표류 해오고는 더 발전 하죠. 아울러 주요 요충지에 있는 성도를 보수 하거나 강화 하여 화포도를 구비 시켜놓는 등 누가 보면 정말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정도의 위세 였죠. 조선의 주력 부대가 조총 부대 아니겠습니까 사격 실력 만큼은 당시 동아시아 제일 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자부심 같은 부대가 조총 부대였는데 어영 청이라는 부대가 화기만을 다루는 전문 특수부대여서 효종은 이완 장군을 어영 대장으로 삼아 어영 청을 더욱 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이완 장군은 이순신 장군의 조카 이완 과는 동명이인 입니다. 청나라 사신들이 조선의 이러한 군사 강화 사업을 보고 문제 삼기도 했지만 일본 일본놈들이 문관은 전시상황시 전투현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깨어있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청나라 기병과 조선기병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비교대조하며 전문 장교나 군사 전문가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조선기병 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지적할 정도였답니다. 이제 실전 경험만 쌓이면 조선의 병력은 다시금 조선전기의 그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게 웬걸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까지 옵니다. 효종 제위 5년째 였던 1654년 2월경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청나라 나선족 과 싸우고 있는데 조선 군대의 사격 솜씨가 보통 솜씨가 아니니 포수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옵니다. 나선족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 였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유럽 대륙에서 제대로 된 세력 팽창을 못하자 나름 블루오션을 노려보겠다며 동방 아시아 쪽으로 영향을 미친 듯이 확보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만주일 때까지 넘어오자 당연히 그곳이 고향인 청나라와 맞붙일 수밖에 없었겠죠. 조선도 이때 러시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당연하게도 청나라 사신이 러시아에 대해서 효종에게 설명하고 그랬답니다. 청나라가 100명 달라고 했다고 어떻게 딱 100명만 죽였습니까 효종은 변급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150명의 병력을 청나라 측에 보냅니다. 두만강을 넘은 조선 측 병력은 청나라 병력과 합류하는데 조창 연합군은 대략 1000명이 조금 안됐습니다. 조선 병력 150명에 베이징에서 파견한 청나라 부대 300명 그리고 현지 만주족 300명 정도였죠. 이들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위로 올라갔으며 송화강 유역까지 올라갑니다. 이 송화강이 어디냐면 옛날 부여가 있던 곳입니다. 송화강에 가보니까 러시아 군장교 스테파노프가 데리고 있던 400명 정도의 러시아 군이 있었답니다. 강 근처에서 참호를 받고 격전이 이루어졌는데 조선군의 주력부대인 조총부대가 정말 큰 활약을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조선군의 조총부대 신나게 탈렸으며 러시아 군대가 방향을 바꿔 조선군 조총부대로 뛰어들자 청나라 기병대가 서프트를 해줘 조총연합군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스테파노프의 러시아 군은 더 북쪽으로 도망가구요. 그렇게 조선부대는 사격 솜씨를 제대로 발휘한 뒤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이게 1차 나선 정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스테파노프가 본국에서 지원을 얻어 병력을 불린 뒤 청나라를 다시 침공해 왔습니다. 청나라는 또 한 번 조선에 조총부대를 보내달라 요청해옵니다. 효종은 신유를 총사랑관으로 삼고 1차 때 보낸 병력의 2배가량인 256명의 병력을 보내주었죠. 청나라 측도 병력을 더 증강시켜서 조총연합군 총 2500정도의 병력을 모읍니다. 이 2500병력은 1차 때보다 더 위쪽으로 북상했고 흥룡강이라는 곳에서 러시아군 2000명과 맞닥뜨립니다. 조선군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조선 조총부대에게 워낙 호되게 당해서 러시아군이 조선의 조총부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강 위에서 배를 타고 수전이 이루어졌는데 1차 때보다 2차가 훨씬 더 격렬했다고 합니다. 승리는 조총연합군 조선군은 7명 전사해 청나라군은 100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하고 러시아군은 무려 800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은 효종이 공들였던 북벌의 위상을 뽐낼 수 있었던 계기였으며 조선측 병사들도 실력을 제대로 뽐낼 뿐 아니라 실전 경험까지 쌓을 수 있던 전쟁이었죠. 효종은 북벌론을 위해 송준길과 송시열을 앞에 내세웁니다. 송준길과 송시열을 설명드리기 전에 병저호란 이후 형성된 산림세력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합니다. 병저호란이란 큰 전쟁을 겪은 뒤 현실 정치의 환멸을 느낀 선비들이 전개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각자의 고향에서 세태를 비판하고 평론하는 방구석 정치인들 키보드 워리어들이 많아지죠. 개중엔 물론 별것도 없으면서 전문가인 척 정치가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느니 꼴사납게 입만 터는 선비들도 많았지만 산림이라고 숱한 정치인들과 선비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명망가들이 정치일선에 나서지는 않고 향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지만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재야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조정래 정치인들이 대부분이 산림들의 제자들이었기에 산림들은 분명 정치인들이 아니었음에도 사회적 목소리가 상당했고 국가로부터도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서인붕당이 산림들에게 기대는 경향이 컸는데 대표적인 두 인물이 서인 소속의 송중길과 송시열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양송이라고 부를 정도로 재야 인사로서 두 사람의 입지는 상당했습니다. 효종은 당연하게도 이런 살림의 존재를 탐탁치 않아 했으나 서인 소속의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을 따르니 차라리 송중길 송시열을 억지로라도 불러서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거죠. 효종은 북벌에 대한 두 사람의 응원과 지지를 원했고 송중길 송시열은 효종의 요구를 들어주었죠. 어영대장 이완장군은 효종의 북벌론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했더라면 실질적으로 북벌준비의 브레인을 맡았던 사람들은 송중길 송시열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따져보면 송중길 송시열 효종의 북벌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역사적 괴력 을 보면 북벌을 위해 두 사람이 뭘 했다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중길 송시열뿐 아니라 두 사람이 효종의 적극적인 군사력 강화 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효종의 군사력 강화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닌지라 예산도 많이 투입 됐뿐더러 보수 정당이었던 서인들 입장에서 문이 아닌 무를 숭상하는 문화를 반기지 않았을 텐데 이렇자 할 반대가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올려놓은 군사력으로 실제 청나라를 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조선은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서인의 권력은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고 부정하며 수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나라를 척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라는 최악의 전쟁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죠. 그러면 서인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밖에 없죠. 백성들한테 그래서 겉으로만 청나라 폭수하러 가자 라면서 본인들의 민망함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효종은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 왕자 출신으로 형 소연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연세자를 미워하는 인조가 손자들까지 다 내쫓았기에 효종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기반도 애매했던 효종도 무언가 흐르는 제스처가 필요했고 이런 효종과 서인 정권의 교묘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북벌북벌을 외쳤던 겁니다. 그래도 북벌 등 조선사에서 나름 존재감이 없지는 않은 효종의 죽음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느덧 갑자기 효종의 머리 쪽에 종기가 나더니 이 종기가 점차 번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같으면 외과수술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당시엔 침으로 종기를 터뜨려 독소를 빼내자는 의견에 따라 그렇게 했다가 침을 다른 곳에 놓는 바람에 피가 멈추지를 않았고 의료 사고로 재위 10년 만에 효종은 죽게 됩니다. 효종 사후 세자였던 효종의 장남이 왕위에 올라 18대왕 현종이 됩니다. 현종 때는 또 엄청나게 큰 재해가 있었는데요. 일전 조선시대의 시기를 구분할 때 1대 태조 이산교 때부터 9대왕 성종 때까지를 조선 전기 성종 이후부터를 조선 중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 500년 중 가운데 시점에서 겪은 거대했던 두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우란을 통틀어 양란 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전쟁을 거치며 조선의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양란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두 전쟁은 조선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었죠. 따라서 이젠 조선 후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붕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조와 서인 붕당이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내쫓이면서 광해군의 집권 여당이었던 북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이후부터는 정변을 주도한 서인이 여당으로 전국을 주도하는 가운데 야당격인 남인이 적당히 참여하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나름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이긴 했습니다. 인조 반정 후 왕비의 가문은 서인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어서 서인의 우세한 여당은 독보적이었고 그 대신 남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 내지 탄압 없이 남인들의 적당한 발언권은 보장해 주었죠. 이런 국면이 인조 효종 때는 잘 이어가 다가 1659년 효종 서후 효종인 장남이 18대왕 현종으로 직위하면서 병자호랑 겪고 세월도 꽤 많이 흘러 이제는 어수선한 것도 많이 사라졌겠다 슬슬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정치적 갈등 구도가 격해집니다. 효종이 죽고 현종이 직위했습니다. 이렇게 선대왕이 죽으면 일정기간 조정의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일정기간 상복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자이대비라고 현종의 할머니 이자 효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고 효종에게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개모였죠. 그래도 장렬 왕후는 효종의 어머니 뻘이죠. 그러면 어머니 뻘대는 자이대비는 아들 뻘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립니다. 유학에서는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이 죽은 사람이 적장자냐 아니냐를 두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죽은 효종은 적자이기는 하지만 장남은 아니죠. 형 소연세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소연세자가 일찍 죽었으니 효종을 장남으로 봐도 무방하죠.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를 두고 신하들 의견이 갈린 입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쟁이 다소 커지면 나쁘게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의 국무총리는 살림의 영수 송시열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의견을 물어보는데 송시열은 효종을 장남으로 볼 수 없다며 자이 대비가 상복을 1년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국무총리는 효종이 장남이냐 아니냐 논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송시열에게 좋게 마무리하자며 자이 내대로 하자는 것이었고 송시열과 왕현종 모두 동의해 자이 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기로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이제 슬슬 상복을 벗어도 되는 시점이 왔을 때 느닷없이 남인 계열의 허목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상복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논쟁에 재점화를 해버린 겁니다. 허목의 근거가 굉장히 논리적이라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내부에서도 어느정도 남인의 주장에 동조하기까지 했는데 이걸 송시열이 명문장의 상소를 다시 올려 허목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파했고 송시열의 글이 훨씬 논리적이고 송시열의 정치자 입지가 훨씬 높기 때문에 허목의 주장은 폐교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나 싶더니 남인 계열의 이번엔 윤선도가 그냥 가만히 어부사시산 쓰고 있을 망정이지 자이 대비가 상복을 3년 입어야 하는게 맞다는 상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상소의 내용이 3년을 입어야 한다는 유교적 근거는 빈약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송시열을 무슨 왕실을 능멸하는 놈이라며 디스하는 내용의 상당수였죠. 학문적 논쟁이었던 상복 착용기관 논쟁이 윤선도 때문에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적 논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송시열을 따르는 서인 무리가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서인들은 윤선도를 버릴 것을 주장했고 서인의 기득권과 송시열의 정치사회적 입지가 곤란했던 현종은 서인들의 등살을 따밀려 윤선도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인 유배령이 처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몇 년간이나 자의 대비의 상복 기간도 끝이 났는데 남인 계열 혹은 남인들의 지역적 기반이 되는 영남의 유생들이 윤선도가 옳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현종 제외 7년에 이젠 짜증이 난 현종이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며 사단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을 1차 예송 논쟁 이라고 합니다. 1차 예송 논쟁은 현종이 사실상 서인의 편을 들어준 것인데 이게 현종의 정치 이념이 서인 쪽 이었다 기 보다는 서인들의 등살에 어쩔 수 없던 행보였고 무엇보다 송시열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되는 존재로 자리매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종은 그런 송시열과 송시열 추종자들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버지 효종은 그대를 끌어들이려고 했으나 현종은 그러고 싶지 않아 했고 제위 중반기부터는 남인의 인재들을 중용하고 송시열에 대한 비판이 치솟을 때 현종은 송시열을 점점 보호해주지 않는 등의 모습이 보이자 송시열은 관직을 사퇴하고 상당했습니다. 점점 현종은 남인쪽 인사들을 노골적으로 편의했구요. 그러다 사건이 또 하나 터지는데 현종 15년 이었던 1674년 현종의 어머니 즉 효종의 아내 효숙 대비 가 사망합니다. 이때도 자이 대비 가 살아있었는데 이번에도 자이 대비 가 자기 며느리가 죽으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1년 을 입어야 한다고 했지만 신하들이 다시 생각해보니 송시열 의 논리로 따르면 9개월을 입는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안을 보고합니다. 다시 예성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이때 남인쪽 사람들은 정통대로 1년 을 주장했고 또 송시열 은 이를 반박하며 9개월을 입는게 맞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이 사건이 2차 예성 논쟁 인데 1차 때 현종 은 송시열 가 서인 눈치나 보는 유약한 왕 이었지만 15년 이 흐른 시점에 현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송시열에게는 가만히 짜져 있으라는 질책을 주며 1년 입으라는 남인의 주장을 현종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종은 남인이 서인처럼 집권 여당이 되어 텃세 부리는 것도 싫어서 남인과 서인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다가 2차 예성 논쟁 있었던 그 해에 사망 하고 맙니다. 이러면서 남인이 급작스레 제위기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임진왜란 병자호란보다도 더 많은 서상자를 냈던 경신 대기근 입니다. 경신 대기근은 1670년에 일어났던 경술련의 대기근 그리고 이름의 1671년에 일어났던 신해년의 대기근 앞글자를 따와서 경신 대기근 이라고 합니다. 뭐 대기근 이라고 하니 엄청난 가뭄이 있었나 그래서 식량이 모자랐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현종 11년이었던 1670년 1월 한반도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지진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한 달 사이에 이 정도로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지진의 강도를 떠나서 지진 측량 기술이 없던 당시에 지진을 체감할 정도이니 결코 약하지만 않았을 것이며 이런 지진이 한두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연쇄적으로 아직 지진의 공포와 전염병이 한창인 와중인 2월에서 3월 사이 또 전국 곳곳으로 폭설과 우박 세례가 퍼붓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의 습격도 빈도수가 많아지는데 봄에 폭설과 우박이 끊임없이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름까지 음력기준 6월까지도 우박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시도때도 없이 장마와 폭우 그리고 태풍이 연이어 몰아닥쳤다고 합니다. 보통 자연재해나 기근으로 인한 식량 문제도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곳에서 식량을 공수에다가 구휴를 해주는데 1670년 상반기 조선은 전국적으로 이상기후 중상으로 먹을 게 없으니 그나마 나은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식량난이 심각해지면 결국 인육을 먹는 사람들 혹은 먹어서는 안 될 야생의 벌레 동물 식물들을 먹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아무거나 먹게 되면 당연히 전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필 구제역까지 퍼져 1670년 하반기에 조선의 수만 마리의 소들을 도축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제역 특의 가축 전염병 도 따지고 보면 이상기후 증상 그로 인해 식량난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생상태 악화와 식수 오염 그럼 결국 인간이든 가축이든 전염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죠. 또 1670년 하반기에 겨울도 그렇게나 추웠다고 하니 아사자와 동서자들이 속추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1670년이 지나가고 다음 해였던 1671년이라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니 회복이 아니라 여전히 처참한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게 맞겠군요. 1671년 설치하러 기회를 하는데 문제는 이 진율수호에서 식량을 받고자 지방 곳곳에서 너무 많은 수의 백성들이 수도 한양에 몰린 겁니다. 사람 밀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자 가뜩이나 전염병에 취약해 있던 사람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졌고 수도 한양까지 뚫린 겁니다. 심지어 궁궐에서 일하는 내금이 병사와 궁역까지도 전염병을 앓게 되었고 궁궐까지 뚫리자 당시 국왕이었던 조선의 18대왕 현중은 왕실과 함께 다른 궁궐로 피싱까지 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염병은 신분을 가리지 않죠. 양반 사대부와 왕실 종친들까지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당시 국방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처관 법무부장관이 전염병으로 죽였으며 심지어 영의정과 우의정을 역임했던 사람들까지도 죽어갔죠. 사대부조차도 이려할진데 일반 백성들의 삶이야 어땠겠습니까? 당장에 관을 파헤쳐 옷을 훔쳐 입고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까지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상할 게 없었죠. 조선왕적실록 현종실록 기사에 있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태어나서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써 참혹한 죽음의 정도가 임진년의 병화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1670년에서부터 71년까지 약 2년간 사망한 조선 백성의 수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조선의 인구의 11%에서 14%가 사망한 거라고 합니다. 통계가 이러면 실제로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겠죠. 현종은 이런 말을 했다죠. 경술 신혜년의 대흉년을 막 당한 뒤에는 애달픈 우리 백성들이 엎어져 연달아 죽어가는 참혹함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기분이니 차라리 내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17세기 이런 자연재해와 대기근은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이래서 17세기를 소빙하기라고 할 정도죠. 여기까지가 현종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 편에서는 임현왕후와 장희민이 등장하는 숙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74년 18대왕 현종이 제15년째에 사망했고 현종의 아들이었던 숙종이 19대왕후로 지휘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적장자 출신의 왕이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에서 적장자 출신이 별로 없고 있어도 제휘기간이 짧거나 왕권이 약했습니다. 적장자 출신의 제대로 된 왕이 얼마 없는데 그 중 한 명이 숙종이었고 그래서 숙종의 왕권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거기에 숙종 개인의 성격이 괴팍하고 지랄맞기로 유명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조차 주상은 내 아들이지만 나조차도 감당이 안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숙종은 14살의 미성년자 나이로 즉위했음에도 대비의 수렴청정을 원치 않고 바로 친정을 시작하는 등 아주 센케였습니다. 더불어 숙종때는 서인과 남인 사이 붕당 간의 견제와 가입 등의 정점을 찍을 때였고 이로 인해 여러 사건 사고들이 많고 희생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용어 하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환국 이라는 정치 용어 인데요. 환국이란 집권 여당과 야당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 급격하게 교체가 되고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숱한 옥사와 신하들이 희생되는 정치 국면이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 현종보다 훨씬 더 송시열과 그 서인 추종자들을 노골적으로 멀리하고 남인들을 중용하며 송시열을 유배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허적 윤흄 등의 남인들이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여 인조반정 이래 늘 야당이었던 남인이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윤흄 등은 북벌을 재언급하며 북벌을 핑계로 남인들이 조선의 군권과 병권을 독차지 하기도 했죠. 그러나 만년 야당이었던 남인이 여당이 되니까 적절한 균형 맞추기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남인이 자꾸 선을 넘으려고 했고 자기들끼리도 분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숙종 제위 6년째 였던 1680년 숙종이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국무총리였던 영의정 허적과 그 집안의 시호와 선물을 화사해 허적의 집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필 비가 내렸고 궁궐에 있던 숙종은 연해날 비가 오니 허적에게 유악 이라고 기름을 바른 천막을 허적에게 대여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허적이 가져갔다는 게 아닙니까? 왕의 명령 없이 미리 가져갔다는 행보에 숙종은 매우 분노했고 추후 허적은 스스로 사임을 합니다. 그 다음 연쇄적으로 숙종은 군권과 병권의 실무자들을 서인의 사람들로 인사이동시키며 급작스레 남인의 세력이 위축됩니다. 또 얼마 안 있어 허적의 아들이 영모죄에 휘말리자 허적 윤휴 등 남인의 대표 영수들이 사약을 먹고 죽었으며 마찬가지로 남인의 대표급 정치인들도 깡그리 희생되었습니다. 서인 세력들이 공신으로 책봉되어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고 이 사건이 서인은 남인에 대한 처분을 두고 서인 내의 의견이 갈립니다. 아무리 송시열 송시열 이라고 했지만 송시열의 나이도 이젠 지긋하고 이젠 서인 내에서도 젊은 신진 세력이 존재했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들은 송시열에 대한 존경심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윤증을 많이 따랐고 그래서 젊은 신진 서인 세력들은 송시열 젊은 혈기를 주의하라며 노장 세력들까지 뭉치며 서인은 세대별로 노후론과 소후론 양붕당으로 분화됩니다. 경신환국이 있던 그 해에 숙종의 아내 임경왕후가 살아납니다. 이듬해 숙종 7년에 숙종의 서인 집안 출신의 임현왕후 민씨를 두 번째 정식 왕비로 맞습니다. 그런데 임경왕후가 죽고 임현왕후가 새로운 왕비로 들어오기 그 사이에 숙종은 궁궐에서 일하던 궁녀 장옥정의 미모에 반해 장옥정을 가까이 했고 행여나 사적인 문제로 스캔들 나진 않을까 우려했던 숙종의 엄마가 장옥정을 궁궐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숙종 9년 숙종의 엄마가 죽고 숙종 12년째 임현왕후가 직접 숙종에게 일전에 쫓겨난 장옥정을 정식 후궁으로 드리는 것이 어떠냐 고 제안합니다. 임현왕후와 숙종 금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임현왕후도 숙종에게 사랑을 못받고 있다는 걸 알아서 세상 착하기만 한 임현왕후는 차라리 숙종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기는 욕심도 질투도 없는 여자임을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고 그렇게 장옥정은 숙종의 정식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후 후궁 인현왕후를 찾아가 숙종이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살려달라는 인현왕후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망언을 하기도 했고 인현왕후를 무시하는 방자한 모습도 여러번 보이자 인현왕후가 후궁 장씨를 불러다가 종아리에 회초리를 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후궁이 되고 2년 후 숙종 14년 후궁 장씨가 숙종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후궁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왕비 소생의 아들이 다음 후궤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씨는 후궁이고 왕비는 인현왕후가 아직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숙종 15년 이었던 1689년 아직 100일도 안된 이 아들을 숙종은 원자로 임명합니다. 원자는 세자로 아직 책봉되기 전에 임금의 장남을 일컫는 말로 숙종이 후궁 장씨 사이에 아들을 원자로 임명했다는 건 언젠가 크면 이 아이를 세자로 즉 후궤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후궁 장씨를 후궁의 등급 중 가장 높은 빈에 임명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희빈 장씨 즉 장희빈이 되었습니다. 이때 송시열과 그 추종자들이 이를 문제삼자 숙종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송시열과 무리들을 삭탈 관직한 후 유배번해버리고 송시열에게는 최고수위의 유배령을 내립니다. 숙종은 서인을 불경한 무리로 몰아가며 서인 집안이었던 왕비 인현왕후마저 패서인 시켜버렸고 이를 두고도 서인 86명의 상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자 제대로 숙종의 심경을 건드려 숙종은 주동자들에게 가혹한 형벌과 고문을 가해 죽였고 송시열에게도 사약을 내립니다. 조선 후기 정계를 좌지우지했던 송시열은 이렇게 죽죠. 이 사건이 두번째 환국인 기사환국이고 기사환국으로 장희비는 새로운 왕디로 등극했으며 아이는 이든해 숙종 16년 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인이 다시 조정을 장악했지만 그다지 기분 좋고 신나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차례의 환국을 겪었기에 남인들도 지금은 우리가 여당이 되었지만 또 언제 하루아침에 수많은 인재들을 희생시키고 야당 신세로 전락할지 모르는 일이었고 살얼음판 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정권에서 밀려난 서인들은 그들끼리 전세 역전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된 이후 숙종은 이번엔 궁중에서 일하던 무수리에게 빠져 그녀를 임신시키고 그녀를 숙원 최씨 후궁으로 정식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인들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가 남인들과 결탁해 숙원 최씨를 음해하려고 했다는 고변을 합니다만 숙종은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처음엔 무시합니다. 남인 측에서도 서인들이 정치보복을 준비중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숙종에게 이야기하고 서인 측에서도 이번엔 장희재가 남인 대표들과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까지 사건을 확대시키는데 숙종 20년이었던 1694년 숙종은 서인들의 말이 맞다며 남인들을 벌하기로 하고 전개 주요 요직들을 전부 남인에서 서인들로 교체해버립니다. 정말 어느 장대를 놀아야 하는지 이 사건이 세번째 환국인 갑술 환국입니다. 이어 숙종은 패서인한 인현왕후의 복위를 거론하였고 인현왕후에게 직접 펜지를 써서 복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인현왕후도 감사의 펜지를 올렸고 두 부부는 사랑의 펜지를 몇통 더 주고받은 뒤 재결 압하기로 하죠. 장희비는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희빈 장씨로 강등되었고 오빠 장희재는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원 최씨는 한때 인현왕후를 모셨던 적도 있었던 만큼 두 여자 사이는 상당히 좋았고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협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숙원 최씨는 연인군 이라는 아들까지 낳고는 숙빈 최씨로 자기가 올라가면서 희빈 장씨는 뒷방으로 밀려난 숙종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날 장희빈이 아니죠. 장희빈과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 그리고 장희재의 애첩이었던 숙종 세사람은 어떻게든 인현왕후를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자기아빠 무덤은 의도적으로 훼손해놓고 이를 서인 집안의 소행으로 몰고가는 자작극을 펼치기도 했고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에게 저주구슬 시도 때도 없이 하는데 공교롭게도 점점 인현왕후의 건강상태가 실제로 안좋아지는 1701년 복귀한지 7년만에 인현왕후가 사망하자 숙종은 인현왕후의 죽음에 크게 비통해 있고 모든 것을 장희빈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인현왕후가 아플 때 한 번도 문안을 오지 않은 것 그간 장희빈과 숙종이 해왔던 각종 요상한 저주구 들을 모두 밝혀내란 명을 내렸고 잡혀들어온 장희빈을 모시는 궁련을 무당들이 전부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고 장희이재도 처분됩니다. 비록 장희빈은 죽었지만 그녀의 아들이었던 세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세자로 둡니다. 세번째 환국인 갑술환국과 장희빈 장희재의 죽음으로 더이상 남인은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궁당이 되어버립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 대신 완전한 집권세력이 된 서인이었지만 한째 분화되었던 소론과 노론의 갈등이 숙종 재위 만련에 격화되며 이제 서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소론과 노론만 남게 되는데요. 이 두 붕당의 또 다른 대립은 조선 궁중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지난번 19화 숙종편에서 세번째 환국인 갑술 환국 이후 서인이 완전 정권을 자리잡고 남인은 완전히 도퇴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후 서인은 또 완전히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복습 겸 노론과 소론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국 때 서인은 신진세력인 소론과 노장세력인 노론으로 나뉘었습니다. 신진세력 입장에서는 더이상 송시열 송시열 그 입지가 더이상 대단하지 않았고 차라리 개방적인 사고관을 가진 원로 선배들이 더 나았던 거죠. 그런데 두번째 환국 때 서인들이 갈려나가고 송시열까지 죽으면서 반남인 감정과 송시열에 대한 동정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째 환국 때는 서인이 재집권한 이래 젊은 서인 세력들도 대거 노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송시열이 개인적으로 치료했던 숙종은 서인 중에서도 소론을 주로 등용합니다. 그러나 숙종 입장에서도 소론을 마냥 좋아할 수만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후기 문제에 있었습니다. 반남인적 감정이 심했던 노론은 죽은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숙종의 장남인 세자 이운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숙빈 최씨라는 다른 후궁의 아들 연인군 왕자로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막말로 어린 나이에 어미의 죽음을 본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어 과거 연산군 때처럼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게 좋게 가자는 소론 입장에서는 과대해석이다. 세자 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차라리 세자를 잘 교육시키자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숙종의 마음은 이 세자를 연인군 왕자로 교체하고 싶어 했죠. 물론 죽은 장희빈에 대한 악감정도 악감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어미가 전락하고 죽는 모습까지 본 세자 이운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렸고 궁신 에서는 행동 가지 제대로 왕 구신 이나 할지 그 능력 면에서도 의심이 많이 갔던 거죠. 그래서 세번째 환국 갑술 환국 이후로 숙종이 소론 계열을 중용 하다가 점점 소론들을 배격하고 일방적으로 노론 신하들을 편애해주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숙종 제위 42년 째였던 1716년 소론 소론과 노론 사이에 유교 경전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며 학문적으로 서로 대립했는데 이때 숙종이 노론의 해석이 옳다며 소론 계열들이 삼는 스승들의 책을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예 소론을 배척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병신처분 이라고 하는데 병신년에 임금 숙종이 소론과 노론 사이에 학문적 대립을 두고 처분을 해주었다는 뜻이랍니다. 숙종 43년째 이던 1717년 느닷없이 숙종은 병을 핑계로 세자가 왕의 역할을 대리한다는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보통 임금이 대리청정을 결정하면 신하들은 의례적으로 나마 반대해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노론들은 오히려 찬성하고 나서는 게 아닙니까?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론들이 세자의 대리청정을 찬성한다? 마찬가지로 세자를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 숙종도 대리청정을 결정했다? 딱 거도 묘수가 보이죠? 대리청정을 시키다가 일을 못하거나 정사를 돌보는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유의하겠소 라는 말만 했고 심지어 일부 신하들은 세자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결정을 해달라 이해가 안가면 물어봐라 라는 말도 건네봤지만 그마저도 세자의 대답은 유의하겠소 였다는 겁니다. 그저 어릴 적 쇼크를 받은 세자는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침묵과 가만히 있는 게 본인의 못했습니다. 숙종의 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빠지고 있었으며 말년의 몇 년은 정사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게 1720년 제위 46년 을 끝으로 숙종이 죽는 바람에 노론과 함께 도모했던 세자 교체는 이루어지지지 않은 채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세자가 그대로 조선의 20대 왕으로 즉위하니 바로 경종 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종은 서슬팔한 3,4년 대리 청전을 견뎌낼 왕이 되었고 그 배후에는 병신처분 이후 밀려났지만 그래도 아직은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이 있었던 소론 정치인들의 보호도 큰 몫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신처분 이후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론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경종 직 이후 소론 계열에서 경종의 생모인 장희빈의 자기를 회복하라는 상소를 올렸다가 노론들에게 문매를 맞았고 신하를 자기 손으로 처벌하는 이정도로 노론들에게 포위가 되어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경종 재위기간이 이제 겨우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는 노론들이 선을 넘어도 시계 넘는데요 당시 경종과 왕비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종과 왕비 모두 그다지 늙은 나이도 아니거니와 왕에게 후사가 없으면 보통 그 신하들은 대안을 제안하는데 노론 신하들은 연인군 왕자를 후계로 정하라고 압박을 넣는겁니다. 이복 동생을 후사로 정하라고 이제 겨우 왕된지 1년 된 왕에게 이런 압박을 넣는겁니다. 그런데 경종은 그대로 또 해주기로 합니다. 경종이 착했다기보다는 그냥 노론들과 싸울 정치적 힘과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말도 많이 더듬었다고 하고요. 왕의 뒤를 잃을 아들을 세자라고 하잖아요. 왕의 뒤를 잃을 왕의 동생을 세제라고 하는데 경종은 결국 노론들의 뜻대로 연인군 왕자를 세제로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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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노론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경종의 병을 핑계삼아 연인군 세제의 대리 청정을 또 압박하는 겁니다. 소론 신하들이 이건 어떻게 보호해주려고 했지만 경종은 이것도 노론의 뜻대로 세자 연인군 에게 대리를 맡기기로 합니다. 모든걸 다 야심한 방 우희정이 경종을 찾습니다. 이 우희정은 소론기 신하 다음날 어전회의에서 경종은 세제 연인군에게 대리 청정을 맡기기로 한 결정을 철회 하기로 합니다. 노론 신하들은 어제저녁 우희정이 왕의 비서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종을 찾아간 우희정을 벌하라고 했지만 경종은 노발대발 화를 내며 우희정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경종이 화도 낼 줄 알다니 이로부터 두 달 정도 있다가 소론 내 김일경 이란 신하가 제멋대로 구는 노론 인사들을 버려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고 경종은 기탄없이 솔직하고 용감하게 말한 김일경 뜻을 따르겠다며 감찰기관과 비서실 인원들을 싹 다 해고시킨 뒤 소론 갤럴 신하들로 물갈이를 했고 수도방위 사령부 역할을 하던 훈련 도감의 훈련 대장도 소론 쪽 사람으로 바꾸어 아버지 숙종이 손바닥 뒤집듯 여당과 야당을 바꿔치기한 환국을 경종도 세상에 늘 겁많고 말더듬고 노론 신하들에게 휘둘리는 그 경종이 환국을 일으킨 겁니다 1721년 신축년에 일어난 환국이라고 해서 신축환국 이라고 부르며 신축환국은 노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잘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한 이런 정치적 사건이라 적전의 충격을 먹었답니다 이듬해 세제 연인군의 어머니인 숙빈 칠씨의 무덤자리를 알아봐주면서 세제 연인군과 연을 맺었고 노론 계열 쪽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노론 쪽 사람들이 어느샌가 모코룡이 신분도 낮고 믿을만한 사람은 못된다며 멀리하자 여기에 감정에 상했는지 모코룡이 노론 쪽 사람들의 자재들이 경종을 죽이려고 했다는 고변을 터뜨린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나름 모코룡인 고변은 알리바이 가 탄탄했고 경종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내거나 독사를 하거나 반정을 일으키거나 세가지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노론은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몇가지가 나오고 또 고문 자백이긴 하지만 고문을 받던 노론 신하들이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는 역모죄에 해당해서 경종은 연루된 노론 신하들에게 대규모 핏빛 숙청을 시작해 노론의 핵심 거두 당대표들 4명을 모조리 사약에 내려 죽였고 그 외 20명이 사형당했으며 30명 정도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고 무려 100명 가까이가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민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민옥사라고 하는데 그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종에게 노론이 된통당한 사건이었죠 1721년 신축 황국과 1722년 이민옥사 때 경종이 제대로 노론을 조진 이 정치적 두 사건을 앞글자 싣다와 신임 옥사라고 부릅니다 노론을 집중수사해 조진 경종이었지만 자기 이복동생 세제 연인군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세제 연인군도 식은땀 겁나 흘렸을 거예요 경종과 연인군의 사이를 듣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숙종 시절엔 비록 두 어머니들은 앙숙이었지만 경종과 연인군 두 형제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경종이 세제였던 시절 나중에 연인군도 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러나 이는 순전히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두 형제가 서로를 위하는 듯 보였으나 정치라는 이 상황이 그렇게 두 형제를 우회 좋게 냅두지를 않았던 거죠 경종이 이렇게 노론들을 다 내쫓고 궁궐 관리인들도 전부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다 바꾸었는데 연인군 입장에서는 이게 감시받는 것 같아가지고 경종에게 교체해달라고 했다가 경종이 처음으로 연인군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경종과 연인군 사이에 애매한 형제 사이에서 그래도 어쨌든 연인군은 세제니까 다음 후사를 이어야 했고 경종도 고민이 많이 됐겠죠 경종이 이렇게 정치기습을 해도 결과는 정해져있던게 다음 차기 왕위는 노론이 지지하는 연인군이 이을 것이고 경종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실제 조선신화들이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 국왕이 발기가 안된다는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물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경종이 아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소문때문에 옛날에 장희빈이 사약을 먹을 때 자기 혼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이씨 왕실의 씨를 말리게 했다며 옆에 있던 세자시절의 경종의 고환을 꽉 쥐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물론 전해지는 이야기랍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은 성적기능에 장애가 있는 듯 했으며 그 외쪽으로도 세자시절부터 경종의 몸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종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1724년 경종 4년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고는 경종이 맛있어서 더 먹었다는데 이 두 요리가 그렇게 상상이 나쁘다면서요 훨씬 더 몸이 안좋아졌는데 이 세제 연인군이 인삼을 올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이가 자기가 처방한 약과 인삼의 상상이 좋지 않아서 걱정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연인군은 굳이 인삼을 올렸고 인삼을 먹은 뒤 경종은 잠깐 몸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얼마 안가 죽어버립니다 나름 노린들의 압박에 존보와 분투를 해보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진 안쓰렁 싸움이었고 이렇게 세제 연인군이 조선의 21대 왕으로 직위하니 버릇 조선 역사상 가장 제위기간이긴 영조였답니다 1762년 영조 제위 어느어 38년째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부르곤 니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자결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세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게 있고 직접 못질을 하며 사도세자를 강제로 뒤주 안에 가두어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724년 경종이 위태위태할 때 세제였던 연인군이 올린 인삼을 먹고 경종의 몸이 잠시 나아지나 싶더니 바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연인군이 뒤를 이어 조선의 21대왕 영조로 직위합니다 이 때문에 영조가 자기 형 경종을 독살한 것이 아니냐는 스캔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없고 영조는 아니라고 했으나 영조는 제위 평생 자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지방 곳곳에선 정치에서 밀려난 소론계열 남인계열 선비들이 영조의 직위를 부정하고 경종을 독살한 만행을 비판하는 괴서가 시도때도 없이 붙여졌죠 영화 사도에서도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영조가 또 그 소리냐 나는 선왕을 독살한 적이 없다고 몇 번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사도 있죠 영조는 매우 강력한 왕권을 누린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영조가 직위하자마자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그런 왕권을 이륙한 데에는 엄청난 피 땀 눈물이 수반되었죠 영조는 노론이 만들어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론이 경종을 압박한 덕에 연인군이 세제로 책봉되었고 연인군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노론이 정치적 배후가 되어주었고요 그런데 경종 말년에 경종이 급발진하며 노론 세력들을 탄압하죠 노론들은 이제 영조가 왕이 되었으니 본인들과 함께 소론들에게 정치적 피해보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영조 1년이었던 1725년 영조는 경종시절 영모죄에 휘말려 희생된 노론 대표들의 신원을 복권해주고 억울한 무고에 희생되었다고 판정해주었으며 조정의 주요 요직들은 전부 노론 계열 신하들로 대체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복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모함을 한 목호룡과 김일경 정도만 처벌하는 수준이었죠 노론 신하들은 영조에게 더 큰 규모의 정치적 숙청을 요구했습니다 토적이라고 소론 신하들을 역적으로 매도하며 노론들은 이 역적들을 토벌해야 한다는 용어를 쓸 정도였습니다 영조는 많은 피를 흘리기 싫어했고 노론의 제목대로식 강경 압박에 화가 난 영조는 제위 3년째 1727년 일전에 처벌을 했던 소론 62명을 석방시켜주었고 노론 100명을 해구시킨 뒤 소론 계열 신하들을 중용하는 환국을 일으킵니다 정미환국 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도 이 정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듯이 노론과 소론도 각각 저마다 쌈딱기질이 충만한 강경파들과 성격 유순한 중도쪽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영조가 등용한 건 노론이든 소론이든 중도쪽 이었고 이 강경파들은 분당을 막론하고 전부 영조가 멀리했던 거죠 소론 계열 강경파들은 계속 영조의 즉위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1228년 소론 극단파들이 모여 남부 영호남 지방에서 2인좌의 난이라는 반란이 터집니다 비록 진압이 됐지만 한창 반란군이 득살 때는 충청도와 경기 남부까지 진출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은 반란 이었죠 2인좌의 난으로 소론 강경파들은 대대적으로 숙청당하고 갈리면서 아예 기를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이 모든게 극단적 붕당정치 때문이라며 영조의 분노는 노론 강경파들에게까지 미치며 더더욱 중독파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였습니다 이거를 탕평책 이라고 합니다 탕평은 유교경전에 나오는 용어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탕평책은 영조가 더이상 어느 한 특정 붕당을 밀어주지 않고 양 붕당의 중독파들을 골고루 임명하고 등용하여 세력 균형과 안정적인 정국을 만들겠다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조는 노론들이 올려준 왕이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노론들의 요구도 지나치지만 않으면 적당히 다 들어주고 그들의 기득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었습니다 대신 소론 쪽의 최소한의 정치적 발언권에 대해서도 노론이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며 소론에 대한 강경한 처벌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그런 강경한 놈들은 다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영조의 탕평책을 급격하지 않다고 하여 어려운 말로 왈론 탕평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조의 강도 높은 탕평인 줄론 탕평 과 대비하기 위한 용어죠 물론 영조가 이렇게 탕평책에 의거한 조정을 구성 했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효장 세자가 독살을 당했고 궁궐 방화 미수 사건 반란미수 또 처음 말씀드렸던 영조를 비방하는 괴사 사건들 까지 그때마다 영조는 수위 높게 처벌했습니다 영조는 안정적인 정국을 위해 인사 등용 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시스템을 개혁해 왕권을 강화하기로 합니다 일단 예전 송시열 같은 놈들 안나오게 살림의 전제들을 다 부정하고 국가로부터 면세 혜택을 받고 붕당 정체를 조장하는 지방 곳곳의 사림들 학술기관 서원을 더이상 신설하지 못하게 막고 기존에 있는 것들도 적당히 정리해버렸죠 지방 수령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남발하지 못하게 가혹한 형벌들 금지시키고 수도방위 서령부 중에서 금위원 부대를 개혁해 국왕의 군사적 권한도 강화했죠 영조는 역대 조선의 왕들 중 재위기간도 가장 길고 가장 오래 산 왕으로 그만큼 영조는 생활습관이라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다지도 엄격한 삶을 살았던 영조는 우스갯소리로 짠돌이 국왕 이었는데요 왕실에서부터 양반들 그리고 민간 백성들 까지 지나친 사치문화를 금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왕실 여인들이 쓰는 가채를 이젠 더이상 못쓰게 했죠 또 금주령 내리기도 했답니다 조정은 물론 국가적으로 비록 좀 답답해도 엄격하고 검소하고 체계에 잡힌 문화를 일구어서 왕의 위생과 왕권을 드높여 신하들을 규제하고 극단적 붕당대립을 억제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영조 자체가 워낙 노련하고 철저하고 계산적이라 신하들을 능숙하게 주물렀죠 숙종 이래 몇십년간 붕당대립으로 어지러웠던 상황을 영조가 이런 눈물겨운 노력으로 수습을 해낸 겁니다 이걸 깨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사람이 바로 사도세자는 영조의 나이 41살에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영조의 두번째 후궁 영빈 이씨 였습니다 이 영조는 사도세자가 겨울 두살일 때 세자로 책봉해 최고 강사진으로 꾸려 그때부터 세자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도세자가 커가면서 심각한 조기교육으로 인해 공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오히려 창술 검술 활쏘기 등 무예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덩치까지 좋았던 사도세자는 직접 무예의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을 정도였고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영조는 종종 신하들의 마음을 확인해보기 위해 양의 파동을 일으키곤 했는데 궁궐 관습법상 구강이 양의를 선언하면 세자는 석고 대자를 하며 양의 철회를 간원해야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몇번이고 이런 곤욕을 치러야 했죠 종친들이 쉽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지 언제 내가 제거당할지 모르는 그 살떨리는 정치판과 궁중생활 속에서 컸던 영조 심지어 영조는 어머니가 무수리 즉 천민 출신 컴플렉스가 엄청 컸기에 작은 빈쯤 하나 보여선 안된다는 의식이 영조를 예민한 완벽주의자로 만든 겁니다 이런 영조였기에 사도세자에게도 강압적인 아버지였고 자유분방하고 정치 공부보다는 무예와 예수를 좋아했던 사도세자가 답답했던 거죠 사도세자도 그런 엄격한 아버지를 무서워했고요 또 영조도 성격 지랄맞은 걸로 유명했고 말이죠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적이 있었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왕의 자격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다분해 정말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영조도 실제 그런 목적이기도 했고요 사도세자가 작은 실수 하나 해도 영조는 사도세자를 영혼까지 탈탈 털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도세자의 두려움은 처음엔 건강 악화로 번집니다 기록에는 사도세자가 가슴이 뛰는 증상이 너무 심해 작은 소음에도 가슴 고통을 호소했다고 하고 아프면 쉬고 아버지를 안 볼 수가 있으니 꾀병을 부리기도 했고 영조는 그런 사도세자 조차도 매우 마음에 안들어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같습니다 궁궐예법상 세자는 자기의 아버지 10개월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영조에게 문안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세자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주었고 이 압박은 결국 사도세자의 기행으로 번지고 맙니다 한여름에 겨울옷을 껴입는가 하면 세자 옷을 입으면 아버지를 봐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옷을 입지 못하는 의대증 을 소론들을 더 중요하려고 했고 영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겨우 읽은 균형의 정치인데 이걸 사도세자가 깨려고 하니까 노론 신하들도 나중에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노론들을 박해할 게 뻔히 보이는 입장에서 영조에게 사도세자 흔만 잡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노론들은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사도세자를 모함했습니다 사도세자는 따로 군대를 모아 병사놀이를 하기도 했으며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고 까지 말았다고 했으니 덜미가 잡힌거죠 그러나 사도세자가 영모죄로 죽으면 문제는 사도세자의 아들 영조의 손자까지 엮여 버려받게 됩니다 영조가 고민하던 찰나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자결 명령을 내리라고 합니다 노론은 계속 사도세자를 공격할 것이고 영모죄로 죽으면 이 사건의 엮여 일어난 후폭풍으로 전부 다 죽는다는 걸 알았던 영빈 이씨가 어미로서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며 사도세자가 자결로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었죠 영조도 그 외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762년 영조 제위 어느덧 38년째 뜨거운 여름 영조는 사도세자를 부르고는 니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산다는 말과 함께 아들에게 자결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세자가 거부하자 순간 욱한 영조는 뒤주를 가져오라 하더니 자기 아들을 그 좁은 뒤주에 넣은 뒤 자기 손으로 직접 못을 박죠 사도세자의 덩치는 굉장히 크고 나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사도세자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뒤주 안에서 파리를 지내다가 사망합니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둘 때 며칠일 때가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신하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말 파리를 그렇게 굶겨 죽일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했다 영화 사도에서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으로부터 14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름은 금기시되었고 사도세자의 아들도 예전에 죽은 효장세자의 양아들로 입족시켰습니다 영조의 나이가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 영조 제위 후반기에는 대부분 영조보다 나이도 어리고 정치잠도 짧은 신하들이라 이들을 주무르는 게 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외척들 예컨대 사도세자의 처가인 홍봉한 50살 넘고 새로 재혼한 16살 어린신부 정순왕후 김씨의 가족들 그리고 특히 예뻐했던 딸 화한옹주와 연관된 사람들을 널리 등용해서 일시적으로 외척들이 영조 말련에 실권자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론계열에서는 사도세자의 아들이 영조의 뒤를 잇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영조는 말련에 손자를 끝까지 보호해 죽었고 1776년 영조는 조선의 역대 왕들 중 가장 긴 재위기간인 52년을 끝으로 사망했고 손자가 왕위를 이어 22대 왕으로 지귀하니 바로 정조였습니다 정조는 직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죠 짐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776년 비극적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영조의 손자였던 정조가 22대 왕으로 직위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조선을 부흥시킨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다고 평가받는 제2의 세종대 왕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22대 왕 정조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선 영조 말련 정치적 상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영조는 분명 유능한 군주 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살았던 영조는 제2 말련 너무 노쇄해서 예전의 그 카리스마 넘치는 국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조는 살아생전 붕당들의 극심한 대립을 매우 경계했었죠 그래서 영조는 국왕과 외척으로 연결되어 있는 척신들을 키웁니다 크게 두 축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조는 50살이 넘은 나이에 16살의 세 아내를 들인 정순왕후 김씨가 있었는데 그녀의 일가족 대표적으로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기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라고 있었는데 그녀의 집안이 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였던 홍봉한이 있었죠 홍봉한 등의 해경궁 홍씨 집안은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 세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권력의 정당성을 얻어냈지만 정작 세손은 이 가문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홍씨 집안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문의 기득권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홍봉한은 몰라도 홍봉한의 동생이자 세손의 외증숙부였던 홍인안이 아주 골짓덩어리였습니다 영주가 또 좋아했던 딸들 중에 화한옹주라고 화한옹주가 입적한 양아들 정후겸이라고 있었는데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딸 화한옹주의 양아들인 정후겸을 영주가 굉장히 예뻐했고 홍인안이 이 정후겸에게 접촉을 해서 영주 말년 특히 영주가 늙어서 사립한다면 못할 때 누가 뭐래도 홍인안 정후겸 두 사람이 실권자였습니다 김기준은 이 홍씨 집안 특히 홍인안을 벼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홍인안 정후겸 두 사람은 세손의 즉위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지금 국왕 영주가 늙어 자기들 멋대로인 세상인데 젊고 패기로운 세손이 즉위하면 본인들의 기득권을 본인 가문을 싫어했던 세손이 아닙니까 두 사람은 세손의 정권장악을 방해했으나 뭐 어쩝니까 누가 뭐래도 후계자는 세손이 있고 1776년 영조 사후 이 세손이 22대왕 정조로 즉위했죠 정조는 지귀한지 몇 개월도 안되어 세손 시절 본인을 방해하던 홍인안 정후겸부터 내칩니다 더불어 정조가 지귀한지 1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영화 영민의 배경이 되는 정조 암살 미수사건이 벌어지는데 배후는 본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 집안 이었고 이 일로 인해 이 집안에 엄청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외할아버지 홍보 한만 남겨두었죠 이 일을 두고 홍씨 집안을 늘 벼르던 자기보다 어린 할머니 정순왕우 김씨와 그녀의 집안 특히 그녀의 오빠 김기주가 이때다 싶어 홍보 안을 비롯한 홍씨 집안 전체를 박사하려고 했으나 정조는 왜 내 어미를 건드리냐며 되려 김기주 또한 내쫓아버립니다 정조의 외할아버지 홍보 안에 대한 처분은 별도로 없었으나 그 또한 얼마 안 있어 죽고 그렇게 영조 제의 말년부터 득세했던 김씨 집안이나 홍씨 집안이나 전부 집안이 몰락하게 됐죠 영조의 측근들이자 정조에게 방해가 되던 세력들을 정조가 본인만의 힘으로 동시에 넥뿌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은 정조가 결코 만만한 국왕은 아님을 직감하게 되죠 이런 정조에게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다름아닌 홍구경 이었죠 홍구경 정조가 세손 시절 세손 교육기관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또래도 비슷한 두 사람은 급격하게 친해진 듯합니다 이제 겨우 11살의 나이에 아버지 사도 세자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정조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집안이 아버지 죽음에 동조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세손 시절의 정조는 궁중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정조에게 손을 내밀었던 게 홍구경 이었고 정조는 누구보다 홍구경 을 총애 했으며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홍구경 너러 정조의 날개라고 까지 표현했습니다 홍구경 은 딱히 부당 소속이 없었고 그래서 더더욱 세손 시절의 정조는 홍구경 에게만 의지하는 경향이 컸죠 이런 정조가 왕이 됐습니다 홍구경 은 얼마나 더 강한 권력을 누렸겠습니까 홍구경 은 정조의 비서실장으로 5년간이나 일하며 궁중 호위까지 담당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정조에게는 효의 왕후라고 왕배가 있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자 홍구경 여동생을 후궁으로 삼을 정도로 홍구경 의사는 실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후궁이 된 자기 여동생이 죽고 자꾸만 정조와 정조의 왕배 효의 왕후를 능멸하고 선을 넘는 행위가 지속이 되자 정조는 홍구경 에게 최대한의 자해를 베풀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홍구경 은 33살의 나이로 지방에서 사망합니다 확실히 무작정 자기의 정적들만 제거하면 반발시만 늘어나겠지만 선넘고 주변으로부터 불만만 쌓여가는 자기 최측근 홍구경을 제거하면서 그나마 정조도 무작정 칼부림만 쳐대는 왕은 아님을 설파할 수가 있었죠 실제 노른들은 정조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면 어쩌나 불안해하고 있었고 만약 정조가 그러면 정변으로 정조를 폐위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지만 정조는 그런 빌미마저 주지 않았던 거죠 정조의 기본적인 정치 이념도 할아버지 영조처럼 어떤 붕당에도 치우치지 않는 탕평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표방했던 탕평책은 영조의 탕평책과는 살짝 달랐습니다 영조의 탕평책은 완론 탕평 이라고 집권여당 노론의 기립권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그래도 노론의 중도 쪽을 많이 등용하면서 소론의 중도 쪽도 같이 등용하는 형태였죠 그러나 정조의 탕평은 준론 탕평 이라고 정조 개인적으로 친한 의리를 지키는 신하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조에게 의리를 지킨 사람들이라 함은 대부분 노론이 아니었고 그중엔 소론뿐 아니라 이미 정치 일선에서 밀려나있던 남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정 대부분이 노론으로 가득 찬 가운데 유일하게 비주류 남인붕당 출신으로 최고위 관직까지 올라갔던 체제공 이란 신하였죠 정조는 이 체제공을 아버지처럼 스승님처럼 따랐습니다 특히 홍국영 제공원은 훨씬 더 따랐죠 더불어 노론의 기대권도 보장해주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피해 쑥청만이 답은 아니죠 그래서 정조는 노론의 일부를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노론은 정조에게 포섭당한 시파와 포섭당하지 않은 벽파로 두 붕당으로 다시 나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강한 노론도 둘로 쪼개지니 위세가 약해졌겠죠 이런 정조의 급격한 탕평책을 줄론 탕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정조를 제2의 세종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확실히 정조의 정책들은 세종대왕의 정책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에겐 집현전이라고 있었죠 정조는 즉위 하자마자 본인만의 싱크탱크 기관이자 자신의 실무적 정치 지지사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규장각을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의 연구원들로는 기득권의 선비들 혹은 신하들이 아닌 그간 정치선에서 배제되어 있던 남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의 유교사회상 차별을 받아왔던 서자들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똑똑한 지식인들은 고리타분한 철학 혹은 성리학이 아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유용성을 핵심에 둔 실학을 중요시 여겼고 정조는 이들을 규장각 연구원 이른바 규장각 검사관으로 등용하며 실학 연구에 증진시키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포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재가 유득권 이덕무 등이 있으며 규장각과 어느정도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실학에 크게 이바지한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조 중후반기에는 정조가 이 정약용을 굉장히 총리했죠 또 정조 장용영이라고 해서 조선 제1의 최강 무사로 꾸린 특수 경호부대를 창설하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는 제2 8년 외교문서를 싹 정리한 동문휘고를 편찬하고 제2 9년 대정통편 이라는 새로운 법정도 만들며 조선의 통치규범을 다시 재확립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정조 정책에 반대하던 노름벽파들은 정조와 그 측근 세력들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엮어내칠 가장 좋은 병분이 정조 제2 때부터 스멀스발 조선사회에 퍼지고 있던 천주교 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서양의 학문으로 이해해서 서학 이라고 불렀는데 하필 조선 후기는 성리학이 절대화되는 사회적 풍조가 있어서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 서학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이 천주교가 보통은 사회에서 배제된 남인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서학에 대해 어떤 입장 이었을까요 우선 자신의 측근들인 남인들은 굳이 따지면 서학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무작정 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조는 서학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유학이 바로 서면 서학은 알아서 사라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학 가지고 남인들 까잇 끼는 노른 벽파들더러 너네나 정통의 유학을 잘 되살리라며 문체반정이라는 학문적 개혁과 핀잔을 두었죠 그리고 당시 노른 벽파들과 정경유착되어 있던 상인들의 경제권을 해체시키고자 금난전권 폐지라고 당대 세금을 바치고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세금을 바치지 않고 장사하는 이른바 난전들을 금지할 권한이 있었는데 정조는 이 권한을 부정한 겁니다 이로 인해 정경유착이 상당히 많이 해체가 됐고 상업이 엄청나게 과열되는 결과가 일어났죠 그리고 정조에게 있어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정조가 이룩한 왕권의 상징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도 등재된 수원 화성입니다 수원 화성 하나만으로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이전을 명분으로 묘를 새로 누워 쫓겨나게 된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정조 18년이었던 1794년 공사를 시작해서 체제공을 총책임자 정약용을 현장책임자로 임명한 결과 이론상 10년이 넘게 걸린다고 생각했던 공사를 단 3년 만인 1796년에 완공시켰습니다 정조의 모든 이상향을 집약시킨 수원 화성은 그 건설 목적에 대해 해설이 분분합니다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다는 설 천도까지는 아니고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본인은 상황으로 거쳐하려고 했다는 그림이 화성 능행도이고 정조는 어릴 적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어지러운 당파 속에서 본인만의 능력으로 줄론 탕평을 이끌어내며 조선의 마지막 중 흥기를 이끈 성군의 대명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의외로 정조가 정조가 장난개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욕도 참 찰지게 많이 했으며 술담배 애호가 하였다고 하죠 정조는 정말 평가가 입체적인 군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이다지도 개방적인 왕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정조는 또 아주 보수적인 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꿈꾸었던 세상은 정통 유학이 완벽하게 자리잡은 사회였습니다 실제 유교 경전에 대한 정조의 이해와 깊이는 당시 대성리학자들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고 겸손함 이런거 없던 정조는 스스로의 유학 지식에 자뻑하며 신하들의 유학 능력이 자기보다도 못하다고 경연을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불어 정조는 무예에도 출중하였으며 50발의 활을 쓰면 49발을 맞추고 한 발은 일부로 안 맞췄다고 했으며 규장과 연구원들에게도 활속의 훈련을 강요했다고 하죠 정조의 특유의 그 정치 센스는 끝까지 지속되어 본인의 정적 노론 벽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심환지와 밀당을 적절히 이어가며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해 갔습니다 이런 정조를 비판하는 쪽에선 정조가 지나치게 아버지 사도세자의 정책에 함몰되어 있어서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정책들로 확대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도 세종대왕처럼 후계의 하자가 있었는데요 정조의 왕비 효의 왕후 사이에선 후사가 없었고 대신 정조가 사랑했던 후궁 드라마 옷솜의 붉은 끝동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의빈 성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 문효 세자가 있었지만 5살때 홍역으로 사망합니다 대신 정조는 수빈 박씨라는 후궁 사이에서 제외 14년 이었던 1790년 아들을 낳아 11살의 나이었던 1800년 세자로 책봉 됩니다만 정조가 세자로 책봉 된 그해에 정조가 사망합니다 이를 두고 정조가 독살에 시달렸다는 서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정조의 건강은 점차 나빠졌던 겁니다 자기 아들은 나이가 어린데 본인의 건강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걸 직감 해서인지 정조는 말년 정치적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요 노론 10화중 권세가 였던 안동 김씨의 김조순 중용한 겁니다 문제는 김조순은 정조의 사돈 즉 외척이었던 겁니다 정조는 나이 어린 아들의 정치적 지지자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기가 그토록 경계했던 외척을 끌어들인 겁니다 정조는 본인의 정치적 이상을 완전히 펼쳐보이지 못한 채 제위 24년 만에 사망했으며 1800년 정조의 죽음과 함께 사실상 이후 조선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지옥의 19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1800년 정확히 19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정조의 아들 순조가 23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23대 왕 순조 24대 왕 헌종 25대 왕 철종 3명의 왕의 제위기간이 합쳐서 64년 정도 되는데 약 60여 년의 기간을 세도정치기라고 부릅니다 조선 역사상 최악의 시기라고 꼽히는 세도정치란 이제 더이상 붕당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특정 유력 가문들이 정치집단을 이루어 정치와 사회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를 말합니다 영종종 시기의 탕평책을 거치며 특히 정조 시기 줄론 탕평이라 하여 노론 조차도 정조를 지지하는 시파와 그렇지 않은 벽파로 나뉘며 탕평책이 나름 잘 진행되다 싶었는데 어쩌다 이 부릉당의 정치가 종말을 고하고 세도정치로 넘어가게 된 걸까요 그 시기를 이해하는게 순중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조 말년 두가지 가장 큰 정치축에 있었습니다 먼저 정조를 지지하던 노론의 시파 정조는 본인의 몸상태는 나빠지지만 늦둥이로 낳은 아들의 나이가 어려 걱정하던 찰나에 시파의 대표격이자 안동 김씨라는 초명문가 집안에 김조순과 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를 외척으로까지 만들며 어린 세자의 정치적 지지자로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정조가 생각보다 빨리 죽었고 세자가 고작 11살의 나이에 순조로 주기한거죠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정조의 할머니이자 순조의 증조모였던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정을 시작하며 권력의 중심이 모두 정순왕후로 이동합니다 이 정순왕후가 김조순과 반대되는 또다른 정치축 정조 반대편에 섰던 노론의 벽파였죠 오늘의 두 주인공은 사실상 김조순과 정순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왕후는 조선의 21대왕 영조가 50살이 넘은 나이에 새로 장가를 간 고작 16살의 새아내였습니다 당시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어린 새엄마가 나온 것이며 새손시절의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와 10살 차이도 안 나는 할머니가 생긴 거죠 사도세자를 다룬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정순왕후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개입한 악녀로 묘사됩니다 물론 정순왕후가 노론 집안 출신의 여인이며 그 집안 자체는 사도세자를 몰아 세웠을지는 몰라도 사도세자 죽음 사건 당시 정순왕후의 나이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소녀여서 개인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할 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후 세손시절의 정조와 나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원래 보스들끼리는 서로 싸우는게 아니라고 두사람 정치적 입장에서는 적대적 관계가 맞긴 했으나 오히려 서로의 정치적 파트너십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직위한지 얼마 안되어 정순왕후의 오빠였던 김귀주를 내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순왕후와 정조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졌고 또 정순왕후의 집안이 노론 중에서도 정조에게 반기를 드는 노론의 벽파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순왕후는 10살 차이도 안 나는 손자 정조와 정치적 신경전을 벌이기 일쑤였으며 정조가 정순왕후에게 고집을 꺾인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고 정치적 센스가 남달렸던 정순왕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스들끼린 싸워봤자 서로 다친다고 크나큰 사건사고 들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린 순조 즉위후 정순왕후가 수령 청정을 하면서 비로소 정치 전면에 나섰던 거죠 정권이 교체된 거예요 정순왕후는 이전 정조때의 모든 정책들을 전부 폐기시켜버립니다 정조가 키워놓은 남인 출신들의 정조 최측근들을 벼르고 있던 정순왕후는 아주 좋은 빌미를 찾으니 바로 천주교 즉 서학이었죠 당시 순조 1년이었던 1801년 신유박회라고 천주교 신자들을 대거탄압하며 정조가 육성해두었던 남인들이 깡그리 숙청되고 말았습니다 정조의 오른팔이었던 정약영도 유배를 가게 되었고 그의 형 정약전도 흑산도로 유배를 가는데 이때 배경의 영화가 자산어 보입니다 그리고 순조 2년이었던 1802년 정순왕후는 정조의 특수 경호부대였던 장용영을 없애버렸습니다 규생강은 기능이 매우 축소되고요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왜 저런 정치적 보복이 수반되어야 할까 한탄하게 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정권 교체 시 정치 보복이 없으면 내가 당하기 마련입니다 정치 보복을 안하려고 했던 집권자들도 있었지만 전부 끝이 좋지 못했죠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고 정치의 비정함인 거죠 정순왕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실제 정순왕후는 정치적 이미지를 생각해서인지 관심을 많이 가졌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물신량을 힘썼으며 심지어는 일부 정조의 정책들을 계승하겠다며 실행한 부분도 꽤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간 김조순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을까요 김조순은 정조체위 말년 새로운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었으나 정조의 죽음이래 정순왕후와 벽파의결의 권력이 넘어가면서 김조순과 시파 세력은 위세가 많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순왕후는 지나친 정치보복을 감행하지는 않았기에 김조순의 기득권이 보장이 되었고 그리고 김조순이 누굽니까 국왕 순조의 장인어른이에요 자기 딸이 왕비인데 뭐 쉽게 숙청 당하겠습니까 더불어 정순왕후는 스스로 순조제의 3년째 수렴첨정정을 거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정순왕후가 죽어요 노로는 사실상 정순왕후가 이끌고 있었는데 정순왕후 사후 벽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김조순과 10파 세력이 순조와 힘을 합쳐 벽파들을 아주 탈탈 털며 벽파는 몰락하고 10파가 집권합니다 보셨죠 정순왕후처럼 정치보복을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게 정치의 원리입니다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보복은 필수인가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보복이 무조건적으로 필수인 시대라면은 그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라는 뜻이고 이때가 딱 그랬습니다 이로써 모든 붕당들이 노론 10파를 제외하고 모두 전개해서 사라졌으며 10파가 그 몇백년의 붕당 대립 역사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격인 김조순 조성은 전부 10파로 장악된 상황에서 붕당 정치는 종말을 고했고 10파의 대표 김조순의 시대가 열립니다 김조순은 안동 김씨 집안으로 김조순을 포함한 이 집안이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집안으로 비로소 안동 김씨라는 가문의 주도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대로 접어든거죠 막 세동정치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뭐 아직 세도정치라는 개념이 없던 터라 왕권이 스스로 미약하다고 판단한 젊은 시절의 순조는 자기 장인어른인 김조순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컸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특정 가문의 독점이 시작되었던거죠 순조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순조의 개인적인 능력을 떠나서 당시 시대적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신분제 개판 라고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개편되고 있었으며 국외적으로는 서양 제국주의의 국가들이 점점 아시아로 세력을 뻗치던 확실한건 순조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왕은 아니었다는거죠 시대적 변화의 요구는 거센데 그 부름에 호응을 하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순조도 20대에 접어들었던 제외 11년째 1811년 몰락 양반 출신이었던 홍경래가 평안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른바 홍경래의 난이 터집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평안도에 대한 지역차별이 극심했고 이 지역차별로 인해 1차적으로 반란이 터졌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회구조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마땅한 정책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에 신분은 막론하고 그 혼란스러운 사회에 적응을 못한 세력들이 불만을 축적시키다가 터져나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안도 전체가 다 홍경래의 수중에 넘어갈 만큼 매우 위험한 사태였지만 1812년 결국은 진압됩니다 이 여파로 약 2천명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반란 자체가 문제기는 하지만 실제 당시 조선정부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사회개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고 이러니 천주교는 더더욱 퍼지고 지식인들은 사회를 증진 채 실학을 공허하게 외치고 있었고 각종 사이비 정교들이 유행했던 겁니다 시대는 시대는 변하는데 이를 수습할 사람이 조선에 없었고 있어도 나서지 못하는 표시적인 사회였던 거죠 순조는 아버지 정조같이 야망과 이상향을 기대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조선의 희망이 있었으니 순조의 장남 정식 왕비 소생의 적장자 바로 효명세자였습니다 효명세자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정조를 꼭 빼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순조조차도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아들 효명세자는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된 순조의 재위 27년이었던 1827년 순조는 19살이 된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 효명세자의 정치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들 정조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효명세자는 안동 김씨의 지나친 권력 독점을 견제하고자 자신의 처가였던 풍양조시를 내세워 정치적 균형을 내세웠고 촌철살인 같은 사회적 개혁의 필요성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 문화예술 방면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였던 효명세자는 잘 살아야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닌 문화예술을 누릴 줄 알아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일념화에 그 암흑했던 시기에 조선의 문화가 눈부시게 꽃을 피웁니다 특히 효명세자가 무용의 전공이라 한국 무용은 효명세자 전 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였답니다 모두가 효명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컸고 심지어 김조순의 안동 김씨 일파들조차도 효명세자의 등장에 조선이 하루아침에 이토록 달라지는 걸 보고 오히려 효명세자를 지지하고 따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효명세자를 조선의 마지막 희망 이라고도 지금까지도 평가받는데요 마지막 희망 이란 뜻은 결말은 비극적이란 뜻이겠죠 과로가 원인이었을까요 효명세자는 대리천정 4년 차였던 순조 30년 1830년 20대 초반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순조는 안그래도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아들의 죽음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정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딸들마저 연달아 이르면서 순조는 회복할 기미조차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사이 순조 32년이었던 1832년 안동 김씨의 대표 김조순이 죽습니다 김조순에부터 안동 김씨가 세도정치를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김조순 자체는 정조가 능력을 알아볼 정도로 타협도 할 줄 알고 선을 넘지 않는 현실감각도 나름 뛰어났습니다 순조 또한 괜히 김조순에게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김조순 사후 김조순의 아들들과 그 일가 친척들 이르바 안동 김씨들이 제정신을 잃고 권력을 남용하며 횡포를 부립니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순조는 이들을 막을 힘도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순조 34년이었던 1834년 순조는 사망하고 그의 손자이자 효명세자의 아들이 24대왕으로 죽이합니다 1834년 효명세자의 아들이 할아버지 순조의 뒤를 이어 24대왕 헌종으로 죽이했습니다 옛날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김수현 배우가 연기한 역할의 모델이 되었던 헌종은 5대왕 문종 10대왕 연산군과 더불어 조산의 3대 꽃미남 국왕으로 조선완족 신로의 기록에는 외모가 준수하고 명랑하며 큰 목소리가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다 하고 적혀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정식기록은 아닌 야사이지만 궁궐의 삼궁들과 나인들이 어떻게든 헌종 얼굴 보려고 일부러 인근을 지나가 눈에 띄려고 했다죠 이렇듯 부러워만 보이지만 헌종 개인은 참 비극적인 생애를 살다간 비운의 젊은 국왕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헌종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나인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하신 유홍준 교수님의 헌종에 대한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종을 생각하면 나는 애처로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난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모두 고유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혹은 치세로 혹은 전란으로 심지어는 무능으로 임금 자신과 당대의 상을 그릴 수 있게 된다 재위기간이 15년이나 되고 수렴청장기간 외에 직접 정모를 본 것이 9년이나 되어도 헌종 때는 세도정치시대라고 불릴 뿐 역사에서 헌종을 말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헌종에게는 헌종 나름의 인생과 치세가 있었다 1834년 헌종이 재위에 올랐을 낭시 나이 고작 8살 조선 국왕들 중 최연소의 나이로 왕에 오른 경우입니다 당연하게도 어린아이였던 헌종이 곧바로 정사를 돌볼 순 없었고 헌종의 할머니 즉 순조의 아내였던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장을 6,7년 정도 맞습니다 이 사이에 안동 김씨의 횡포는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요직은 안동 김씨 혹은 이 가문에 붙은 사람들이었고 수렴청장을 담당하고 있던 순원왕후 김씨도 안동 김씨 집안 심지어 헌종이 11살 때 결혼한 새로운 왕비 효현왕후도 안동 김씨였죠 순원왕후가 수렴청장을 맡던 시기 안동 김씨가 유일한 세도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문이 안동 김씨를 벼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풍양조씨였습니다 당시 국왕 헌종의 엄마 즉 죽은 효명세자의 아내가 바로 풍양조씨 가문이라 헌종의 직위와 함께 나름 풍양조씨 및 그 일파가 세력이 형성되었고 안동 김씨의 대표였던 김조순의 아들 김유근이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한 사이 풍양조씨가 안동 김씨에 대한 탄핵 여론을 모아냅니다 가장 좋은 병분이 천주교였죠 안동 김씨 내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몇 있었고 이를 비밀으로 풍양조씨는 천주교 무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천주교 신자들과 안동 김씨 미크 일파를 엮어 안동 김씨 세력을 많이 위축시켰죠 성리학 만을 고집하던 조선에서 천주교란 영모와 동일하게 간주되었기에 수렴청장을 맡던 순원왕후조차 안동 김씨였음에도 자신의 가문을 지켜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동 김씨가 많이 위축이 되어있던 시기에 기해박효로부터 2년 후 1841년 순원왕후는 여론에 몰려 수렴청장을 거두기로 하고 헌종은 15살의 나이로 친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또 2년 후였던 1843년에는 안동 김씨 집안의 헌종의 아내 효연왕후 김씨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안동 김씨의 위세는 그 이전에 비해 정말 추락하였고 이 틈을 타 풍양족씨가 득세합니다 1844년 헌종 10년 헌종은 효정왕후 홍씨라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드립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만 봐도 확실히 안동 김씨가 이전만큼 권력을 독점하지 못했고 헌종의 외할아버지였던 조만영이 실세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헌종의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헌종은 죽은 아버지 효명세자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안동 김씨보다는 풍양조씨와 결탁해 안동 김씨를 몰아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46년에는 병호박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 김대건 신부가 체포되어 순교하면서 또 한 번 천주교 박해의 바람이 불었고 몇 년에 걸쳐 헌종은 대부분이 안동 김씨 지지세력이었던 감찰기관 인사 구성을 물갈이 했으며 추사 김정희 등 반 안동 김씨 일파들을 사면하거나 등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종은 4살 때 아버지 효명세자가 죽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데 어느 한 신하가 헌종에게 효명세자의 어진을 보여주며 용모가 빼담았다고 하자 헌종이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도 있을 만큼 아버지에 대한 계승정신이 남달랐던 듯 보입니다 이렇게 헌종은 젊은 나이에 안동 김씨를 몰아내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왕권 강화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 하나가 헌종에겐 없었습니다 바로 후사였죠 헌종은 새로운 왕비 효정왕 후사이에서 아이가 없자 경빈 김씨라는 후궁을 맞이했는데 두 사람 금슬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두 젊은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진 커플이었고 두 사람의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야사에서 전설로나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죽 사랑했으면 헌종은 더 가까이에서 경빈 김씨를 자주 보고 싶다며 창덕궁 안에 낙선제라는 고급 한옥 별채를 짓고는 본인이 그곳에서 기거하고 그 바로 옆에 석복헌과 수강제를 만들어주곤 그곳에서 경빈 김씨가 기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토록 두 사람 사이는 애틋했지만 결정적으로 아이가도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후사를 두고 세자로 정해야 왕권이 완성될 수 있는 마당에 급해진 헌종은 녹용 단귀 숙지황 등 정력에 좋다는 한약제들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과학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슴이 매우 음란한 동물이랍니다 수컷 한 마리가 정말 많은 암컷들과 교미를 한다고 하는데 왜 뭐 장어거리가 힘이 좋으니 이걸 먹으면 정력에 좋다는 것처럼 여러 암컷 사슴들과 한 번에 많은 짝짓기를 하는 수사슴의 녹용을 끓여먹으면 복용자도 정력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답니다 헌종이 여기에 꽂혀서 녹용을 중심으로 뭐 하여튼 정력이 좋다는 소문만 있으면 무조건 복용했습니다 녹용을 수천첩이나 먹었대요 새끼를 품은 암컷 돼지의 배를 바로 갈라 나온 돼지들을 끓여먹기도 했고 해남 진양주가 그렇게 정력에 좋다며 이런 약주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헌종이 정력강아이를 위해 녹용만큼이나 많이 먹었다는 게 있는데 바로 메밀입니다 헌종 스스로도 이 메밀로 만든 요리들의 효과가 직방해라며 극찬했다고 하죠 그런데 한약도 좋다고 무작정 많이 먹으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헌종이 그랬습니다 정력이 좋다고만 하면 그냥 의심 없이 먹어대니까 한약의 과도한 복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헌종이 급성 위험에 시름시름 알다가 1849년 헌종은 제외 15년 만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헌종의 묠지명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실속 있는 것에 힘쓰려고 스스로 노력하셨다 실사 구시라는 말을 사랑하여 늘 좌우에 걸어두고 경계하고 반성하는 뜻을 붙이셨다 성품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여 평상복은 무명이나 모시옷에 지나지 않았다 평소에 서화를 사랑하여 고금의 명가 될 필적들을 다 내부에 모아두시고 금석의 유문을 고증하며 역사에 누락된 것을 보완하고 정정하셨는데 석학일지라도 여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서해에 있어서는 전서와 예서는 오묘한 경지에까지 이르셨다 헌종의 낙선제는 비단 헌종 러브스토리만 담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문인들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헌종은 문인들을 자주 낙선제로 불러 학문적 예술적 교류를 했답니다 원헌고에는 헌종이 직접 지은 시와 직접 작사작곡한 작품들도 있을 뿐더러 낙선제 뒤편에는 승화로라고 헌종의 개인 소장 창고를 만들어 책과 서화 수준 높은 인장들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헌종이 모았던 인장인 숫자가 500점이 넘었다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190점이 국립 고공박물관에 있죠 기록에 의하면 헌종이 이곳 승화로에 모은 소장품들은 910종 4555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청나라와 조선의 고전들과 더불어 위대한 문인들의 문집 당시의 신간 서적들 653종에 이르는 서화 중국 역대 명화가 될 작품 김홍도 겸재 정선의 작품들 역대 조선 임금들의 글씨 안평대군 한석봉 추사 김정희들의 명필들까지 망라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아쉽지만 이 모든 컬렉션이 불에 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고급 붓자루 하나가 전해질 뿐이라죠 그래서 의외로 헌종의 요절을 미술사나 국문사에서 되게 아쉬워 하기도 한답니다 헌종의 여인이었던 경빈 김씨는 이후 아주 오래 살았고 일제강점기 3년 전에 사망합니다 경빈 김씨가 죽었을 때 당시 고종황제는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에 강관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 날 극진하게 예우해 주셨던 은혜를 추념함에 이 처참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라고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헌종이 죽자 다시 풍양조씨는 안동김씨에게 실권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헌종의 정치적 버팀목이었던 외할아버지 조만영도 헌종이 친정을 시작하고 몇년 뒤 죽었고 그간 헌종이 풍양조씨를 내세웠지만 헌종이 죽으면서 안동김씨가 다시 조정을 장악하기 위해 나섰고 그렇게 그들은 헌종 다음 25대 왕으로 철종 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옹립합니다 1849년 헌종은 제위 15년만에 겨우 23살의 나이로 아들 없이 사망하면서 왕실의 직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젠 반개 왕실 종친들 중 한 명을 옹립 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당시 세도 정치를 주름잡던 안동김씨 집안인 권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허수아비 왕을 안치고자 반개 중에서도 저 먼 반개 강화도에서 본인이 왕족인지 까먹고 글조차도 읽을 줄 몰랐던 평범하게 농사짓고 있던 강화도령 이원범을 데려다 강제로 구강 철종으로 옹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은 허수아비였고 불폐한 안동김씨가 모든 조정을 다 장악하는 가운데 민생엔 관심을 두지 않아 조선의 사회질서가 모두 무너졌다고 말이죠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우선 25대왕 철종은 왕이 되기 전 강화도에서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철종은 사도세자의 서자의 서자의 서자입니다 정말 먼 방계인 것도 맞습니다 더불어 풍양조씨를 지지해주던 헌종사후 안동김씨가 다시 득세하였고 차기 구강 지목권은 안동김씨의 여론이 절대적이긴 했고 최종 결정권제인 당시 가장 큰 왕씨를 얻어리였던 순원왕후도 안동김씨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안동김씨가 허수아비 왕을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 먼 방계 정신을 데리고 그럴 의도가 있든 없든 이미 헌종사후 직계가 끊긴 상황에서 어차피 방계 중 한 명이 왕이 되어야만 했고 철종이 먼 방계인 건 맞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방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방계 출신이라고 해도 왕 자체가 가는 신성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던군다나 예법이 어느 사회보다 중요한 조선시대에서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모든 예법을 다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만족시키는 종치는 강화도령 이원범이 제일 적법했죠 안동 김씨가 아니어도 강화도령 이원범이 어차피 왕이 될 거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강화도령 이원범은 글자도 읽을 줄 몰랐느냐 하면 이는 과장된 겁니다 글은 읽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이원범의 고향은 서울이었고 어릴 때 나름 왕실 종친 대우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원범이 14살밖에 안됐던 헌종 재위 중간에 민진용 이라는 무인이 이원범의 큰형을 왕으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다 적발되어 이 사건의 큰형이 처형당합니다 이원범의 작은형과 이원범은 아직 나이가 어려 사형은 면했지만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 얻고 그나마 낮은 단계 유배 였기에 이원범은 19살때까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농민과 다름없는 삶을 살죠 그래서 글자조차 모른다는 건 과장일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곧바로 농사지으며 살았기에 똑똑하거나 학식이 풍부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거죠 1849년 그렇게 이원범은 조선의 25대 국왕 철종으로 죽이 합니다 궁궐 사람들과 관인들이 이원범을 찾으러 강화도에 왔을때 이원범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줄 알고 도망치고 뭐 그랬답니다 철종에게는 작은형이 있었지만 작은형은 20살이 넘어가지고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안동김씨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정에 명분이 안생기거든요 대신 철종이 19살로 직위했기에 순원왕후가 처음에는 수렴청정정을 맡게 됩니다 철종의 직위로 무소불이 안동김씨의 안동김씨에서 철인왕후라는 왕비를 또 배출해냅니다 한 국가의 대비와 왕비가 모두 안동김씨였던거죠 그 사이에 낀 작은 대비였던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친모였던 풍양조씨의 신정왕후만 입장이 애매해진 것이고요 그렇다면 철종은 허수업이 왕이었는가 하면 철종도 나름 사리분별할 줄 아는 나이에 왕이 되었기에 국왕이 되고 제왕학 공부와 정치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원했던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의 왕이 됐으니 본인만의 정치이념과 비전도 점점 형성시켜 나갔을겁니다 그래서인지 철종제의 3년째였던 1852년 대비였던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정을 종료하고 철종이 친정을 시작합니다 철종이 한미안 출신이기는 해도 그만의 장점이 있다면 누구보다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직접 같이 경험했기에 무엇이 가장 도탄에 빠진 민생들에게 문제인가를 철종은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뭘 해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죠 더불어 어느정도의 왕권 강화를 할 필요성도 철종은 느끼고 있어서 친정을 시작한 이래 철종은 본인이 생각하는 계약들을 펼쳐보이기 위해 안동 김씨와 신경전을 벌이며 안력다툼을 전개하지만 이미 정치사회의 모든 분야인 안동 김씨가 퍼져있어서 그 정치신경전에선 늘 패배하는 쪽은 철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철종이 열심히 정치학과 유교학문을 공부했다고 한들 왕이 된 이후 몇년 한껄로 그 뿌리깊은 정치 베테랑 안동 김씨들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도탄에 빠진 민생의 피폐함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정치의 폐해가 정점을 찍었을 때가 철종 제위대인 것도 팩트입니다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사회적 문제가 삼정의 문란이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란 세금제도가 엉망이 되어 국가 세수는 안 거치는데 백성들의 세금은 과중되는 현상이었는데요 우선 첫번째 전정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일종의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를 보통 각 고울별로 수령 사돈님과 그 아래 아전들에게 바칩니다 그럼 수령과 아전들이 고울 운영비로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중앙정부에 보내야 하는데 야 그 중간에서 빼돌리는 비율이 30에서 40%까지 갑니다 중앙정부에선 세금이 안 거친다고 판단하여 더 뜯어내라고 하고 수령과 아전들은 그런 벼랑감 무슨 명목이든 갖다 붙여서 백성들을 탈탈 털었습니다 세금의 과중함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면 그 도망친 비율만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물렸습니다 두번째 궁정이라고 15에서 60세 남성들은 군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남성들이 군복무를 해버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라고 당시 화폐 중 하나였던 옷감을 고울에 제출하면 군역을 면제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 포를 지방수령들이 강제 차출했죠 15세에서 60세 남성들만 부과하면 되는데 어린아이들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포를 물렸죠 세번째 환정이라고 보통 환곡이라고 부르는데 국가에서 저의자로 해주는 대출 시스템이었는데 저의자 대출은 무슨 그냥 수령들 비리 충당해주는 고리대금으로 전락한지 오래였죠 전정, 분정, 환정 세가지의 세금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여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삼정의 문란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철종 때의 그 정점을 찍었던 것이었고 당장 언제 밀란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시대였습니다 철종 제위 13년째였던 1862년 결국 터졌습니다 1862년 2월 진주에서 먼저 터졌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진주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탐관오리들이 더 판을 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진주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주목사 홍병원과 진주에 주둔하고 있던 경상도 육군사령부였던 경상우병형의 사령관 우병사 백낙신이 합작하여 아주 못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당시 진주에서 한양으로 보내야 하는 세금이 연 쌀 4만석이었는데 홍병원 백낙신이 진주 백성들로부터 떼먹은 세금이 연 쌀 6만석이었다고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결국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진주 농민들은 홍병원과 백낙신을 인질로 삼고 두 사람은 모든 악행의 원인을 중간 아전들에게 돌리며 분노한 농민들이 아전들을 때려죽이고 홍병원과 백낙신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중앙정부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합니다 안핵사란 밀란이 터졌을 시 백성들의 요구상을 들어주고 중간에 타협과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직책인데 이때 안핵사로 파견된 사람이 박규수라고 아주 유능한 권리였으며 나중에 모든 개화파들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박규수는 안핵사로서 진주 백성들의 호소를 전부 들어주었으며 철종에게 아래 홍병원과 백낙신에게 가장 강도 높은 단계의 유배령에 처하게 만들며 진주에서의 농민 봉개는 어느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또 특기할만한 사회적 현상이 전국적으로 큰 도시에 큰 시장이 열리는데 이곳은 인글 마을 사람들까지도 모인단 말이죠 진주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시장을 매개로 전국으로 퍼지면서 1862년 3월에서 5월까지 충청, 경상, 전라 삼남지방에서 농민 봉개가 폭발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상도에서는 함양, 거창, 성주, 울산, 김천의 계령, 군의에서 일어났고 전라도에서는 익산, 한평, 부안, 장흥, 순천, 강진 남원, 영광, 고창, 화순 등에서 충청도에서는 청주, 공주, 논산, 진천, 부여, 옥천 등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광주와 제주도까지도 봉기가 발생했죠 조직적인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지방별로 개별적으로 봉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난 건 그만큼 조선의 사회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1862년 임술련에 일어났던 이 일련의 농민 봉기들을 통틀어 임술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이때 박교수는 이 모든 봉기의 원인들이 삼정의 문란 때문이라며 철종에게 간곡히 아뢰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고 철종은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기구로 삼정이정청이란 기관을 신설합니다 삼정이정청에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을 것을 철종은 요구했으나 삼정이정청 구성 대신들은 대부분이 안동 김치이거나 마찬가지로 부패한 정치인들 이들이 내놓은 개혁안들은 개혁이라고 차마 부르기 어려운 사실상 현상 유지나 다름없는 그냥 쇼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동시기에 일본과 중국 청나라는 이미 개혁을 하며 세계의 무대에 접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삼정이정청은 철종이 주도로 신설되었으나 철종도 삼정이정청에 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때쯤이면 철종도 안동 김씨와의 세력대툼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철종은 개혁의 의지를 모두 상실하고 술과 음란한 생활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철종의 건강도 악화되었고 재위 말년 몇 년은 술과 여자에 빠져 놀거나 병으로 골골대거나 였습니다 임술농민 봉기가 철종이 죽기 1년 전이었거든요 철종도 알았던 거죠 삼정이정청 세운다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렇게 철종이 비실비실되던 사이에 왕실과 신하들은 또 멘붕에 빠집니다 또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이 낳기는 낳았지만 전부 요절한지라 또다시 반개 중 한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흥선대왕군이 등장하죠 1864년 1월 음력으로는 1863년 12월 25대왕 철종이 또 아들 없이 죽으면서 이번에도 먼 반개 중 한 명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여전히 조선의 조정은 안동 김씨였고 차기의 국왕 지목도 안동 김씨의 여론이 몹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철종 온입 때와는 살짝 다른 게 최종 결정권자였던 왕실 크러는 안동 김씨의 순원 왕후 김씨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이번에는 효명세자의 아내이자 헌종의 친모였던 풍양 조씨의 집안의 신정 왕후 조씨 이른바 조 대비가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렇게 먼 반개 왕실 종친들 중 흥선대왕군의 강력한 어필로 그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 1863년 조선의 26대 왕 고종으로 지기합니다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흥선대왕군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안동 김씨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바보 행세를 하고 다니고 거짓골로 안동 김씨의 연회장에 들어가 그들의 가랑이 밑을 끼고는 밥을 얻어먹었다고 하고 깡패들을 데리고 다니는 등 껄렁껄렁한 모습만을 보이자 방심한 안동 김씨는 저런 푼수에게 권력을 줘봤자 자기들 손안에 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흥선대왕군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는 데 동조했고 정작 고종이 왕이 되고 그간 모든 것이 연기였던 흥선대왕군이 안동 김씨를 대거 숙청해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 알려진 바입니다 껄렁껄렁하고 양아치 같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입니다 흥선대왕군은 당대에 사대부들이나 왕실 전주이시문 중에서 대단히 모범적이라고 칭찬받던 종친이었던 덕분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흥선대왕군이 로비에 인맥도 잘해놓은 덕분에 안동 김씨는 물론 조우 대비와도 연을 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건 맞았던 듯합니다 또 하나 흥선대왕군은 안동 김씨를 조져놓지도 않았습니다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반대로 안동 김씨를 달래고 포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철종은 안동 김씨와 싸우려고만 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불어 반기에 출신으로 갑자기 왕이 된 철종에게는 정치적 지지세력이 없었습니다 흥선대왕군은 자기 정치세력부터 만듭니다 안동 김씨를 달래는 동시에 그간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과거 남인 소로운 계열 가문들을 등용하고 왕실 종친들을 내세우고 외척들을 끄어들이죠 그런데 이 외척이 또 제2의 세도정치를 만들지 못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왕실의 체면을 높여줄 수 있는 명문 가문을 찾다가 여흥민씨 집안의 여식을 고종과 혼인시키니 이 사람이 명성황후입니다 흥선대왕군은 이 민씨 집안을 많이 키워주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이 민씨 집안이 흥선대왕군과 정적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아참 흥선대왕군은 항렬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왕이 될 수는 없었고 첫째 아들은 나이가 많아서 후보에서 제외 10대의 둘째 아들 공호종이 12살의 나이로 지우겼던 거죠 즉 이후 고종의 나이 탓에 조대비가 수렴청짐을 시작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흥선대왕군이 모든 걸 좌지우지 않은 흥선대왕군의 섭증이 시작됐죠 흥선대왕군은 이러한 정치적 수환을 바탕으로 세금제도 개혁으로 삼정의 문란을 해결했고 600개의 서원을 철폐하는 등 그간 양반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간 고통에 받던 백성들의 삶을 구제해준 듯 하지만 흥선대왕군의 일련의 정책들은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지 민생을 위한 정책은 딱히 아니었습니다 흥선대왕군은 왕실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며 임진와란 때 소실된 이래 방치되어 했던 경복궁을 중건했고 이 공사 과정에서 동원했던 백성들의 노역 그리고 막대한 국가재정은 삼정의 문란 만큼이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답니다 지금의 경복궁도 광화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흥선대왕군 때 중건된 건물들이랍니다 흥선대왕군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외교분해였습니다 당시 중국 청나라와 일본은 이미 근대화에 접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양 세력들은 계속 아시아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흥선대왕군은 프랑스와 동맹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측 선교사들이 흥선대왕군 신경 거슬리는 짓들을 많이 해서 화가 난 흥선대왕군은 집권 3년 후였던 1866년 선교사들에게 조선을 나가거나 사양당하거나 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 순교하겠다고 하자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을 차용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자국민이 죽었다는 정보가 퍼지자 당시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병력이 조선의 강화도를 침공합니다 이 전쟁이 병인 양묘였죠 2년 후 1868년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왕군의 아버지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하기도 했고 또 3년 후 1871년에는 이번엔 미군이 강화도로 쳐들어와 신미양요를 일으킵니다 연인 서양인들의 침략과 만행에 피가 거꾸로 솟은 흥선대왕군은 서양과 수교를 맺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 하는 강요한 결의를 다진 척화비 비석을 전국에 세웁니다 한편 경복궁 중건 서원 철폐 양반들에 대한 과세 문제 등 흥선대왕군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때 사대부들과 유생들의 상징적 존재였던 최익현이 고종에게 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원군이 조정을 좌지우지 않으며 문제 삼았고 1873년 흥선대왕군은 경기도 양주에 있던 별체로 이사하면 10년에 걸쳤던 섭정기가 종료됩니다 흥선대왕군이 하야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20대가 된 고종이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그 뒤에서 모든 여름몰이를 했던 세력이 명성황후와 그녀의 민씨 집안이었습니다 이로써 민씨 집안의 사람들이 정부의 주요 요직들을 다 독차지합니다 흥선대왕군의 하야가 종료되고 2년 후였던 1875년 일찌감치 근대화의 길로 접어든 일본은 운요호라는 배를 조선의 강화도로 보내 위협 사격을 하였고 강화도 수비대가 이에 대응하자 일본은 지금 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해옵니다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는 흥선대왕군을 내쫓고 대원군과는 다른 정치 비전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폐쇄적인 외교 정책을 폐기하고 개항의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조약 체결 요구에 응하하기로 합니다 청나라 이홍장의 자문도 봤고요 그러나 생각만 있을 뿐 준비나 지식은 없던 조선정부와 고종은 생각 없이 이게 불평등한 줄도 모르고 일본 측이 제안한 조약문에 사인을 했고 이로써 조선도 개항의 길로 접어드니 이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의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고종은 수신사라고 강한 개항의지를 가지고 있던 젊은 개화파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보내 견학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1881년 통리기무아문을 신설해 조선의 근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첫 단추가 신식군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존의 조선군부대들은 차별을 극심하게 받았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자 1882년 임오군란이라고 구식군들이 급격한 군대개혁에 차별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판인의 수계들은 흥선대원군을 찾아가 고종과 명성황후를 대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한 달 정도 재집권하는데 명성황후의 요청에 따라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흥선대원군을 납치한 후 청나라로 압송시킨 뒤 반란사력을 토발하죠 이후 개화파 청년 지식인들은 급진과 온건으로 나뉩니다 통상적으로는 급진과 온건으로 구분하지만 두 구분 기준이 근대화의 강도에 있다기보다는 방향에 있었습니다 온건개화파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를 급진개화파는 정치제도적 부분에서 근대화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서로 근대화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 외국의 국가가 닿았던 겁니다 온건 쪽에서는 청나라를 급진 쪽에서는 일본을 원했는데 딱 청나라가 군사적인 부분에서 일본이 정치제도적인 부분에서 근대화를 추진 중이었거든요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면서 온건과 급진의 구분은 더 명확해졌으나 명성황후와 민신이가가 청나라 쪽이었기에 대세는 온건개화파였습니다 청나라와 온건개화파의 주도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맺기도 했고요 이런 일련의 현상에 불만을 품은 20대의 급진개화파들이 일본 공사관과 협력하여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민신이가 일부를 살해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로 납치한 뒤 조선의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근대화 개환의 서명을 강요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청나라 군대가 투입되어 창덕궁 인근에서 일본 군대와 소규모 전투를 벌여 진압하는 데 성공 쿠데타에 실패한 정변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갑니다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이 격해지자 두 나라는 서로 조선을 건드리지 말자며 조선에서 군대를 모두 철수시킵니다 이 틈을 타 고종은 몰래 러시아와 접근을 합니다 고종은 친 러파였거든요 그러나 고종의 러시아 접근 시도는 청나라 이홍장에게 좌절되었고 조선을 두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삼강체제가 자리잡은 가운데 세력 균형이 맞추어져 세 나라 모두 현상 유지에 만족하며 조선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기로 구두의 합의를 봅니다 그 사이 조선은 근대적 학교들이 세워지고 전선 깔리고 전기 들어오고 병원이 만들어지는 계속 근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청나라에 압송되었던 흥선대왕군도 돌아오고요 어느덧 고종도 40대에 접어든 1894년 근대화가 추진되고 겉으로는 외국 국가들도 조선을 건드리지 않는 나름 평화적으로 보였지만 조선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세금제도와 토지제도가 다시 문란해지고 탐관 올해는 지방 곳곳으로 판을 치는데 정부는 민생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 철종대에 생겨난 동학이라는 한국 토속 종교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는데 전라도 정읍에서 탐관 올해 조병갑의 학증에 참지 못한 백성들이 동학의 주도로 봉기를 일으킨 뒤 전라도 곳곳을 장악하며 전라도 최고 도시였던 전주까지 장악합니다 명성황후는 이번에도 청나라에게 구원 요청을 하자 이에 질세라 일본도 청나라처럼 군대를 조선으로 파병하기로 합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동학군은 정부로부터 민생을 위한 근대화를 약속받고 자체 해산하지만 이미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은 인천으로 상륙해 그대로 한양으로 진격,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유폐시킨 뒤 가보 개혁을 선언합니다 가보 개혁의 결과 신분제가 폐지되는 등 조선시대의 구습들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분노한 동학군은 다시 걸기했고 일본은 조선에 주준하고 있던 청나라와 청의 전쟁을 일으키는 동시에 동학군을 공주 우금치에서 토벌합니다 동학군 대장이었던 녹주장군 전봉주는 부하의 배신으로 체포되어 교수정당했죠 이되면 1895년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주권과 영향력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얻은 요동반도를 러시아의 압력으로 토해내야만 했으며 이를 본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자 1895년 일본은 조선의 몇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자객들을 궁궐에 풀어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개혁을 4년에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주었죠 왕과 왕비가 살고 있는 궁궐에 자객들이 짐투해 왕비를 살해했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왕비의 상실과 언제고 자신도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의 고종은 1896년 몰래 경복궁을 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그래도 러시아 공사관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마음도 다잡았던 것일까요? 이되면 1897년 고종은 당시 궁궐로 환궁하기로 합니다 일때 고종이 환궁한 궁궐은 경복궁이 아닌 지금의 덕수궁이었고 이곳에서 고종은 이제 국왕이 아닌 황제가 되기로 자처하며 황제만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앞으로 자신도 발동할 것이며 국후도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제 고종은 조선의 26대 국왕이 아닌 대한제국의 일대 황제인 것이고 죽은 아내도 명성 왕후가 아닌 명성 황후의 자기를 내렸죠 대한제국을 선포하다 보러 고종 황제는 자기가 직접 주도하는 근대화 개혁 이른바 광무개혁을 선언하는데요 그간 고종은 얼마나 아버지와 아내에게 휘둘리기만 했습니까? 이제 고종은 스스로 모든 걸 주도하겠다며 광무개혁이라는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건막 뺀지르르하게 근대적 기관만 설치만 할 뿐 실상 근본적인 내용들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백성들끼리 근대화를 촉구하는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독립협회는 의회를 조직해서 국회의원들을 뽑는 정치 형태 이른바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며 이 모든 걸 다 갈아엎을 수 있는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고 고종 황제는 이 독립협회에 점점 개입하더니 나중에는 해산시켜버리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04년 어느덧 고종의 재회기도 40년이 넘어서고 본인의 나이도 50대에 접어들었던 이 시점에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른바 러일 전쟁인데요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 전쟁의 승자는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이로써 러시아도 완전히 나가 떨어졌고 일본만이 남게 되었죠 조선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고종은 미국 의회와 대통령에게 알렌 공사를 통해 몇 번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죠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당시 미국과 일본은 비밀리에 밀약을 해서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의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서 서로 묵인해줄 것을 합의해 놓은 상태였죠 결국 러일 전쟁 직후 1905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 늑약을 강제 체결합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을사 늑약에 조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완용, 관중연, 박지순, 이지용, 이근택 등 이른바 을사 오적들이 고종 황제를 압박했고 심지어 이토 히로범위는 남산의 포병부대를 배치한 뒤 한양에 폭격을 퍼붓겠다고 협박을 했고 고종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을사 오적이 강제로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을사 늑약은 강제적으로 체결한 불합리한 조약이라 고종 황제는 국제사회에 을사 늑약의 부당함을 살파하려고 했고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세계 수상 내지 수상 대표들이 모이는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자 고종은 일본 모르게 이준, 이위종, 이상설 3명을 밀사를 네덜란드로 보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회의장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외교권이 박탈됐음에도 밀사를 보낸 고종 황제를 일본이 문제를 삼은 뒤 그 해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켰습니다 동시에 대한지국의 군대도 강제 해산되었죠 이제 남은 건 최종적으로 대한제국의 호흡기를 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과입니다 조선의 27번째 마지막 왕 순종이죠 사실 굳이 따지자면 27번째 왕이라기보다는 대한제국의 2대 황제죠 아버지 고종이 황제를 선언했었잖아요 1895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아웃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아웃되면서 바야후로 조선을 노리는 제국주의는 일본으로 정리가 되었고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강제 박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늄사늑약은 고종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기에 늑약의 부당함을 전세계에 알리고자 1907년 만국박람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의 밀사대를 파견하지만 이를 알게 된 이완용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 등의 일본인들은 고종을 강제 퇴위 시켰습니다 이완용이 고종 황제에게 자진해서 퇴위하라고 압박을 넣었을 때 고종 황제는 한사코 버티려고 했으나 일본은 지들 멋대로 황제가 교체되었다는 소식을 공공은행하게 발표를 했고 계속된 친일파들의 협박에 고종 황제는 황태자에게 양위하겠다는 형식으로 고종의 황태자가 순종 황제로 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 황제의 직위식에는 당사자인 순종 황제도 고종 황제도 불참했던 참 비참한 행사였죠 순종 황제는 고종과 명성황후 사이의 아들로 고종의 아들들 중 유일한 적장자이죠 그래서 순종은 태어나고 1년 후 바로 왕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때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전이었고 아직은 고종이 황제가 아닌 국왕이었을 때였죠 순종은 성격 자체가 말수가 적고 소심하고 강단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성격이었다죠 선천적 성격도 성격이거니와 자라면서 조선의 운명이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휘둘리고 왕실에서도 끊임없이 어지러운 일들만 발생하는 상황에서 겁 많고 소극적인 성격이 더 공고해진 듯합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살해당한 의미사변 땐 그 난리 현장에 있었고 일본 낭인들이 세자였던 순종의 머리차를 잡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깡패놈들이 한 나라의 왕세자의 머리차를 잡은 겁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저렇게 허무하게 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깡패데레칼에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종과 순종 부자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겁니다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등극하면서 순종도 세자에서 황태자로 격상되었죠 순종이 아직 황태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고종 황제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통역사 김홍륙이 고종 황제를 독살하기 위해 왕실 사람들이 마시는 커피에 다량의 아편을 넣었는데 평소 커피 광이었던 고종은 바로 커피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마시질 않았으나 순종은 마셔버렸고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 혈변을 많이 누고 이가 다 빠져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일 때문에 순종은 공식 석상에도 나오길 꺼려하고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다 보니까 당대에는 순종 황제가 바보라는 소모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친일파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황제를 즉위합니다 퇴위당한 고종은 계속 덕수궁이 머무르고 순종 황제는 창독궁에 기고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창독궁의 정전인 인정전에 가보시면 다른 군괄의 정전과는 달리 그 내부의 근대 시설들과 황제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답니다 순종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도 버젓이 살아있고 당시 실권은 뒤에 이투 히로부미를 끼고 있는 친일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터라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늬만 황제였던 거죠 일본은 그래도 민망함을 무마하고 조선 황시를 일본이 협조해주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순종 황제의 이복 동생이자 고종 황제의 셋째 아들이었던 영친왕 이은을 황태자로 강제 착봉합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이 영친왕이 대한제국의 3대 황제가 됐겠죠 아직 식민지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투 히로부미는 조선에 있으면서 식민지화 수순을 위해 그리고 조선을 식민지화했을 때 어떤 식의 식민통치를 할 것인지 이미 구상을 다 해놓고 있었습니다 1909년에는 기후각서라고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경찰권을 일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우리 민중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국관이 하나둘 피탈될 때마다 언제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의병들이 계속 등장하였습니다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순종 황제가 강제주기했던 1907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병이든 장교든 해산된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의병에 합류하며 의병의 규모와 조직이 삽시간에 불어나게 됩니다 1907년에서부터 1909년까지 약 4만 명의 의병들이 궐기했고 2700번의 전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산발적인 전투만으로는 의병들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 측은 작정하고 대학살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줘야겠다고 판단 1909년 9월에서 10월 약 2개월간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당시 가장 의병 저항이 강렬했던 전라도 인근의 대대적인 토벌을 퍼부었고 이 과정에서 양민들까지 희생되면서 더 이상 국내에서 일본을 상대로 의병 전투를 벌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병들은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로 넘어가며 추후 독립운동으로 발전된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수순이 다 끝마쳐갈 무렵 이 모든 설계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해 죽습니다 이후 데라우치 마사타키가 새로 부임해왔고 역시나 이완용 등의 친일파들을 부추겨 순종황제에게 제국 합방을 점점 강요합니다 순종황제는 본인이 500년 역사의 마지막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합방만은 막아보고 싶었지만 순종황제가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10년 순종황제는 일본에게 한국을 맡아달라는 모양새로 국가를 바치기로 하니 이 치욕의 사건이 경술국치이고 1910년 이로써 조선의 500년이 끝이 나고 일제의 강점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합방의 조양문에는 이번에도 이완용이 대리설명하였던 겁니다 대한제국이란 국호는 사라지고 황실은 이완가라는 이름으로 격화되었습니다 조선의 5대의 궁궐 중 경복궁은 일부가 헐리고 경희궁은 형태도 없어질 정도로 아예 지도 위에서 사라졌으며 창경궁은 동물원으로 격화되고 덕수궁 창덕궁만 각각 고종황제와 순종황제가 기구하며 남았습니다 고종황제는 퇴위된 이후 러시아로 망명을 가려고 했지만 거듭 실패했고 일제강점기로부터 9년 뒤였던 1919년 사망했고 고종의 사망 소식은 3.1운동인 총매제가 되었죠 순종황제 역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고 약 16년을 더 살다가 1926년 사망합니다 순종황제의 장례식은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며 순종황제가 생전 탔던 황제 전용 차는 국립고공박물관에 전시 중이랍니다 이후 황실의 이야기는 역사도 보기에 대한제국 외망 후 황실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초보자도 즐길 수 있는 조선왕적 실록 시리즈를 27명의 왕들을 소개해드리며 끝이 났습니다 한 편에 한 명의 왕을 다뤘는데 10분 안에 다 담으며 역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 보니 내용이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선 국왕들의 큰 맥락을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27명의 왕들을 좋은 왕, 나쁜 왕, 유능한 군주, 무능한 군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왕은 있어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왕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군주들을 이분법적으로만 나누다 보면은 그간 공이 크다고 알려진 왕들에게 작은 과 하나가 나오면은 저 사람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고 한없이 깎아내리게 됩니다 또 도덕성이 결여됐지만 카리스마를 보인 국왕들에게는 저 국왕은 과소평가가 됐다면 변론하게 되죠 세상엔 완벽한 정책이란 없는 듯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조선의 국왕들에도 접하실 때 저 왕이 좋은 왕이었느냐 나쁜 왕이었느냐, 유능했느냐, 무능했느냐보다는 저 왕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정책을 펼쳤고 그 정책의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그 순기능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역효과가 났는지를 모두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변호의 여지 없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국왕들은 왜 그들 스스로 자충수를 두었고 왜 실패했는지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가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 하네요 그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気軒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